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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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맞다 핸드 시뮬레이터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도박이던데? 맞아 아니야 하나 더 있어 강원엔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아 그건 맞지 잠깐만 뭐였지? 시뮬레이터? 설치하면 되나? 2200원? 아 핸들하고 책 나오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몇인용인데? 몰라 너도 해보진 않았지? 난 그냥 윷놀이나 하려고 했는데 기열이 형이 뭐 재밌는 거 같았다고 그래 내가 봤을 때 커뮤니티에서 추천받은 것 같아 해보셨을걸? 안 해보셨나? 아 결제했어 대박사건 대박사건 응 방송을 응 응 응 그대여 그대여 뚜두 뚜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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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 설치를 해보자 설치를 해보자 설치를 해보자 어디 어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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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다 아침에 당구님이 재밌는 거 하시더라고요 15만원짜리 쇠고기도 사드셨대요 뭐지? 15만원짜리 쇠고기를 사먹었다고 내가? 야 너 뭐 좋은가보다 요즘에 어? 일 잘되나봐 아니 야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난 단군하고 바꾸고 싶다 진짜? 응 진짜? 응 15만원짜리 쇠고기를 아침에 끝내먹어? 니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어? 모르지 모르니까 바꾸지 후회할거야 하하하하 후회할거야 아 아 여기서 폭로 들어가나요? 나이스게임TV 시절 폭로 들어가나요? 그때 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죠 그러면? 언제죠? 그거 말고 그럼 언제죠? 니가 버스 탈 때 예 하하하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 모였네요 오늘 갑보기님이 네네 그 좀 편찮으시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세명이 다 모인겁니다 그 핸드 시뮬레이터 깔아놨습니다 그 세명이 해도 되나 이거? 한번도 안해봤더라도 한번도 안해보셨어요? 저는 극심한 극심한 전이 구워지지 않을까 전이 뭐야 해봤나요? 안해봤어요 재밋대로 안해봤어요? 이거 근데 해보신분들 이거 세명이 해도 되나요? 세명이서 해도 되겠죠 혼자서도 가능한 게임일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오늘 심창맨님 오늘 연걸전을 했더니 차분합니다 연걸전을 한 7시간 복용했습니다 그거 전에도 하던데 며칠 전에도 며칠 전에도 며칠 전에도 하고 계속 복용을 했더니 네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소리를 줄어놨구나 아 미안합니다 아 미치겠네 왜 이러지 그 연걸전은 네 시리즈가 왜 이렇게 많아? 그건 유저들이 계속 만들어요 아 그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세팅 계속 유저들이 만들잖아요 계속 있어 계속 모드 다른 어떤 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떻게 다 끄는 거야 장려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조조전 그 툴로 만드는 거예요 슈퍼마리오 메이커스 그거 같이 맵을 계속 만드는 거야 그게 돼? 그걸 이제 뜯어서 할 수 있어 대박이네 철수는 오나요? 이따가? 철수는 모르겠어요 안 온다고 일단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상도 뭘로 해야 될까? 16대고? 일단 들어가 볼까요? 그래픽 퀄리티는 하이? 어? 베리 로우로 되어 있네 그래픽 퀄리티가 하이? 하이 정도? 하이하이 드림하이 베리하이 베리하이 베리하이로 갈까? 아 10시간 잤더니 오랜만에 베리하이로 가야겠다 해상도는 어떻게 하나요? 베리하이로 가야지 베리하이로 가야지 1680 1050 하면 되나요? 저 16대 9로 했습니다 베리하이 베리하이 맞아? 확실해? 윈도우 윈도우 다시 실행해야겠다 윈도우 말고 풀 스크린으로 해야겠다 베리하이 맞아요? 아니면 울트라로 해도 돼 베리하이로 하겠습니다 나도 dash 어 아 성질 나빠지는 게임이에요 진짜 다 안해봤어요 진짜 안해봤어요 그럼 저는 이딕이네요 원래 성질이 들어오니까 캐릭터로 만들 수 있네 저요 저요 아 단군 단군 개이딕이네요 오히려 성질 좋아지겠네요 극도로 안좋았으니까 맞아요 저 근데 요즘에 성격 되게 좋아요 그래요? 저 천사입니다 엔젤 군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제가 요즘에 좀 안좋아졌어요 짜증나가지고 아 그래요? 원래 좋으셨어요? 아 나 그거 때려쳤잖아요 그거 그래서 아 짜증나가지고 뭘 때려치셨어요? 그거 저기 텔레비 나가는 거 때려쳤어요 진짜로? 야 나 그래 나 다음주에 너 다시 해 그거 아 그래요? 어 텔레비에 나오셨었어요? 아 텔레비에 나왔어요 잠깐 그 장르만 코미디 JTBC 아 그래요? 그 유튜브 사과나꾼가? 거기 나오셨는데 아 그럼 유튜브지 TV가 아니지 너튜브 사과나꾼가? 정확히 모르겠네 그 그거 왜 때려치셨어요? 아 안맞아요 못자겠어요 아 개그를요? 네? 개그를요? 개그도 안보고 잘 못하겠어요 그 경력이 몇 년이시죠? 코미디언 경력은 그 개그를 한 지는 한 2005년도에 했으니까 지방생 때부터 하지만 2004년부터 하니까 뭐 그러면은 한 15년만에 깨달으신 거네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하하하하하하 큰일 날 살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들어갔을 때 알았어요 여기 약간 2005년도에 개콘 들어갔을 때 알았어요 나는 어? 여기는 레벨이 다르다 해가지고 알았어요 아 진짜요? 아 저 처음 듣는 얘기에요 아니 서브로 간거에요 내가 그래서 2005년도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웃긴 줄 알고 나 특징 아이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악질이 되잖아요 네 어차피 이 악물고 반대하셔야죠 아니 아니에요 진짜 팩트에요 과거 같때 너무 잘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는데 하하하하하하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뭘로 하나요? 어떻게 하네요? 이렇게 그냥 끝난거에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아 예 저는 그냥 자 그럼 핸드시뮬레이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멀티플레이로 가야되나요 이거? 몰라요 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전 특히 영어라서 못읽어요 아시아서버가 있네요 케이아서버가 있어요 뽀뚜슈팅 아니 잠깐만 아프가니스탄 뭐지? 언어니머스클럭 나랑 다른 화면으로 보고있나? 왜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맵 멀티플레이 하시고 멀티플레이어가서 보니까 이거 맵을 설정을 해서 누가 크리에이터 서버를 해야돼 어 내가 크리에이터 게임 있는데? 아니 형님 그 제가 서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로 만들어 가면 어 일단 뭐 맨 위에 있는 보틀슈팅 한번 하겠습니다 보틀슈팅으로 가서 크리에이터 서버를 만드세요 크리에이터시잖아요 서버 이름은 어 AAA 다 아는거야 아 다른 게임이에요? 지금 우리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 저는 괜찮은데 핸드 시뮬레이터 핸드 시뮬레이터 핸드 시뮬레이터 아니 핸드 시뮬레이션 서바이벌 이라는 게임인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100원짜리 아 2,200원짜리 샀는데? 2,200원짜리 샀는데? 아 그래요? 아 지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핸드 시뮬레이션이라면서 선생님 아니 거기 서바이벌이라고 써 놨잖아요 제가 서바이벌이라고 다른 게임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무인도에서 3명 살아남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환불 환불 빨리 환불해 빨리 환불해 2시간 정도 아니 아니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환불하더라? 아 내가 그걸 살까? 차라리 두명이니까?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그게 추천하신게 분명히 재밌을 겁니다 아 아니에요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환불 어떻게 하지? 환불 어디서 하더라? 아 환불은 나중에 해도 돼 아 핸드 시뮬레이터 서바이벌 나중엔 돼요? 이게 더 재밌어요 그것도 재밌다는데 그것도 재밌대요 그것도 재밌대요 핸드 시뮬레이터 서바이벌은 네 1100원어치의 재미고 핸드 시뮬레이터는 2200원어치의 재밌대요 둘 다 재밌대요 이게 더 재밌는데 그것도 재밌대요 그래요? 그럼 일단 핸드 시뮬레이터 서바이벌 한번 하겠습니다 서바이벌을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거 금방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 침창민님 예 선물로 구매로 제꺼도 하나 사주시면 안돼요? 어 알겠습니다 오늘 잃으셨으니까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샀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오늘 잃었어요? 뭐 주식 그 주식을 갑자기 왜 하시는거에요 당군님은? 주식이 재밌어요 아 맞어 기어리 형님이 주식 전문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당군씨에게 좀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그래요? 네 맨날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해요 우리 아 저한테는 그 말씀을 안해주셨어요 아니 당군씨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어 왜요? 저 같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네 한 1년 됐습니다 우리 1년 동안 계속 같이 만났습니다 아 그 코미디로 살아남기 그거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리니지 투 레볼루션 방송 같이 합니다 아아 저 팀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니 말씀 안해주시니까 아니 말을 꼭 해야합니까? 그.. 아 맞아 그건 맞습니다 옆에 주변인에 대한 어떤 관심 중요합니다 그런거 반성하겠습니다 깔았습니다 자 시작은 쪼인 게임인가요? 아 한명이 크리에이트 게임인가 보다 한명이 주네온 주제이래 아니 저보고 저보고 한 말이에요 채팅창에 그러니까요 주네온 주제에 아니 기열이 형도 주네온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들어왔잖아요 기열이 형은 올라가신 거고 너 당신은 내려간 거잖아요 배두라지 들어간 게 뭐 올라간 겁니까? 그냥 가입한 거지 가입했고 저는 아니 좋은 단어 있잖아요 만년 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투표를 통해 강등됐잖아요 참 엄벌에 쳐야 했어요 엄벌에 주네온이 더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그거 방송에 그 합방에 파괴력이 엄청 큰지 나 어디 가면은 그거 배두라지라고 한다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래? 어 그래서 하하하하하하 아 나가시고 싶으시겠다 아니 용산 갔는데 아니 방송 잘 봤어요 그래서 뭔 방송이요? 나 저기 텔레비 그거 봤나? 그랬더니 아니 그때 어 그거 나 2시간 있었는데? 그랬더니 아 그거 재밌게 봤다고 얘기하는 거 다른 걸로는 그 말씀 안 하시나요? 아니 텔레비 뭐 안 나갔는데요 그래서 그거 하나 나갔는데 요즘에 아 그래서 여기 매니아층이 약간 전국 각지에 있더라고요 어디 가도 있더라고 전국 각지에 맞아요 네 있어요 있어요 뭐야 이거 한 명씩은 있어요 이거 원시인 게임이야? 얘 이거 괜찮아 이거 19금 아니야? 아니 뭘 뭘로 해야 돼요 우리 크리에이트 게임하면 우리가 조인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한 명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안 만들어요? 자 제가 그러면은 침창맨님이 만드십시오 제가 만들겠습니다 어? 내가 만들긴 했는데 아일랜드 아 그래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세트 2번 아일랜드가 있고 트레이닝이 있는데 여덟 명이 할 수 있는 아일랜드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트레이닝을 한 명만 하는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인원은 3명 그리고 파스워드는 있어 파스워드는 뭐냐면 어 안보이게 하고 제가 써놓고 디스코드에 적어놓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거 갓보기 갓보기 아니 아니 갓보기 아프 네 아프세요 근데 어제 갓보기님이 갓보기님 아프게 웃기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갓보기님 어제 우리방에서 누가 네 그 구독선물을 20개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 무작위로 주는데 그 20번째로 갓보기님이 당첨되셨어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방송을 보고 있었어 깜짝 놀랬어 근데 가만히 조용히 보고 있다가 구독선물 받으셨는데 아 조용히 있다가 네 조용히 있다가 아 아 형 부럽다 소리도 안내고 네 근데 닌자네 닌자 20번째로 강제구독 당하셔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자 했어요? 들어오세요 전 들어왔어요 네 디스코드에 비번 놨습니다 코리아 코리아인가요? 코리아 거기 서버 3개밖에 없습니다 ㅋㅋㅋㅋㅋ 저 몰라요 시작 코리아인 5분간에 방이 3개밖에 없습니다 아 방이 3개밖에 없네요 이거 2명 네 그중에서 2명 있는 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2명 죄송해요 방이 3개밖에 없어요 여기 인원도 오늘 얼마 없는데 여기도 방이 시뮬레이션 어 오셨습니다 어 됐다 됐다 자 고고 에이 어후 나 너무 설렌다 스타트 어떤 게임일지 설렌다 야 어떤 게임일까 정말 재미있겠죠 어 수학여행 가는 느낌이야 나도 어 아 이렇게 3명이서 살아남는 거 같아요 아 협동 게임인가 보다 아 우리 같이 살아남는 거에요 서바이벌이니까 어떻게 살아남지 이거 뭐야 뭐야 나 봐봐 이거 뭐야 나 막 손 손을 어떻게 내미셨어요 어 어떻게 한거에요 어 나 그냥 좌클릭했네 어 뭐야 어 저도 나는 어 어 어 아 우클릭하면 손이 나오네 아 우클릭하면 손이 나오고 꺾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어퍼라 뒤집어라인데요 어퍼라 뒤집어라 어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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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라 어 어떻게 뒤집었어 누르고 있으면 뒤집어져 이렇게 돌려야죠 마우스를 누르는 상태에서 어퍼라 뒤집어라 어퍼라 뒤집어라 어퍼라 뒤집어라 어퍼라 꺾여 90도로 어 마우스가 안 뒤집어 어떻게 돼 우와 우와 잘한다 그건 어떻게 했어요 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돌리기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손바닥 움직이고 이거 다시 어떻게 팔이 안 들어와 팔이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거 돌아오는 게 아 아 아 어 자기의 손이 굉장히 신기하신가 봐요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어 어 손이 꺾였어 이거 뭐야 어 누른 상태로 하면은 되고 오케이 이건 알겠어요 그 다음은 하하하하 우리 왼쪽에 이거 뭐야 헬스 팔이 안 들어가요 팔이 안 들어가다 팔이 안 들어가 들어가라 팔이 안 들어가 나머지 손 나머지 손은 안 쓰나봐 왼손 오른손만 쓰는데 어허 어 알겠습니다 요상태에서 자 일단은 돌아다녀 볼까요 자 일단은 어 점프되네 어 점프된다 아 점프 스페이스바 점프 어 10분 달리기다 10분 달리기 아 10분 달리기 아 여기 배그네 배그 여기 돌 있는데 돌 어 돌 줄어 이걸로 부시돌 만들어 부시돌 괜찮네 어 저 이쪽이 나갔어 컨트롤 아 뭐하세요 지금 뭐하는거야 뭐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그거 어떻게 하시오 뭐야 어떻게 앉았어 아니 앉았는데 컨트롤을 누렸데 일어나는 걸 모르겠어 컨트롤? 뭐야 왜 이렇게 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일어나는 거는 시프트를 눌러 아 안되네 아닌데 어떻게 일어나야 이거 어 더 내려가는데 뭐야 일어나는 걸 모르겠어 일어나는 걸 모르겠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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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떻게 일어나 돌을 이때 주는 거 아니야? 어 어 어떻게 일어나 이거 어 뻑기도 했는데 아아 뻑해안다 아아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일어나서 점프를 좀 알려줘봐 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일어나 어 났어 다시 잡아 일어난 게 뭐야 일어나는거는? 일어나는건 몰라 우리도 사는데? 앉는거는 했는데 일어나는걸 몰라 일어나는걸 몰라 아 돌을 놓쳤어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아닌데 손이 꺾였어 스페이스는 점프인데? 이거 어떻게 일어나지? 일단 앉은채로 한번 다녀봐요 딴 데 뭐 또 뭐 있나 그래 그래 가자 갑시다 아 일어나기 R 일어나기 R입니다 아 됐다 이제 좀 편하네 이젠 살 것 같다 R이구나 나도 팔자에도 없는 오리걸음을 했네 어 여기 돌이 또 있다 나무는 뭐하는거야 어 옆에 스태미너가 있네 뛰는게 스태미너가 줄어드네 어 야 근데 뭐가 줄어들어 우리 헬스 아 빨리해야돼 빨리해야돼 호동기 우리 체력이 없어 떨어지고있어 그거 세번째 뭐야 영어가 thirst 뭐예요 thirst 목마름 물을 마셔야돼 바닷물 먹어 안되나? 나보다 영어 못하는 사람 처음어봤어 어떻게 먹어 어떻게먹지? 물을 어떻게먹어 바닷물은 원래 못먹어 바닷물은 먹으면 안돼 바닷물은 안돼 이거 어떻게 안 돼 안 돼 바닷물은 이거 이거 돌 좀 주워 보실래요 이거 어떻게 줍는거야 돌? 코코넛 아니야 코코넛? 이거 C를 누른 다음에 헬스요 떠 어 나 죽었어 어 뭐 바닷물에서 죽었어요 어디 어 야 야 나 살려줘 살려줘 빨리 아니 잠깐 어떻게 앉아 앉아요 앉아서 앉..어떻게 앉았지 너 저 공주 흘려다가 그랬지 하하하하 저 공주 흘려다가 바다에 바다에 코 바꾸 죽었어요 야 당분이 어떻게 하지? 잡아서 끌어야지 뭐 잡아 나 근데 왜 끝나지도 않네 이거 뭐야 그냥 그대로 있어 너 거기서 아 모르겠어요 이거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 이미 죽었겠는데? 나 죽은거야? 아니 아직 모르지 나 죽은건가봐 투얼라이브래 투얼라이브? 아 그렇네 아 오른쪽 위에 죽었네? 어 너 이거 아 이거 공이 아니고 야자네 나 이거 죽는 법 좀 알려줘 이거 어떻게 그거 죽어서 먹을라 그랬지 나는 팔이 안돼 아 밑으로 안돼 야 이거 이거 집어봐요 형 아 나 이거 못집겠어 나 앉지도 못했다 팔을 앉아서 그럼 좀 더 이렇게 아 나 물 이렇게 해서 아니 우와 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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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나갔다 집어 집어 아 나 탄다 탄다 나가 나도 나도 이거 물이 물이 너무 무섭다 당분 죽었으니까 처음부터 할까요? 다시야 다시야 세명이니까 다시 아 아 참 아 너 죽으면 화면도 안보여? 나 그냥 바닷물에 코박힌 채로 그렇게 보여 바닥만 보고 있어 지금 죽은 시체야 다시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 너무 역겹다 이거 봐 게임을 아예 모르고 시작해서 재밌다니까요 아니 아닙니다 지금 재밌는거 맞아요? 웃기잖아요 아니 아니 뭐 죽는걸 알고싶은데 이거에요? 지금 만들었어요? 아 트레이닝을 각자 해보고 모이는거 어때요? 트레이닝이요? 괜찮네 아 좋습니다 키는 익히고 옵시다 키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트레이닝을 훔쳐서 이게 무슨 어차피 트레이닝이 똑같은거 아니야? 아니 뭐야 뭐 알려주시지 않을까? 어? 어 됐다 뭘 트레이닝 하라는거야? 뭘 트레이닝 한거야 이게 됐어 오 오 뭐가 막 나왔어 뭐 안에 뭐 있죠? 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잡아요? 그 잘 잡아야죠 각도를 맞춰서 손바닥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오른쪽 눌러서 이야 미치겠네 이거 어려운데? 이야 이거 생각보다 우와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런것도 보고 안 집어줘 이런것도 집고 손을 내밀어서? 어디야 어디야 트레이닝도 목말르고 배고파요 책상 밑에 이야 이거 미치겠네 올라가질 못해 손을 뻗어 뻗어서 손을 물 어 이게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그쵸 자유자재가 안돼 아래가 안돼 손이 아래로 내릴 수가 없어 손을 올리는건 아니 뻗는건 되는데 올리 왼쪽 손은 어떻게 쓰지? 아까 썼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 그러게 아 마우스 힐로 하는거야 손 높이는 아 그러네 아 이제 아셨습니까? 아 이렇게 하시고 손을 팔을 이렇게 해서 아 가까이 가서 야 이게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밥 먹고 밥숟가락 들고 이런게 얼마나 소중한건지 우와 난 이것만 깨달아도 1100원어치는 했다고 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로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교훈적이게임이야 야 아씨 진짜로 이거 안닿는데?? 이걸 와아 아 아 어 이거 불킬 수가 있거든요 불 한번 켜보세요 우와 됐다 씨 우와아 문을 못 여네 이걸 뭐 어떡하라고 버렸어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우와 와아 으아아아 이거 왜 안 깨지지? 아 이거 거꾸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손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와아아아 우와아 이거 문 어떻게 열지? 우와아 문을 못 여네? 우와아 이게 안돼요 키는 게 지구본 밖에 못 건드려 지구본 밖에 봐봐 합니다 킵니다 서랍을 한번 열어보자 아니 자꾸 손가락을 이렇게 해 문도 못 열어요? 오 문은 여셔야죠 봐봐요 내리고 돌려서 내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어 미친 어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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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오 오 오 하하 하하 하 하 아니 왜 손이 잡고 날 보냐고 아니 손 왜 자꾸 나를 봐, 나를 보면 어떻게 해 아니 일기치지 말고 뻗어 아 둘 다 문 열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죽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속 터져서 아니 근데 여기 갇혀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나가죠, 무인도가 난 것 같아요 무인도가 난 것 같아, 너무 답답해 그냥 모르는 채로 하죠 이거 트레이닝인데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똑같은데 어차피 맞아 맞아 미친 게임입니다 이거 나갑시다 방파세요 방파입니다 그래도 옆에 다른 사람 있는 게 적적하지 않거든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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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아까 비번 그대로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튜토리얼이 없으니까 게임 이름은 핸드 시뮬레이션 뭐였더라?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아 마우스를 움직여 전우 좌우로 손을 움직일 수 있고 휠을 돌려서 손을 상하로 할 수 있고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다른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손을 움킬 수 있고 ASDF로 이동 스페이스 손가락을 할 수 있대 ASDF로 손가락도 할 수 있어요 아 손가락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손가락 자 지금부터 제 교육하겠습니다 네 자 제 교관 교관 앞으로 오세요 교관 앞으로 오세요 교관 앞으로 오세요 네 잡았죠? 하하하하하하 자 오른쪽 클릭 자 손을 내밀 수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손을 마악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쵸? 펼치고 마악 움직이면 손이 움직여지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 뭐였더라 휠로 위아래 어 휠로 위아래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위에 위로 한 다음에 흔들고 아래로 한 다음에 흔들고 그쵸? 그러면 이제 Y축 X축은 되니까 이제 다 되죠? 이걸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손을 그쵸? 네네네 그리고 오른쪽을 누른 상태로는 손바닥을 왔다갔다 아 왔다갔다 오른쪽 누른 상태에서 왔다갔다 그리고 왼쪽은 집는다 그쵸? 아 그러네요 손가락은 어떻게 하는거야 손가락은 이걸 하고 어 일단 여기 아잇 이거 올려 제 손 위에 올려보세요 X축 Y축 해서 어 손가락 자 이렇게 하나가 되는걸 이제 보여주고 자 이제 손가락은 어디가 갑자기 왜 갑자기 어디가 어디가 왜 왜왜 ket na k k R하면 일어납니다 R하면 일어나고 손 바꾸는거 무슨 스페이스? 어 스페이스! 엄지! 어 스페이스, 그리고 A 스페이스 스페이스 A? 스페이스 A 가수 아니야? 아 시프트, 시프트하면 손이 바뀌어요 원하는 손 시프트 아 시프트하면 손이 바뀌어? 예 시프트하면 손이 바뀐 시프트하면 손이 바뀌고 여기서 어 이 손가락만 하는거는 ASDF라고 했는데 아니네 아 Z, X 아 Z X, V, Y 그 다음 시프트 시프트, 아 이렇게 이제 아셨죠? 이렇게 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아 잠깐만 야 이거 먹어라 이게 이게 시청자님 아니 이게 감사합니다 저도 주세요 자 그리고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때 추측하는데 이거 이 게임 하신분들은 손가락 움직이기를 배우면 무조건 그거부터 할거에요 그래서 안했어요 제가 왠지 그거부터 할거 같아서 자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휠로 왔다 갔다 오케이 아 저도 따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돌려서 돌려서 음 다 접는거구나 이러면 따봉인가? 이러면 따봉 이렇게 하면 따봉 따봉 기열이형 따봉 따봉 자 이제 자 이제 움직이는거 다 배우셨죠? 이거 왜 흔드세요? 왜 자꾸 흔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발사 아 발사 아 발사 이렇게 하면 빵 가위바위보 할 수 있겠는데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하나 주워오기 근데 검 엄지는 뭐에요 엄지? 엄지는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스페이스? 아 가위바위보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한번 하죠 가위바위보 어 어 지체면 졌어요 지체면 졌어요 와 이거 가위바위보가 되네 자 그럼 저 따라오세요 제가 하나 주워올게요 어 저리로 가면 됩니까? 자 가시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어 여기 앞에 돌멩이가 있네요 이제 돌멩이 줍는거 잘 보세요 네 아 이제 한번 시프트 누르면 빨리 뛰어요 아 시프트 누르면 빨리 뛰고 여기서 네 조화님이 하고 주워 보시네요 컨트롤 누르고 팔을 내밉니다 그리고 네 어 시프트를 누르면 팔을 바꾸는데 뭐지 좀 먼데요 뭐 뭐가 바꾸는거죠 팔 바꿨죠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가요 오오오오 그리고 집어요 어떻게? 다 눌러서 아니 일단 내 어 어떻게 개구리야 뭐야 개구리 같은데 자 이렇게 집어 아 양손으로 안되나? 양손은 안돼 오 아니야 한 손으로 집었어 아 티네요 자꾸 어 오 오 오 잡았다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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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잡았다 자 이겁니다 이거에요 이거 사람 맞아? 네 근데 이거 집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못 가겠어요 왜냐면 키를 다 눌렀거든요 제가 지금 그럼 이 W를 이용해서 앞으로 못가요? 아니 왜냐면 왼쪽 키를 손가락 쓰는데 다 썼거든요 그래요? 좌크랙하면 잡는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손가락을 써야죠 아 그 상태에서 바꾸면 손가락이 고정돼요 고저.. 바꾸는게 뭐였더라? 시프트였나?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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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됐다 됐다 고정됐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오오오 일어납니다 어 일어나있어요 지금 아 일어났어요? 그리고 покoro가 있어요 Thanks 오오오오오 오오오ف 오 мож은car ождMike 오오오오He하핰ㅋㅋㅋ 오픈가용 오 스태미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거 주워보세요 따른거 어 다른거 어 저기 앞에 돌있네요 어 돌멩이로 어? 돌멩이로 부시 돌 만들수도 있나 교kk 그러 chu가 그러겠죠 서바이벌이니까 자 어 아 단군 회원님이 시돌합니다 자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저같이 멋진 돌을 주우실 수 있어요 주웠어요 어? 왜 이렇게 쉬워? 어 금방하네? 어? 그러면 김기열 회원님? 너무 잘하시는데? 아 저 아닌데요? 당군인데요? 아니 김기열 회원님 이제 주우셔야죠 저기 야자 있네요 야자 야자 주우세요 발짝발짝 뛰어다녀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쉬우세요 자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갑니다 내려놓을까 이제? 어? 아니 같이 들고 부시돌 한번 하자 김기열 회원님 일단 줍는 거 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딱 튀면 부시돌 되나? 자 이렇게 왕 이렇게 어? 쩔긋한 거 아닌가? 일단 기열 회원님 줍는 거 보죠 보죠 이건 두 손을 써야 될 거 같기도 하고 오 두 손이 나오는데? 오오 어이 뭐야 아까 그 위치가 맞아요 여기? 여기 짧은데요? 이게 짧잖아 오 이제 사서히 그 견적을 봅니다 견적을 봅니다 오오 짧죠? 짧죠? 오오 많이 짧아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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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그 아래로 그렇죠 그리고 손바닥 방향 조금 더 앞으로 손바닥 방향 됐어요 내려 이제 내려 휠 로 내려요 오 다 내렸어요 네 아 이걸로 잡는거야? 아 아닌데? 아아아아이씨 아! 아 내가 맞네 다시 잡으세요 침착기 형님 다시 집으세요 어 잡았다! 어 잡았어요? 우와! 잡았어! 와와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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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기 형님 돌 어디다 놨어요? 돌 사라졌어요 돌이 왜 사라졌어요? 우와 멋있다! 하하하하하 이거 고정 어떻게 한다고요? 고정? 고정? 고정 안해도 돼요 고정 안해도 돼요? 네 놓으면 돼요 그냥 저 좌클릭하고 있는데요 지금? 빼보세요 좌클릭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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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잡아줘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 너무 어려웠어 쉽죠 이제? 쉽다고? 그거 돌로 부숴서 이 안에 있는거 먹으면 되는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돌로 내리 찍어봐 찍어? 어 어떻게 찍지? 꽝! 손 이렇게 스냅 줘가지고 어떻게 돌을 어떻게 뻗지? 내가 돌을 주워야 돼 됐다 이걸로 해서 내리 찍어 찍어? 어 앉아서 때려야 되는거 아니야? 앉아서 앉아서 어? 오른손까지 집어? 두 개를 집어? 어? 뭐야 오른손 또 왜 나왔어? 돌 오른손 들어가라고 해 오른손 왜 나왔어? 안 들어가져요 왜 안들어가 너 오른손 너 왜 돌 못줬죠? 침착맨 어 여기 돌이 졸이 만만치가 않네 좀 다 집었어 됐어? 쌍이나 쌍이 찍었어 몰라 어떻게 했어 봐봐 몰라요 어? 어? 어떻게 했어? 아니 왜 이성이 걸어와 몰라요 형이 형도 이상해요 형이 더 이상해요 이상해 이상해 형이 더 이상 둘 다 이상해요 방이야? 뭐하는거야 이게 어? 양손은 이거 부딪히는 거 못하나? 부딪히는 건 안될걸? 빵 어? 떨궜다 떨궜고 그걸 깨봐 왜 장풍 쏘냐 너 뭐하냐 뭐지? 아니 이게 왜 안 집.. 안 집어지죠?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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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떨궈면서 떨궈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쳐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쳐? 치는 거 아니야? 빵 그쵸 좀 치는 거 같아 충격이 강한 거 같아 빵 어? 빵 안녕하세요 빵 빵 빵 빵 빵 어? 잠깐만 지금 돌이 아니 돌이 어 됐어 불 튄다 불 불 난다 우와 불 난다 어 저 가까이 와보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 아니 풀에 대야 되는 거 아니야? 풀에다? 아니 돌끼리 해야지 아니 돌끼리 하면 불꽃만 나고 불이 안 나잖아 아 맞네 아 맞네 거기다 대봐 아 풀 풀 아니 이거를 이거 한번 깨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누가 돌이야? 그거 깨볼까요? 한번 깨보죠 네 날이 어두워지는데 어? 앉았다 일어났다 좀 괜찮은 거 같은데 네 여기다 어 맞어 어 아 풀나겠어요 아니 같은 걸 치고 있어요 이거 와 이거 어떻게 깨는 거야 이거 불만 건반나네 안 깨져 안 깨져 이거 바위에다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들고? 여기 바위 있잖아 돌이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러면 돌은 불 낼려고 불 바위에다 치나? 바위에다 쳐봐요 어 어 어 한 거 봤어? 깼어? 어 어 어 어 어 어 봤어요? 어 깬다 깬다 어 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깨져라 이 자식아 어 뭐 깨졌어 깨졌어요? 깨졌어 깨졌어 알맹이 나왔어 어디 어디 알맹이 어딨어요 이게 알맹이잖아 알맹이 이게 알맹이예요? 아니 여기 조그만 거 알맹이야 어 작아진 거예요? 도토리 도토리 이것도 깨 이것도 깨 빌어먹어 이 자식아 야 밤이야 잘 깨는데 잘하는데? 잘하죠 이거 이 자식아 어 깨졌다 깨졌다 못 나왔어요 어 나왔다 형님 먼저 드세요 형님 먼저 이거 껍데기 껍데기 긁어먹으세요 못 먹어 못 먹어 아 일단 들고 입에다 가져다야지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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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먹지? 아 내가 들었는데 들었는데 어떻게 먹어? 저 옆에 있는 게임 있을게요 드세요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배에 못 갖다져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서 있나 지금? 서 있나? 어 형 서 있어요 아 서 있어? 요 요 나 먹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어 됐다 잠깐만 어떻게 먹어? 먹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헝거 헝거부터 채워야 돼 이거 어 어 있다 먹었어? 어떻게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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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라고 떠 그리고 인을 누르면은 먹어줘 아 자 하나 깨서 또 드릴게요 우리 아 먹여주자 먹여주자 내가 먹여줄게 내가 먹여줄게 하나 먹을 거고 이거 깨 빨리 깨 내가 너 먹여줄게 알았어 어 됐어 깼어 두 개 두 개 나왔다 먹여줄게 아 아 아 자 추워 어 잘한다 잘한다 나 깨는 담당 너 먹이는 담당 이거 안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저 저 저 배고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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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대로 갖다드리면 이라고 떠 어 어 어 헝거 헝거 찼어 형도 형도 어 돌 돌 돌을 이거 돌 때문에 미치겠네 나도 이거 주워드릴게 이거 손 바꾸는게 컨트롤이란나 응 컨트롤 응 어 우와 아 돌 모르겠어 돌 어떻게 시프트 됐다 우리 온도 막 떨어진다 우리 어떡하지 불 안녕하십니까 어 끝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아 너 빨리 들어와 이거 한 명이 더 부족해 아 나 추워 불 붙여야 돼 불 내가 살려드릴게 다 겨우다 아 보셨어요 핸드 시뮬레이션이에요 서바이벌이에요? 아니 서바이벌 핸드 시뮬레이션 서바이벌 1100원짜리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종이 불을 어떻게 붙이지? 몰라 추워 야 근데 우리가 너무 해안가만 있었어 이거 응 바람이 세죠 안으로 갑시다 어 안 보여 앞이 이거 종이 같은 거를 어디서 불 붙일 거를 시작하면은 종이가 없고 풀을 뜯어야겠다 풀을 뜯을 수 있나 떨어져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저는 아니 한 명 1 2 1 2 벌써 죽어 벌한테 쏘여서 죽었어요 누구누구 벌 벌한테 쏘여서 죽었어요 벌한테 쏘여서 죽었어요 벌한테 쏘여서 죽었어요 벌한테 쏘여서 죽었어요 아 나도 아 벌에 쏘였어 구경 갔다가 저도 죽었어요 벌한테 아 벌에 쏘였어 와 대박 야 개같은 게임이네요 진짜 아니 마침 잘됐어요 종수씨 한번 해봐요 진짜 종수 왔으니까 아 그래요? 종수씨 아시겠지만 제가 브레인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몇몇이냐? 자 일단 설치 다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개같은 게임이야 이거 미친 게임이야 이거 뭐 벌이 날 죽였대니까 나도 조심해야지 무인도에서 일단 방을 파세요 야생이 얼마나 무서운건데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어렵네 여기에요? 네 방 팠어요? 방 팔게요 네 종수씨 종수씨 들어오면 시작 종수씨 들어오면 방파죠 왜냐면 시작부터 배가 고파죠 맞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조작법이 혹시 어렵나요? 컨트롤이 필요한가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알려드릴게요 조작법이 다에요 아 그래요? 이 게임에 다에요 아 제가 지금 4초 남았다고 뜨거든요 거의 피지컬 피지컬 됐다 됐다 게임플레이 이게 피지컬은 아닌거 같은데 이거 그래픽 퀄리티를 울트라로 해야되나요? 아 근데 이거 울트라로 하지 맙시다 우리 나가죠 이거 왜 괜히 그걸로 되는지 알겠어 이거 좀 버벅거리더라구요 아까 아 그래요? 울트라로 하지 말고 나는 진짜 베리하이로 했는데 아 베리하이로 하지 말고 저 베리하이 하니까 좀 그거 하더라구요 뭐야 끊기더라구요 그럼 그냥 하이? 미디움 하겠습니다 저는 미디움?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럼 하이 정도로 해볼까요 저는? 버벅거리는건 조작법으로 어? 미디움으로 하니까 팬티 벗었어요 아 그러지마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벗었어 미디움으로 하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안 입었는데? 어 여러분들 저 미디움으로 한번 해보세요 팬티 벗어요 아 뭔소리에요? 아 진짜로 아 저한테 아 저 욕구 얼마인가봐 요새 아니 진짜라니까요 아 한번 해보세요 미디움으로 아 그걸로 안하는거에요 진짤까봐 저 안하겠습니다 네 어플하네 저는 심창민이 신고하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되요 퀵게임? 조인게임? 아 이제 제가 만들겠습니다 제 방을 만들게요 이제 방 만들거에요 방을 만들면 그 제 디스코드에 비번 있어요 디스코드에 적어놨어 아 네네 그렇습니다 자 아직 안만들었어요 만든다고 하면 이제 들어오세요 네 네 4명방 자 자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조인게임 하여튼 개같은게임이다 이거 오 잘못들어가면 룸 410인가요? 룸 410인가요? 네? 어? 뭐지? 그건 모르겠어요 조인게임을 누르구요 그 방 두개중에 네 두명있는 방이요 방이 방이 두개밖에 없어요 어 어 그러네 비밀번호가 보이면 안되겠네요 그렇죠 아 오 똑똑하세요 순간 첫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들어왔다 종수씨만 오면 고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음 근데 이게 왜 다른 분들은 프로필이 이게 뭐지? 어 무슨 프로필 스팀 프로필 돼있는 사람 저 해파리 프로필이요 스팀으로 됐어요 시작합니다 설명을 다른 분이 해주실래요? 저 설명 간단하게 브리핑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네 명이니까 더 한참 확인해야 돼 어휴 다들 왜 바스만 입고있어요 존경 올라오게 아우스 좌클릭하면은 손이 그 우클릭하면 손이 내밀어져요 네 시프트 누르면 손을 바꿔요 그쵸 어 마우스를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 팔이 움직입니다 내미상태로 마우스랑 앞뒤로 움직이세요 아우 어 어 이거 나무 혹시 돌로 나무 막 때려가지고 그거 만드는 거 아닌가 혹시? 어? 나무 일단 우리 먹을 거 구하는 사람이다 그냥 흩어져서 하죠 사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네 약간 천진반 분신소스인 거 같은데? 아니 왼쪽 하단 보면 스테미너랑 뭐 나와있잖아요 해석 좀 해주세요 아 예 헬스는 건강 그렇죠 선거는 배고픔 그렇죠 서스틴은 목마름 스테미너는 체력 템포 이거는 온도 그렇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밤이 되거든요? 그게 너무 공포야 그러면 불이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아침이 8시야 8시 금방 되던데? 어 주워보세요 뼈있다 뼈 닭뼈를 얻었어요 주워 주워 닭뼈은 어떻게 줍죠? 아까 그 아이들한테 주세요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나는 앉아서 손을 내밀어 앉아 앉아서 손을 내밀어야지 앉아서 손을 앉아서 손이 내밀어지나요? 예 아 올 거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 하고 누르고 저거 보세요 네 나오죠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하면은 뻗어집니다 이게 그래서요 그렇죠 잡아보세요 네 축을 내려요 휠로 아 휠로 아 그걸 안 냈네 눌러 그럼 되죠 없는데? 뭘 가져와야 되니? 제가 일단 저기 잣나무 까지를 얻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저 있는 데로 오세요 이따 우리 여기 아 주라고요? 네 여기다 주세요 그럼 야영지를 놔야돼요 제가 오 이거 맞는데 풀 어 야 저 구도가 이상한데요 녹겠습니다 자 뼈 주우세요 뼈 주울게요 어떻게 주지? 뼈를 이렇게 해서 손을 내밀어 오 어디 잡는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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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봐봐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누가 두개만 주워 보세요 돌멩이요? 예 제가 여기 나뭇가지를 오 돌멩이 있다 모으고 있습니다 안 되지? 다시 손을 내밀어 앉아 피를 내려 딱 닿았어 잡아 오 미친 안 잡으시는데? 아 이거 잡는거 맞나? 왜 안되지? 여러분 오늘 저녁은 닭죽입니다 뼌데? 뼈를 우려내면 닭죽 맛이 나 아 네 식량 해결 좋아 자 돌 주웠습니다 돌 어디로 가져가죠? 잠시만요 아 저기있다 왜 안잡아지지? 아 씨 안잡아지네 이거 어 마술하는거 같아 뭐하는거야 근데 처음부터 잘하네 아 근데 왜 머리털은 없어요? 머리털은 그게 과부하 걸려요 아 과부하 걸려가지고 오 손이 꺾였어요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네 잠깐만 저 체력이 없는데요? 저 보실래요? 때리지마요 저 보실래요? 네 여기 나뭇가지 두개 있는데 불 붙여볼래요? 하지마 때릴라그래 어 이거 세네 저 있는데 여기 나뭇가지 해놨어요? 어? 저 야 제가 목마를까봐 야자수를 구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누구지? 아 단군 오케이 의중씨 이거 보세요 나 뭐 잡는줄 알았네 뭐 뭐 뭐 벌레같은거 잡는줄 알았네 오오 이쪽 저기있다 근데 집이 어디에요? 아 진짜 힘들다 여기다 여기다 나뭇가지 모아놓겠습니다 여기다 여기가 의중이가 만들었어요 여기 거기가 어딘데요? 저 못찾겠어요 여기 의중이 있는 곳 올라오세요 여기 여기 올라오세요 다 하나씩 갖고 오시네 여기다 한가지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돌멩이 하나 더 있어야돼 돌멩이 그걸 깨고 계세요 아 제가 이거 깨우실게요 이제 달리기 준네 빨라 돌멩이 하나 더 줘야겠어요 여러분 나는 일단 왜 다만 길을 몰라요? 어 호랑이다 위에 있어 위에 어? 호랑이가 있다고? 사자 표범 아 진짜?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잡아먹어요 빨리빨리 나 있는데 가고 가고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종수 있는 데로 가 지금 잡아가세요 종순대로 가 어디 어디 도망 와 일단 어떻게 살려줘 도망 와 여기 여기 길 나 아까 병보다 만난 데로 와봐 어 나 왔는데 어 나 여기 나 보이지 지금 야자서 뚝배기 들고 있거든 어 씨 어디지? 여기 여기 보이지 여기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어 여기 여기 일단 올라와요 일단 올라와봐 호랑이 차 있어 무기 들고 와 무기 들고 와 무기 없어 다 무근이 발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딨어 어딨어 형 여기 빨리 가봐요 빨리 우리 4대1로 싸워도 못 이길지도 몰라요 오케이 간다 간다 아 이거 누구야 침착매 왜 그렇게 걸어 아니 지금 급해가지고요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딨지? 어딨어? 어딨지? 어 거기야? 여긴가? 여기 여기 의중아 저기 앞에 봐봐 조심해야 돼 왼쪽이야 여기서 어디야? 저기 있다 어디야? 없는디? 최민호가 어딨어 어 어디갔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 도망 빨리 내려가 알았어 아까 여기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디갔지? 갔겠지 다른 데로 어 벌이 나왔어 어 벌이 나왔어 벌이 도망가 어 벌이 위험하다 그거 죽는다 너 나 도망갔어 근데 아까 여기 진짜 피오마 호랑이 있었는데 어디있지?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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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아까 2킬 했어 빨리 나오라고 어 나왔어 나왔어 어 야 의중아 운동 좀 했다 돌 주워 와야돼 돌 와 목말라 큰일 났다 목말라다 야자주 빨리 깨 야자주 깨 어 이리와 어 쟤 깨 깨 깨 저 주세요 기효 형 놓으세요 뭐 쟤 깰게요 여기 여기 돌멩이 지켜서 야자주 깨고 있어 돌멩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돌멩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돌멩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돌멩이 여기 하나 있어 하나 있고 지금 목마르다고 하셔서 쟤 깨고 있을게요 지금 거의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저 물고기 잡아 올게요 물고기를 잡는다고? 아 돌인다? 돌인가? 아 야자수구나 오 깨끗아 야 저 여러분 저 숨막혀 죽었어요 예? 예? 저 바닷물에 빠져서 코받고 죽었어요 아 진짜 내가 아까 그렇게 죽었는데 아 진짜 아니 이게 체력이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안 죽어본 걸로 죽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 이거 죽어 형 빨리 드세요 형 빨리 드세요 제가 아까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못 살려줘요? 네 죽으세요 누워있으세요 이거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거 기어로님 이거 주세요 잠깐만 저 잠시만요 한번만 다시 하면 안 돼요? 이제 안 죽을게요 짐지 미치겠네 이거 아 나 이렇게 죽을지 몰랐지 야 침착하면 나 암살하려고 한다 지금 안 보이는데 돌로 나 찍으려고 한다 데미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 쳐봐 쳐봐 제가 아까 정수 좀 때렸는데 해볼게요 아 모델? 아 맞아 병건이한테 맞아서 내가 체력이 단 거야 어 다네 어 다네 어 근데 물소리 되게 좋다 우와 죽었어 시점 변경 안되나? 와 죽으니까 이렇게 이런거 어딨어? 어디서 사인사건 일어났어 범인은 여기 이 안에 있다 아니 종수 어차피 죽어가지고 다시 해야 돼 다시 하긴 해야 돼 아니 이번에는 그러면은 대충 익혔으니까 절대로 안죽고 끝까지 살아나가보죠 제가 보니까 의중이가 그 뭐 시키는걸 잘하니까 의중이 명령대로 합시다 오케이 의중이가 리더 아까 뭐 죽으라고 하는게 예사롭지가 않아 아니 얘는 시점들 계속 때리는거야 나와봐요 시점이 계속해서 형 약보였어요 아니 죽어도 데미지가 들어가나 팔다리가 분해되나 한번 해봤어요 야 그럼 종수가 죽으면 종수 고기를 아 주말씀 아니 아니 분해가 안돼 사람 몸이 분해가 안돼 아 그래요? 아 인간이 조성성을 지켜주십시다 죄송합니다 자 방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예예 아니 종수가 인간은 아니잖아 돼지 예? 아 왜 선을 넘어 어? 아 진짜 이럴까 진짜 왜 그래 우리선리 게임 아닙니다 어? 아 오늘 주식 잃었다고 주식으로 요새 돈 좀 잃었다고 자 가세요 자 방파세요 방파세요 시끄럽습니다 개못하면서 계속 끝까지 궁시렁되는 것도 그만하세요 조수씨도 끝까지 궁시렁되세요 끝냈는데 아니 미안합니다 나와야죠 독이 반짝올렸나봐요 예 방팠습니다 아까 그 비번으로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게임은 못한다고 해도 되는데 주식은 못한다고 하면 내는거 아니야? 안되는거냐 괜찮습니다 아니 당군님은 어? 이러면서 무슨 엔젤군이야 아 그니까 무슨 엔젤군이 네 손격 좋아졌다고 딱합니다 하하하하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런얘기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살아남읍시다 자 봐봐요 자 지금 침착냉과 인사부터 예 기어리형님은 일단은 돌멩이를 두개 주워오시고 저랑 기어리형은 돌멩이 당신은 야자수를 주워오세요 어 좋아 알겠습니다 이거 뛰면 안돼 뛰면은 야자수를 자 여기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모아놓으세요 아 여기 아 거기 나무 아래 나무 아래 여기 나무 아래 복숭아 나무 아래 아 복숭아 나무 아래 시간을 정해주실까요? 지금 19시 51분이거든요 아니 그냥 하세요 빨리 아 예 아니 그냥 왼쪽 위에 시계 가치고 있잖아 하하하하 주워올 수 있는대로 주워오세요 일단 아 수칙 좀 돈 잃었다고 너무하네 야 여기 7시 42분이야 지금 예 아 그래요? 빨리 주워오세요 뭘 시간을 정해요 어차피 그거 빨빨리 하지 하하하하 야자수를 몇 개 주워해요? 아 되는대로 주워오세요 일단 이거 야자수인데 왜 안 잡혀요? 여기 있는데 야자수 어딜 잡아야 돼요? 근데 죄송한데 형님은 돌멩이에요 아 근데 야자수가 너무 아프고 있어 아 그래요? 여기 이거 안 주워줘 네 자기 할 일 하셔야지 저 주먹합니다 야자수 야자수 돌멩이래 나뭇가지를 마른가지를 주워야겠는데 마른가지 보이면 제보지 못하십니까 어 여기 마른가지 앞에 있어 진짜요? 저 단군대장님 야자수 몇 개 주워옵니까? 아니 몇 번에 똑같은 걸 물어봐요 대린대로 주워오세요 야자수 야자수가 글러떨어지는데요 안 돼 안 돼 발로 막아 발로 막아 발로 막아 다시 주워 다시 주워 어 막았어 막았어 종수 어 발로 막았어 어 다시 글러가 안 돼 안 돼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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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안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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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폐급이네 종수 뭘 폐급이야 내가 제일 먼저 갖고 있는데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놔둬요 그래 좋아 뭐 남는 거 또 다른 재료 보이는 거 있으면 주워옵시다 네 네 왼팔을 어떻게 됐다 아 이게 남이 하는 것만 봐도 웃기네 자세가 너무 엉거주춤해 어 자 딴 거 또 뛰지 말라고 했어 기열이 형이 뛰어왔더니 되게 숨이 찼대 아 찌면은 목말라 어 금방 목말라 이걸로 막 활이나 창도 만들 수 있어요? 어 지금 뭐한다? 또 뭐 잡는다 하하하하 또 뭐 잡는다 아이씨 단집이냐 두 개 잡을라고 쟤 두 개 하하하하 야자스다 야자스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못줌다 두 개 씨불라 아 이거 못줌는거야 하하하하 아 이거 왜 안줌하지 미치겠네 이거 하하하하 뭐 못줌는거야 쟤 왜 이렇게 웃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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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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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양손에 하나씩 두 개 들었습니다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오 나 보고 웃고 있었잖아 야 죽는게 너무 웃겨가지고 어어 죽네 씩씩하게 걸어 왜 이렇게 웃나 했더니 나 보고 웃음 어응 내가 에이스구만 어 아 좋아 나 두 개 들어서 하고 있어 지금 아 전 하나밖에 못했네요 제가 팩급이네 여러분 이제 적당히 주웠으면 나뭇가지를 구하세요 나뭇가지 주워 보겠습니다 나뭇가지 불을 피워야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그 우리 집터를 해변에 합니까 여기 불 안 붙을거 같은데 아뇨 그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거기까진 안해봤습니다 아 거기까진 안해봤습니다 어디까진 안해봤습니까 어떻게 놓지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시프트로 바꾼 다음에 요거 놓고 아 잘해 잘해 오우씨 자 나뭇가지 오우 됐어 됐어 와아 좋아 좋아 와아 우리 많다 네 개에다가 돌 두 개야 어 나무를 주워 보세요 열매가 있는데요 벌집인가 아 네 그 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없는데 안전.. 안전 바지인데? 어 버섯있다 야 그거 벌집인데? 벌집이라고? 어 그게 벌집이잖아 아 벌집이요? 어 벌집이야 벌집이야 야 그게 벌집이야 오케이 오케이 벌집을 딸려고 하네 먹을 수 있으면 뭔들 못먹겠습니다 로얄제리도 있는데 어 같이 다니는데 개인이 어 나뭇가지다 나이스 어 어 여기 두 개 있다 야 이거 두 개 있어 이거 이거 저기 뭐야 야자수 나뭇가지다 어 아 이거구나 종수가 봤던 호랑이가 그치 봤지 봤지 있다니깐 아우씨 좋아 나뭇가지 하나 집었어요 여기있어 나뭇가지 어디 어디에 형님 여기다 내가 잡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형은 망고 짓고 내가 나뭇가지 짓고 아씨 자 이렇게 해서 어 앉아 앉아가 컨트롤 뼈가 괜히 있는게 아니야 호랑이가 사냥했으니까 뼈가 있어 팔 바꿔 나는 내려 내려서 나뭇가지를 집어 근데 단군님 마른 나뭇가지에요? 나뭇가지는 다 말라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젖어있는게 있고 말라있는게 있는데요 어 여기 아자수 오세요 오케이 어 떨어졌다 손을 뻗어 손을 뻗어 앉아서 손을 뻗어 손을 뻗어 내려 한 번에 잡아 잡고 서 가자 형 저 먼저 갔다올게요 오세요 나머지 이제 모이세요 샥 샥 샥 샥 어 아이씨 칼잡이 잡어 그렇지 일리단 여러분 이제 목마름이 시작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벌써요? 저는 아직 찡찡한데요 오세요 이 나뭇가지로 피마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아 두개가 안되네 이거 아아 일단 다 모이세요 예 모이세요 갑니다 야자수 야자수 굴러떨어져요 막아 막아 발로 막아 하이 아아 미치겠네 이거 아아아아 미치겠네 이거 여기 놓으세요 나뭇가지 모아놓으세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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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놓으세요 어디어디 여기? 여기 됐어요 철수님 저거 볼맹이 좀 놓으세요 자 놓으세요 그건 오른쪽 자 돌멩이 좀 옆에 주워오세요 옆에 우리 가져온 돌멩이 하나를 드세요 아 여기 있는 돌멩이 하나를? 알겠습니다 오오오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아아 야자수 두개 갖고 간다 오와아 좋았다 좋았다 일로 오세요 앉으세요 들었어요 앉으세요 앉아요 아 지는끼다 왔어요 자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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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수 굴러떨어지네 어떻게 치죠? 이렇게 치 불고 튀잖아요 치면 잠깐만 치켜보세요 와 야자수 나 진짜 많이 갖고 왔다 우와 쟤 원숭이가 된 느낌인데? 그럼 불이 나요? 오 그러네? 오오오오오오오오 미쳤다 미쳤다 오오오오오 불이 붓는 야 근데 그거 불이 안 닿고 있는데요? 낙엽같은 걸로 있어야 불이 나지 않을까? 낙엽이 있나요? 이게 마른 나뭇까지 근데 단군님 약간 붓고 있는 거 맞아요? 해보는 거죠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오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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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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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 된다 됐다 됐다 아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낙엽 같은 거 갖고 와야 낙엽 그거 어떻게 줍지? 낙엽인데 안 줍어지던데 아 그럼 제가 한번 주워 볼게요 주워 오세요 그럼 네 제가 주워 볼게요 그거 하고 계세요 네 저기 나뭇가지 하나 있습니다 나뭇가지? 나뭇가지는 필요 없어요? 나뭇이 뭐 주의요? 나뭇가지 맞는 수 없죠 다다익선 어 여기 뱀도 있어 어 뱀 자 뱀 먹자 아 나뭇가지 다섯 개 있어야 된다고? 다섯 개 있어야 된다고? 아 다섯 개가 있어야 된다고? 이 새끼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네 나뭇가지 네 개거든? 찾아올게요 아니야 종수야 오른쪽에 저거 빨간 거 그거 왜 안 줍어지지? 오른쪽 오른쪽 여기 여기 이거 마른 풀 아니야? 맞지? 이거는 그냥 나무 당겨 아니 풀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달려 있는 거구나 형 이거 파리지옥 풀 아니에요? 나뭇가지 하나 빨리 갖고 오세요 근데 이거 살아있는 거 같은데? 그죠? 이거 파리지옥 풀 같은데? 어 여기 돌을 들면 같이 들어지나? 그런가? 들어볼게요 아니 안 들어져 안 들어져 안 잡아지네 자 일어나서 어 야 이거 뭐 깜짝이야 침착맨 뱀을 물려 죽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침착맨님 죽었어요? 뱀 따위한테? 뱀한테 죽었는데요? 아까 뱀 먹자 누가 그래가지고 뱀 잡다 죽었죠 아 전 그냥 지나가려는데 근데 종수씨가 뱀 먹자고 그래가지고 아니 먹자는 거는 잡아오라는 얘기지 먹히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뭇가지 한번 빨리 주워 불 붙는지 안 붙는지만 확인합시다 제 시체를 발견하면 그 나뭇가지 하나 있어요 저 여러분 저 개구리 잡았어요 아니요 나뭇가지요 일단 개구리도 개구리 뛰어다닌다 대박 개구리 뛰어다닌다 야 개구리 뛰어다닌다 우와 아니 그 잡아 잡아 개구리 개구리 이거 이 섬 구경 저기요 이거 섬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잠깐만 이거 잡으면 식량 아니야 이거? 개구리 개구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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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인데 이거? 아니 일단 우리 2대1이에요 당신도 개구리 잡으러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개구리가 안 잡히는데? 아니 제가 잡을게요 어디있어요 개구리 잘못된 어떤 면 같이 따르는게 좋아 어디갔어 아 어디갔어 아 개구리 놓쳤어 아씨 아 어 여기 찾았다 찾았다 그 불이 붙는지만 확인하면 안될까요? 어 여기 개구리 있다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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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만 잡고 개구리 구워 먹죠 개구리 먹고 갈게요 개구리 철구리 철구리 킹구리 알겠습니다 개구리 너무 크다 개구리 알겠어요 의중아 단구리 단구리 주워와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돌로 찍으라고요? 돌로 찍어요 죽으라 알아서 안돼 그냥 잡을 수 있잖아 잡았어 못 잡았어 아냐 아냐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개구리 어디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를 손을 뻗었다가 앉으면 손이 줄어들어요 세원 우와 개구리 어떻게 잡지 어 찾고 싶다 우와 미치겠다 이거 진짜 잡고 싶어 나도 보고싶어 개구리 한번 볼게요 우와 진짜 잡고 싶어 도방 좀 할게요 네 제가 잡았게요 형님 저기 왔어요 엄마는 뭐야 야 이거 나무로 때려야 되나? 지금 멈췄다 개구리 어? 올라간다 아 찾았다 어딨지? 어딨지? 길었다 어? 어! 있다 있다! 개구리 있다! 아니 개구리를 보면 나도 모르게 있다 있다 개구리! 개구리와 함께 신경을 못 쓰겠네 그렇다니까 이게 의중이가 부르는데 왜 안 가나 했네 개구리를 못 가지 야 이거 목말라서 죽겠는데? 아니 그래도 개구리가 이게 아 미치겠네 이거 이거 못 참아 이거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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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진짜 잡았어 그치 그치 이건 못 참지 아 잠깐만 잡아 빨리 잡아 저거 한 명이 앞으로 막아 막아야지 어디갔어 여기가 어디갔어 한 명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야지 이렇게 야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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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그걸로 간다 어디갔지? 거기있다 어디있다 어디 어디 개구리 잡아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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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중아 넌 뭐해 이 쪽도 좋네 근데 시야가 아 미치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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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아 아냐아냐 아이씨 어디갔어? 대박 어디갔어 아 불 이렇게 붙이는거구나 어떻게 붙였어 너? 어? 5개 모으면 돼 5개 모으면 돼 5개 모아서 그냥 돌로 내리찍으면 돼? 그럼 스파크 티네 물 마셔야겠다 오 형 밑으로 몰아주세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 아 나무 나무 3 나무 5개 나무까지 나무 4개 다 닦아야겠다 개구리 힘들다 그럼 템퍼라초가 올라가겠네 그치? 개구리 힘들다 개구리 힘들어 목마름 때문에 이거는 개구리 힘들다 어? 나 목마름으로 죽었다 잡았어 잡았어 야 목마름으로 죽었어 의중아 물은 바닷물 떠서 끓이면 되나? 아니 그거 야자수 야자수 먹으면 되는거 아냐? 아 야자수 안 보여 와 이거 이거 죽여야 되나보다 아 못 잡나? 어? 근데 우리 다 죽었어 우리 얼어 죽었어 돌로 돌로 찢는건가보다 죽을때 죽더라도 개구리는 잡고 싶은데 종사 돌로 찍어 종사 돌로 찍으라고? 거기 남양주시 논바닥 가서 잡아 아니 그 물 끓이면 이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뛰면은 올라가야 되잖아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뚝뚝뚝 호란네 어 근데 형 어디갔어요? 나 혹시 뛰면 온도가 올라갈까 어 호랑이다 뛰면 올라가 온도가 올라갈까 해서 나는 그럼 단군이한테 불 째로 가야겠다 추우니깐 호랑이다 호랑이 불이 어딨지? 근데 조진거 같아 다시 해야될거 같아 반대로 왔나보다 너 템퍼라초가 0이네 근데 여기서 죽어있는 사람 누구에요? 그 의중이가 불피고 죽었어 아 여기 맞네 불피고 죽었어 의중이 죽었어? 어 의중아 일어나 왜 목말라서 죽었대 아까 의중아 일어나 옆에 야자가 있는데 하하하하 일어나라고 의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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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물을 놔두고 죽었어 종수 되게 좋아하네 어 심폐소생 쓰레질게 내가 목말라서 죽었어 일어나 일어나라고 정신차려 비참하게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어 와 나 온도 0도야 0도 0도인데 계속 살아있어 종수가 기적적으로 0이었는데 불 옆으로 와가지고 템포라초가 올라가면서 살았어 종수가 와 의중이를 구워먹어 올려 올려 불이에 올려보자 해봐 알았어 잠깐만 그거 야자도 좀 넣어가지고 와 야채까지 고기만 먹으면 좀 그거 저 개구리 어떻게 개구리 돌로 때려야되나? 그래야될거 같아요 돌로 때리기에는 개구리가 너무 빠른데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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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개구리야 하핰 야 의중이가 사지가 뒤틀렸어 야 이 의중이 좀 개구리 같기도 하다 의중이가 의중이가 개구리가 됐어 아 왜 나 구우려고 그래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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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도 넘봐 아 그러지 말자메 아니 넣고 그 야자도 좀 넣어봐 아 뭐하는거에요 신고할꺼에요 어 어딜 잡아 정승혜 신고할거에요 아 뭘 신고해요 다 먹고살자고 하는건데 어 막 뭐 소리나 어 뱃소리 아니야? 어? 이거 배 타면 끝나는 게임인가 보다 아 불 꺼졌어 아 뱃구동 소리 아 맞나봐 배 있을 때 배 지나갈 때 아 SOS 불 피워가지고 탈출하면 깨는 게임인가 봐 그래서 1100원인가 봐 아 배 오네 배 오네 배 오네 근데 저 저 모닥불을 보고 온다고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럼 지금 생존자가 저밖에 없는거에요? 여기 엄청 큰 불을 피워야지 오는거 아니야? 아닌가? 그럼 산불을 내면 되잖아 뭐야 그냥 하루 버티면 되는거야? 그냥 불 해서? 아니 근데 배가 희망만 주고 갈수도 있어요 우리 앉아봐 안봐 약올리는거야 아 근데 1100원이 뭔가 딱 여기까지인거 같은 느낌? 아 그럴 수도 있어 너도 타려고 하면 뺀지 먹을거 같은데? 아 왜그래요 아무 공격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 있는지 알려면 SOS 그거 해야잖아 제가 한번 뛰어가 볼게요 정수야 저기 뛰어가봐 빨리 제가 한번 뛰어가 볼게요 정수야 저기 뛰어가봐 빨리 타봐 지나간다 너무 먼데 뛰어가기엔 너무 먼데요? 지나갔어 이미 네? 야 이거 저기 뭐야 하늘만 약간 그 밤하늘을 자연의 밤하늘을 보고 있는 어 채팅에 나왔어 배 올 때 횃불 만들어서 흔들면 탈출이래 아아아아아아 어 근데 여기 좋다 니가 아까 만든거 있잖아 그 불 거기서 그 나무 하나 들면 횃불이잖아 나 지금 수영 시작했어요 죽을거에요 와 수영도 하네 근데 추워서 안될걸? 죽을걸 너 맞아요 아니면은 모닥불 크기를 키우면 크게 하면은 알아본대 어 무섭다 우리 다음에 무인도 체험이나 한번 가죠 판자로 집도 지는다고요? 와아 판자로 집도 지는데 아 진짜? 어떻게 줘? 우리 힘으로는 좀 힘들어 보니까 아 8명 10명 하면 되나보다 이게 추워가지고 스스스 하는거네 이거 한 100명 있어야겠네 관절이 있다는데? 10명이 한개에요 아 8명이 한개에요 100명 하면 100명 하면 다 죽을지도 몰라 음식이 부족해서 많이 먹는 사람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죠 여러분들 알았어요 저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요 화장실? 1분만 기다리세요 화장실이요? 왜냐면 커피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런 게임을 만들면 재밌겠는데? 이거 조작법을 좀 쉽게 하고 근데 조작법을 쉽게 하면은 좀 별로지 않을까? 조작법이 어려워서 웃긴게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적당히 어렵게 하고 사람이 한 100명 들어갈 수 있는거야 한 서버에 배틀그라운드처럼 그 안에서 노는거야 그래서 그러면 러스트라는데? 러스트? 러스트가 무슨 게임인데요? 그런 게임인가 봐 러스트도 집 지을 수 있어? 롤롤롤라 집집고 막 사냥하고 놀아? 놀아놀아 아 그런 게임이라고? 근데 이런 생존 게임 저것도 있어요 러스트라고 땜목 타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얘기 했어 종수석 방금 했어 방금 방금 했어 화장실 갔다 제가 싫으세요 오중님? 아니요 그냥 특책이 한 건데요 오늘 되게 날카로우시길래 아니 저 구워드시길래 저 구워드시길래요 얼마 잃었어요? 얼마 안 잃었어요 잃고 하는거지 뭐 종수식을 잃고 따고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됩니다 아 저는 도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도박이에요 형님 아하 제가 방송으로 하는 거는 그냥 노는 거고 본계정은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본계정은 좀 땄어요? 벌었어요? 그건 빨간불이죠 다 아하 월 그럼 싸요 아니면 주식하는 이유가 뭐 아 내가 같이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은 그런 걸 해야지 이게 사실 막 초단타로 이렇게 하면은 그거 거의 약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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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요 제가 같이 투자가 같이 투자하는게 아니고 둘이 아 투게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근데 형님이 옛날에 상표를 많이 낳았잖아요 아 그만해 요중아 너무하네 형한테 상패 아니 상패나 이런거에 한번 진짜 하다가 좀 했는데 상패 걸리고 그러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진짜로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래 상패를 그때는 안했어요 같이 투자를 그러니까요 행사비 벌어오면은 그거 다시 넣고 또 난리고 아니 뭐지? 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진짜 그 통솔대로 이제 합시다 아 이번엔 진짜로 이게 장난치지 말고 뱀같이 잡으려고 일단은 불을 빨리 만드는게 중요하고 그 아까처럼 똑같이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뭇가지 4개였나? 5개였나? 5개 5개 나뭇가지 다 들어왔어요 아 매직범인 멱살 잡은적 있냐고요? 하아 뭐 그렇게까지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선택은 아니죠 매번 선택인데 뭐 흠흠 어 날이 좋네요 각자 알아서 주워옵시다 많이 인사부터 하고요 하이파이브 보이는거 그냥 아무거나 주워오세요 하이파이브 한번 하죠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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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하이파이브가 아니라 그거 아닙니까? 대댄치? 그거 했어요 아까 대댄치 아 위로 할까요 아래로 할까요? 위로 위로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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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갑니다 당분님 이제 지시 내려주세요 저 뭐 갖고 올까요? 아니 그냥 보이는대로 일단 주워오세요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다 아무거나 다 근데 내가 보기에 나뭇가지가 제일 일단 급하니까 일단 불 피우고 불 위주로 전 가겠습니다 아니 해변 보다 그 실내쪽으로 들어가는건 어떨까요? 음... 어디로 다 놓을지도 안정했네 우리 어디로 들어오지? 미칠면 말안해졌네 어디다 놓을지도 안정했네 어디다 놓을지도 안정했네 주워야 돼 어 이거 주워 어디야? 침착매 있는 데가? 아 여기 sorry 지도가 없으니까 제가 일루 가다 보면 시작하자마자 바다를 왼쪽에 끼고 가야 돼 집게? 해변따라 새소리가 나는데? 새도 잡아먹을 수 있나? 그러겠지 어디있어? 자 저기 코나 위잉 소리 나는데? 거기요? 네 거기 해변 따라 해변을 왼쪽에 끼고 나뭇가지는 살짝 그 아래에다 놓겠습니다 네 일로 나뭇가지를 많이 주워오세요 나뭇가지 바로 불피우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불피웁시다 나뭇가지는 밤이 오면 지금 돌멩이 두 개의 나뭇가지 하나에 이게 뭐예요? 뼈다귀예요? 뼈다귀 뼈다귀 하나에 야자수 하나 있습니다 논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나뭇가지 하나 주고 주웠어 우와 여기 야자수 되게 많은데? 이거 못 굴리나? 우와 4개가 있는데 한 번에? 저거는 벌집이죠? 아니다 이제 뭐 이런거 죽는거는 뭐 한시간만에 쉽네? 이제 하죠 이게 뭐 이거는 뭐 아이 이건 뭐 이게 그냥 뛰지 않으니까 스태미너가 소모되지 않아요 고양이 미친이야 이거 오 여기 아 우와 이거 엄청 큰 3개수가 있는데? 우와 나무 엄청 큰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안 잡혀져 안돼 나뭇가지 지금 두 개째 저 하나 두고 있어 어 여기 하나 있다 그럼 세 개 일단 최대한 많이 가져옵시다 엄마 호랑이다 엄마 아하 호랑이를 엄마 나 나 보고 달려들었어 줌네뛰어 줌네뛰어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세요 예예예 죄송합니다 아 위험합니다 어 살았다 아 아깝네 죽었어 아 깜짝이야 아 나 보고 달려들었어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하하하하 우와호아 개 답답하네 진짜 미치겠네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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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조심하세요 살인 벌입니다 아아 미치겠네 여기없어 줍지를 못하네 이거 어 아니 왜 안 잡히는거야 아까 잘 해놓고 자 갑니다 나뭇가지 구해서 갑니다 우와 어 이거 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자 나뭇가지 두 개 장착 완료 호랑이와 벌에 저걸 나뭇가지 저 아래에다가 오 됐다 손이 저기요 정순씨 나뭇가지 여기 아래에다 모아놨잖아요 아 알겠어요 다시 갔다오세요 빨리 방금 말했는데 아 되게 아 그러네 오른손 왼손을 잘 써야 되네 정순씨 방금 되게 뭐라고 그러네 라고 했죠 아니 되게 뭐라 그럴 말 아니 방금을 밑에 아니 내가 방금 밑에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쁘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그걸 못 알아두세요 아 못 알 수 있지 나 호랑이를 만나고 왔는데 아 그거 왜 또 야작사 굴려 뭐하는거에요 아 뭐야 아 진짜 아 바닥으로 들어갔잖아 나뭇가지 아 바닥으로 들어갔잖아 아 미안합니다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나뭇가지 왜 또 그 굴려 아 갖고 올게요 두개 갖고 왔으면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왜 아 정말 아 죽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형님 어 잠깐만 아 이거 굴러가네 굴러간다니깐 굴러간게 아니라 당신꺼는 바다로 들어갔구요 아 두개 갖고 하나 했으니까 플러스 1점이에요 어 나뭇가지다 이거 오른손인가 앉아서 샥샥샥 탁 아 이거 안 잡는게 어 됐다 어 여기 끝에를 잡아야 되는구나 나뭇가지로 나뭇가지로 어 나뭇가지로 어 여기 되게 많네 여기 많은데가 많아요 어 여기다 여기다 어 금방 찼네 샥샥샥샥샥샥 앉아서 오케이 안걸리겠다고 병원가세요 병원 저기 배 지나가는거 아니야 아니구나 안잡히지 버그인가 잡혔다 오케이 드디어 완료 광고글러가게 와 이제는 뭐 머리를 쓰는구만 둘 넷 목이 좀 마른데 야자수 좀 마셔도 됩니까 아 마시세요 네 여기로 오시면 깨서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야자수 그만 나뭇가지 갈겁니다 당분씨 저기 끝에 뱀이는데 어떻게해요 뱀은 두세요 잠깐 일로와보세요 아니 대장님이 두라그랬는데 왜 아니 여기 우와 이거 어떻게하지 제가 할게요 그럼 어쩔수없다 여기 뱀이 이거 나 뱀이오 하고있어 진짜 나 뱀이오 아까 개구리보다 더한데 그럼 제가 돌멩이 하나 써도 됩니까 당분님 찍어버리게 네 일로오세요 돌멩이 갖고 와보세요 거기 누가 봐도 나 뱀이오 하고있어 어 저 개구리 잡았는데 부서졌어요 죽은 개구리 계속 내리찍었더니 없어졌어 근데 이거 뱀을 어떻게 잡아요 내리쳐야되요 돌같은걸로 무기같은걸로 돌같은걸로 내려치는게 버튼을 누르는걸 휘두르는거에요? 그냥 그 휠로 왔다갔다 아 어 근데 제 고개가 뻣뻣한데? 기어리형님이 믿기좀 해주시겠어요? 저 아까 참고로 제가 어제 아까 뱀잡을려다 죽었어요 아 오케이 만만한 녀석이 아니에요 무서운데 앞에서 믿기해주면 저한테 찍을게요 야 인마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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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가세요 가까이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야 물뱀이네 독있어 고개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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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가 여기만 한건가 여긴가 야 너는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오 너무 멀어 나를 딱 볼 때 내려쳐 이거를 그럼 어떻게 어떻게 던지지? 이거 던져야될 것 같은데 장돌을 나 귀를 잃었어 귀를 잃었지않니 다음엔 길 잃었지 어 나도 돌 주워서 둘이 한 번 공격해볼까? 어 얘 잔다 뱀 잔다 잡았어 내가 잡은 것 같아 잡았다고? 네 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가져와 가져와 짐 알았어 우와 대박 어 잡았나봐 왜 툭 쏟는 걸 죽었어 나뭇가지를 턱하고 이걸로 죽었네 어 뭘로 붙은 거지? 어 꺼 오 내가 잡았어 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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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가시죠 형님 우와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또 잡아왔어 우와 아 이거 나뭇가지야 뱀인 줄 알았어 우와 뭐야 이거? 뱀 뱀 살 같아 냉동뱀이야 냉동뱀 뭐가 서있다 발딱 멀리서 보니까 발딱 발딱 서있어 불 피워 불 피워 뱀구이 뱀구이 먹자 먹자 근데 불은 좀 추워지나 이제? 좀 기다렸다고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가뭇 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나뭇가지 충분하고 깨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가까워 일단은 깨먹고 뱀은 구워먹고 구워먹고 뱀은 좀 뒤에다 놓자 저기에 야자수 더 있던데 야자수 더 가까워야겠다 야자수 많이 가까워 뱀이랑 또 뭐 있어? 뱀이랑 개구리 또 있었는데? 여기 뱀 또 있어 뱀 아까 되게 많더라고 여기도 있어 어디 어디? 야 정석에 가서 뱀 잡자 해변가 해변가 끼고 형님 왼쪽으로 끼고 오세요 해변가 왼쪽으로 저기 멀리 있네 형님 야자수 좀 깨먹고 가시죠 목마른데 이거 야자수 서로 먹여줘야 되니까 아 그래요? 혼자 못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깨져? 아 몇 번 쳐야돼 하나 더 있으니까 오브젝트 마이너스 15 뜨네 오 됐다 알맹이도 깨야돼 알맹이도 아 이것도 깨야돼요? 어 그것도 깨야돼 그것도 깨야돼 두 번 깨야돼 어 내 돌 누가 가져갔어 돌 왜 점프지냐? 그러게요 어어? 침착맨 또 혼자 어디있다가 죽으면 안되는데? 뱀 잡으면 안돼 그거 둘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뱀은? 아 저 뱀 안잡아요 어 어 그거를 몇 번 때리면 어 좀만 더 때려봐 우와 야 석양 봐 우와 당군이 잘한다 당군이 톡톡톡톡 해가지고 깨네? 당군이 잘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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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라고 생각하고 때리고 있어 아 왜 그래요 나한테 너 주식하지마요 날카로워졌어 아니에요 오 되게 안 깨지네 이거 깨졌다 이거 깨졌어도 돼 하나씩 먹여줍시다 네 오케이 자 먹여줘야돼요 먹여줘야돼요 앞에다 갖다 대면은 이제 이시라고 떠요 어 그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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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먼저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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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좀만 왼쪽으로 어 당군님 저 주세요 잇 어 먹었어 어 미친 나 그거 주세요 이제 형님이 응 위로 올리셔야지 위로 하하하하 자세봐 어 처음 떨어졌다 쪼끔 아래로 이거 우리 이제 불 피워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갑니다 안 다른데 이거 빈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빈거 오면 깨졌어 오 됐다 잇 됐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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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 피웁시다 아니 그 기어리 형님 드셨어요? 나 먹었어요 아 그럼 불 피웁시다 해가 집니다 제가 돌았날 드릴게요 나도 빨리빨리 엄청 떨어진다 엄청 빨리 떨어지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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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돌 자 일로 일로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다 놓으세요 제가 돌담당 돌이 안 집어져 안 집어져 아씨 어떡하지 돌 여기 하나 있다 더 앉으세요 마음이 급하다 지금 체력이 그 뭐야 온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 돌 내려놔요 빨리빨리빨리 제가 내려놔요 아 예 두드리세요 돌 두드리세요 빨리 두드려 두드려 앉아서 두드려 팍팍팍 스파이크 아니 빨리빨리 빨리빨리 와 됐다 우와 됐어 더해 더해 아니야 됐어 불이 붙였으면 됐어 나뭇가지로 겹쳐나야 될 것 같은데 우와 안 붙을 것 같아 옆에 겹쳐낼 것 같아 겹쳐놓고 뱀을 올려놔 보자 아 나 불타서 피 깎였어 아 괜찮아 아 오케이 뱀을 올려놔 보자 이거를 잡아봐 뱀 네 잡아보겠습니다 야야 야 야 너 돌로 다 찍어놔 이동하다가 이동하다가 아 야 돌로 다 찍었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나뭇가지를 왜케 안집어져 이거 뱀 앉아서 팔을 뻗어서 됐다 나 또 누가 때렸는데 아 나뭇가지 니가 맞았어 복수하신거에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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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뜨거워 샘불 샘불 오케이 오케이 샘불 샘불 야 지카고이 꼬챙이 꼬챙이 밀어 배밀어 그냥 아니야 잡아서 올리는게 낫지 않을까 안잡혀 이것도 넣어 아 나 썰시티 썰시티 좀 먹자 이 뼈는 어디다 쓰는거야? 됐다 잡았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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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맛있겠다 타는거 아니야 형 With reper terrame 어 나 불에 많이 티 어구워진다 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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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거야 되는거야? 불에 많이 비었어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온다 여기에요 나뭇가지 하나 주어봐 하나씩 주읍시다 아 횟불 횟불 뜨거울거 같은데 이거 내가 즐겨 발을 뻗어서 어? 나 지금 불에 엉엉엉하다가 나 못찍겠는데? 안주어진다 안주어지는데? 햇불이? 그냥 그 나무 작대기를 대면 되나? 어 근데 되게 운치있고 좋다 아 무인도 놀러가고 통기타 있으면 좋겠다 기어리 형 기타 칠 줄 알죠? 뭐 쳐요? 아 좋네 햇불 안집어져? 어 여기다 놓으면은 들어가버린다 그냥 야 너 이거 아까 안먹어서 하나 드세요 예 저 이거 하나 주세요 어떻게 먹어요? 가만있어봐 어 누가 탔다 누가 탔다 어 배 배 배 배 으 근데 우리 이거 아 잘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니 이거 껍데기인가? 이거 먹으면 체력도 차요? 네 어 배 배 배 체력도 차 어 배다 배다 이거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무를 먹으면 되는거 아니야? 여기에요 다녀오세요 여기에요 여기 아니 이정도면은 이걸 못봐? 아 잠깐만 똥싼다 누구 아 얘 똥싼는데? 여기 이거 불 피우는데 왜 못봐 불이 작나? 저쪽에도 밝은 불이 있어서 안보이는거야 근데 근데 우리 언제 여기에요 내일까지 또 기다려야돼요? 근데 우리 꼭 나가야됩니까? 여기서 살면 안됩니까? 난 좋은데 황이랑 개구리 한번 잡아보고싶어 네 한번 잡아보고싶어요 어 돌 하나로 다시 개구리 못잡아요 죽여야돼 어 나 타죽었어 죽었다고? 아니야 아니야 죽을 뻔했어 아깝다 멀어지면은 춥네 아 그러네 저 체력이 지금 3분의 1 남았어요 그래요? 이거 먹어요 돌 돌 아까 근처에 있었는데 돌 하나 갖고 올게요 여기 있어 있어? 아 우리에? 아니 근데 지금 12시밖에 안됐어 이거 불이 끝까지 타나? 아 나무를 구해야 될거 같은데? 나무도 구해오세요 그럼 나무 구하러가면 얼어 죽어요 추워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 근처는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없어요? 네 나무 어 뭔가 되게 다소 못해 무릎 모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혀가지고 오오 좋아 돌이 올 때 하나 있었는데 오 잘해 야자 껍질 태우래요 아 야자 껍질 아 야자 껍질 있잖아 여기 어 뱀 뱀 뱀 뒤에 뱀 옆에 뱀 잡어 잡어 야 뭐야 죽었어 아 형 뱀 넣었어 아아 아아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아니 뱀이 뱀이 불을 따라왔어 일어났어? 뱀이 일어났어? 아 한 마리 더 나왔어? 아니 뱀 뱀이 뭐 해드렸어 불 피우니까 아이씨 저 밀키받아? 세 마리 다 있어 뱀 뱀이 다 먹었어 야 야 야 잠깐잠가자 아이씨 죽여야 돼? 죽여야 죽으면 어떻게 해 죽여야 죽으면 어떻게 해 죽여야 죽여야 죽여 야자 죽어 야자 야자나 저 껍질이 너 으이씨 아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나 뱀 뱀 어 뱀 또 왔어 뱀들이 여기서 회동해 뭐야 이게 으이씨 뭐야 이거 주열형 시체야? 어 데미지 뱀이 벌 데미지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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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죽었나봐 얘 죽었어 방금 죽였어 근데 나 추워 너 추워 얼른 들어 하하하하 야 코구멍 껍질 옆에 정갈있다 정갈 어 정갈 어어 어디 어디 어어 뒤에 정갈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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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찍었어 내가 찍어 죽었어 오 잘했어 잘했어 오 뱀 뱀 문다 뱀 문다 뱀 문다 뱀이 문다 죽었다 죽었다 코코넛 껍질 퇴다 또 있다 또 있다 코코넛 껍질 어 나 죽었어 어 뒤에도 있어 뱀이 또 있어 뒤에 뱀이 또 있어 내가 죽였어 또 죽였어 야 나도 이 새끼 또 있어 또 있어 뱀 아아 뒤에서 물렸어 야 뱀들의 역습이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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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뱀이 너무 많아 뱀이 너무 많아 뱀 한마리 잡았어 아 이게 이게 해안가에서 불 피우니까 그 배는 안보고 뱀만 오네 뱀 두마리 잡았어 뱀 닦게 뱀 닦게 뱀 닦게 뱀 닦게 10창을 혼자 잡았어 어 정배도 잡았어 됐어 10창을 잡았어 10창을 혼자 잡았어 이거 뱀인가 이거 뱀가의 전쟁 어 어 됐어 잡았어 아니 얘도 다 죽고 이렇게 됐네 으흐흐흐흐 어 해봐 혼자 살아봐 아니 혼자서는 이것도 못 먹어 이거 저거 아 죽었어 너도 뱀이 물었어 아니 여기가 뱀이 한 마리 더 있었어 아니 여기가 뱀이 한 마리 더 있었어 이게 바다뱀들이 많아서 다 몰려들어 이게 바다뱀이야 이게 바다뱀이야 뭘 뱀아니야 바다뱀 얘네 독 있어 되게 무서우 아아아아 이거 뱀 너무 무서우는데 아우 바다 뱀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뻔뻔하게? 아 바다에만 있지 바다 뱀은 바다 뱀들이 아니라 올라와 개무서워 가위 위에 올라가는 거 어때? 아니 그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 어때? 아까 내가 중간에 세계수 같은 큰 나무 봤거든? 호랑이 호랑이는 불에 못 와 무서워서 확실해? 아 그럼 야생동물들은 불 무서워해 위로가자 위로가자 뱀은 야생동물 아니야? 위로가자 뱀도 야생동물 아 뱀은 야생동물인데 우리가 너무 약 보였어 뱀은 변혼동물이잖아 아아 똑똑해 파충이 파충이 근데 호랑이는 그렇지 그거잖아 맞지 맞지 그니까 자기의 체온을 잃기 싫으니까 안 가지 그렇지 아 병건 이과야 이과야 따뜻하기 싫잖아 항상 똑같은 체온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바위 위에 만드는 거 어때? 그래? 아니면 동굴 없나? 동굴을 먼저 찾아볼까 우리? 동굴? 어 그러면은 그러면 종수가 동굴을 찾자 오케이 그럼 내가 돌아다니면서 동굴을 찾을게 찾기 전까지 오지마 아니 동굴이 없던데? 없지 않아 여기? 아 근데 우리가 많이 안 봤어요 형님 아 그런거야?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돌아다니냈잖아요 멀리 막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어요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육지로? 그럼 육지로? 육지로 한번 들어가보자 내륙으로 들어가서 아니 내가 아까 봤는데 바위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바위 위에? 바위 위로 갈까요? 아무튼 방 탔습니다 일단 방 탔어요 일단 방 탔어요 일단 방 탔어요 일단 방 탔어요 방이 왜 두 개가 생기지 항상? 방이 두 개에요 본명이 누구야? 밑에 거 오지 마세요 위에 걸로 오세요 위에 거요? 예스라고 되어있는 걸로 오세요 예스 오케이 예스 긍정적이야 여기 맞아 예스 아 돌로 나무를 치면 나뭇가지가 나온대요 음 아아아아 돌이 제일 중요하네 그러네 마인크래프트처럼 돌 도끼네 아 하이염 하이염 우리 아지트를 정합시다 여기 바위 위에 어때 여기 여기 올라갈 수 있어 하이파이브 할 시간이 없어요 하이파이브 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올라갈 수 있어 떨어지면 죽지 않아요? 씁 여기 계속 올라갈 수 있어 계속 진짜? 근데 이거를 야자수를 들고 올라가긴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은 바닥으로 합시다 제가 그러면은 그 해분은 저거 재료 모으고 저는 털을 찾아볼게요 네 본인 위치를 우리한테 설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여기 시작하자마자 왼쪽 여기 방어하기 좋은데 이거 약간 아 이거 일단 우리가 등 뒤에 바위 같은 게 있어야 돼 응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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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열이 형 저 있어요 오른쪽에 저 있어요 뒤에 사각지대를 만들어야 돼 여기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여기 아 위에 아니면 아래 아 파인데 근데 해변가는 그게 그건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아니 저 여기 되게 좋은 데 찾았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천장이 있는 곳 오? 진짜? 네 진짜 진짜? 진짜? 여기 돌 일단 돌 찾자 돌부터 찾아야겠다 그리고 양식이 막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네 돌 찾고 뭐 그냥 나뭇가지 파밍하고 뭐 하면 되겠네 하루 정도는 뭐 안 먹어도 그냥 물 한 번씩만 먹으면 되네 맞아 맞아 물은 한 번씩만 먹으면 돼 뛰지 마세요 절대 네? 여러분 호랑이 발견했어요 죽일까요? 돌 하나씩 찾아 돌 하나 들고 죽여보죠 돌 하나 들고 죽여보죠 근데 돌이 없어 돌이 없어 펀치로도 돼 종수야 해봐 펀치 어떻게 해? 그냥 풀려 주먹 쥐고? 어 주먹 쥐고 펀치 피면은 뺨 자 그럼 새끼 눈깔부터 말아집니다 팔가 없으면 나쁘지 않지 그냥 러스트도 있대 이런 거 이런 류 어 러스트마저 했어 러스트 아까? 러스트 아까 그거 재밌어 어 호랑이 어 호랑이 나 뒤 어 지금 호랑이 있다 라프트도 있잖아 라프트 어 같은 거 같은데? 야 나 나 뒤에 있어 야 니가 어그로 내가 내가 어그로 꼴게 니가 배구리가 있다 여기 어디쥐 우리 편가? 간다 나 주먹 쥐었다 아니야 아니야 종수야 아니야? 나 지금 나 화났는데? 휘더러스인데? 또 취배자리야 뭐야? 취배자리야? 어디야? 극진공 극진공수수야 어디야? 가지마 싸우지마? 나 쪼랑? 무기랑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호랑이 어딨어 호랑이 어딨어 호랑이 어딨어 나랑 의중 있는데 나 그러면 돌멩이 좀 찾아볼 텐데 아니 하하핳 참지 말자 참지 말자 형도 안 들어요 대가리 깨 그냥 호랑이 어딨어 호랑이 여기 호랑이 여기 이 섬의 주인이 누군지 알려줘 잘 모르는 거 같아 호랑이가 가르쳐줘 가르쳐주자 의중이 도망갔어 아니야 나 돈 주러 왔어 임마 야 어디야 어디야 왜 임마라 그래 왔어 왔어 아 진짜 왜 그래 나한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 잡어 기열이 형 이렇게 나눠졌네요 우리랑 저쪽이랑 어디 있어 우리 호랑이 쳐줘야 되는데 어디 있어 거기에 시작자 지점에서 왼쪽으로 와야 돼요 해변따라 아 왼쪽 아 그럼 이쪽이 맞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쪽이 맞어 나왔어 저 지금 야자 야자수 들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종이야 나왔다 어 야자수 지우세요 야자수 쌍 쌍으로 지우세요 쌍으로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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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야자수 있다 가자 가자 우리 둘이 잡을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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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고 있어 오면 오면 오케이 해안선 오른쪽을 끼고 쭉 오세요 한 명이 몰려 죽을 때 준네 후드려 치는 거야 해안선을 오른쪽으로 끼고 오라고요? 아까 스타트 지점에서 해안선을 바라봐요 해안선을 오른쪽으로 바라봐요 왼쪽으로 몸을 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면 맞는 거 같아 그 욕심인 거 같은데? 그 욕심인 거 같은데? 그 하나만 안 부르는 곳에 있으면 안 돼? 가자 가자 그냥 가 가 가 지금 호랑이는 기다려주시지 않아 얻어 침침해 가자 가자 언덕 밑으로 내려와 언덕 밑으로 나 지금 화났어 지금 야자수 들어 뚝뱅이 깨버릴 거야 일로와 어이 맨 달려들 거야? 그럼 너 도망가게 차크가 힘든데요 야 나 눈 마셔셔 빨리 와요 나 꼼짝 손 다지고 있어 야 일로와 너 물어 뜯어 그러다 아니 없어? 와 어디야? 계속 오세요 계속 오세요 계속 오세요 아유 돌도 있는데 뭐하나 들고 오세요 그냥 오지 마세요 나무인 척 야자수 나무인 척 야 우리 되게 무섭게 간다고 깜짝 놀랄 거든지 호랑이 이 새끼 그냥 어? 대가리랑 깨야 그냥 잊었어 아주 그냥 그 저기 죄송한데 침착맨님 그 반대방을 같은데 왼쪽 오른쪽 모르세요? 어? 바닷가를 보고 왼쪽으로 오라니까요? 바닷가를 보고 왼쪽으로 오라니까요? 바닷가를 보고 왼쪽으로 오라니까요? 아 왼쪽? 아아 레프트 사이드 기열이 형이 이쪽 맞댔는데? 아니 아까 당군이가 이쪽이라고 했는데 아니 해안선을 오른쪽에 끼고 오시라니까요? 그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왼쪽으로 돌았는데? 그 무슨 말이지? 아 이분들 진짜 아니야 우리 맞아 아니 바다를 기열이 형 우리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세요 천천히 날씨는 좋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시 오면 되니까 아직 내가 호랑이에게 물린 것도 아니고 호랑이는 뭐 그냥 굶어 죽는 것도 잡는 거죠 아 호랑이 왜 이렇게 기다려 호랑이 굶겨 죽여 자 한번 물어보지 야 나 물어봐 우리 야 나 뒤로 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니 굳이 죽을지 마 이 섬의 주인은 우리야 누군지 알려줘 알려줘 너 혼자 알려줘 여기 코딱지 말아서 아니 내 면에서 해야지 나 지금 문 맞췄어 아니 근데 해안가는 아니잖아 야 니가 걸렸어 야 뭐야 야 야 왜 뛰어 왜 뛰어 야 뭐야 왜 뛰어 야 니가 걸렸잖아 멍청아 야 내가 살려줄게 난 가만있었는데 나는 죽었어 야 내가 죽었어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난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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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간다 아니 나는 안 보이는데 있었는데 날 물어 오케이 이득이야 너 보고 있을게 내가 호랑이가 지금 배를 드러냈어 복중의 표시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아니 침착맨이 찾았나요 호랑이? 못 찾았죠 호랑이 잡았어요 아니 우리 어딨는지 모르겠어 너네가 아 진짜 와 미치겠네 진짜 이게 뭐지 따로 살죠 따로 살죠 야 우리 호랑이 죽일라고 무기려고 그냥 우리 여기 터 잡을까요 그냥? 지금 두 분들 때문에 어 뭐야 가족을 진짜 남겼어 거요? 가족이 남았네? 두 분들 때문에 의중이 죽은 거예요 두 분이 의중이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의중이보다 가죽이 비싸니까 가죽만 챙길게요 챙기세요 아 호랑이가 죽은 거 제가 만나러 갈게요 의중아 너 호랑이한테 물렸냐? 어 어떻게 당했어 호랑이한테 졌어? 호랑이 뛰고 간다 중수야 뛰지마 너 체력 없어 뛰지마 알았어 알았어 호랑이가 살아 움직이는 거 같아 호랑이가 공격하면 사이드 스텝으로 밟은 다음에 배때기 빵 쳐면 되는데 이미 그랬어요 왜 안 잡히지? 잡은 건가? 잡았다 어디 갔어? 야 이거 진짜 만나러 가고 있어요 호랑이가 봤어? 곶감을 보여주라고? 여긴 곶감이 없어요 종수 어딨어? 한 손으로 호랑이를 들고 갑니다 해안가를 우측에 끼고 오세요 해변에서 만납시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어? 가죽 가죽 어딨어? 손에 들고 있잖아요 용사의 증거 봐봐 아니 또 집착맨 맞았어 형한테 그쪽으로 돌아요 아니 그쪽으로 돌 하하하하 아니 오른쪽을 끼려니까 호랑이가 이거 오른손에 끼라고요 해안을 너무 커가지고 잘 안 잡히네 아니 오른쪽으로 끼고 한 바퀴 돈 거야 그래서 다시 온 거야 아니 뭐 한 바퀴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시 와 오른쪽으로 끼면 방향이 이쪽 밖에 안 되지 하하하하 두 분 어딨어요? 오른쪽으로 끼면 돼 오른쪽으로 끼면 돼 왼쪽으로 쭉 끼라고 로스트 같아 로스트 이게 뭐야 나 호랑이 가죽 들고 오는 줄 알았는데 가죽 들고 왔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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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호랑이 뭐야 호랑이 잡았다니까 형님 우와 뭐야 자 불 피웁시다 호랑이 고기 먹읍시다 바퀴다 안 보이는데 호랑이 내 손 네 뒤에 있잖아 야 호랑이가 공중에 떠있어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야 이거 뭐야 호랑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호랑이다 나 없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들고 왔지? 왜 나만 안 보여? 호랑이가 안 보인다고? 응 호랑이가 안 보이지? 나는 안 보여 나는 내 발 앞에 있잖아 내 발 앞에 있잖아 왜? 미디움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 아니야 저거 나빠가지고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미디움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니 왼쪽에 바로 있어 니 발 옆에 호랑이가 손 흔들고 있어 안 보여 그래픽 미디움으로 했잖아 아 미디움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정수야 어? 여우 재키라 어? 때리지마 어? 싸우지 않은 거야? 나 호랑이 잡은 사람이야 용사야 어? 오지마 참지 않아? 이 자식 어디로 가? 참지 않아? 이 호랑이 봉지였다 아 뛰어오지마 참지 않아 나 일단은 도망갔는데 2번 전진이 레일보트야 정수 어딨어? 기열이 형 저기 두 분 싸우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목말라가지고 죽을 거 같거든요 아 그래요? 야자 깨 드릴게요 그거 놔 두세요 쟤 깨 드릴게요 나 지금 죽음 말아 죽었어 아까 너무 많이 죽어 이거는 깨 드려야 돼 너무 말라 죽을 거 같아요 아저씨들 잘 노메 이거 이거 기열이 형 기열이 형 기열이 형 거 깨져라 깨져라 아니 이거 안 깨지지 어 깨지나? 나무로도 깨지나? 데미지 들어가고 있어 이리로와 이리로와 아까 뭐라고 이놈새끼 아아아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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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들어가나봐 하자는 거지 나 주먹 줄어놨어 보이지 이 새끼 꽁! 꽁! 이놈새끼 어우씨 집에 싸운다 오이씨 살 집어놨어 진짜 못 싸운다 진짜 못 싸운다 와 진짜 아 나 맞았어 아파 잠깐만 나 나뭇가지 좀 짓고 타이 알았어 너 죽을 때까지 기다려줄게 나 어디까지 짓고 와 둘이 싸우는 거 보자 재밌겠다 체력이 얼마 없긴 해 한 대 맞으면 죽어 호랑이랑 악종고투를 펼쳤어 자 덤벼 으이씨 우와 이놈새끼 옆구리 우와 우와 내리 찍는다 이거 찍히는 거 아냐 머리에? 나뭇가지 우와 진짜 웃기다 으하하하하하 맛있었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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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디갔어 오 은신술 쓰는데 어어 좀 싸워 어디서 좀 싸워봤어 팔 팔 올리는 시간이 좀 걸려 리프팅 시간이 하하하하 어디있어요 어디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자식 와 대박 이 자식 그게 지금 싸우는 거 맞지 야 돌 줍자 돌 안 되겠다 돌이 더 나 나뭇가지로 딜이 들어갔는데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후 각오해 참지 않아 이렇게 해야지 리치를 길게 해야지 정수야 어? 할 줄 몰라 어 나 죽었어 옆으로 하면은 뒤로 유효가 뭐야 옆으로 하면 아니 나는 호랑이랑 싸우느라고 형은 뭘 봐요? 구경났어요? 에? 아 나 호랑이랑 싸우느라고 체력소모가 있었어 한방 맞고 죽었어 주먹 물체력소모야 야 아니 멈춰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해야지 하하하하 그러네 응 옆으로 하면even 이걸 왜 드냐고 형 다음형이에요 반절달았거든요 드세요 무기 하나 드세요 형 난 주먹으러 간다 주먹으러가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진두한 시라소니 ох 으악 아휴.. 주먹 쩍.. 아이씨 이거 안 들어가나 데미지? 머? 어 뭐야? 어 나무 뺏었는데? 어? 어 나무를 뺏었어? 어 어떻게 뺏었어? 아.. 아 나무를 뺏지 어떻게 해?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 어? 떨어뜨렸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뺏어 거지? 어떻게 뺏었지? 주워 해가 졌으니까 내일 다시 싸우세요 어 또 떨어졌어 다소곳하고 어서 다소곳 둘이 얼어 죽겠는데? 됐다 팀장맨님 체온이 떨어졌는데요? 죽겠는데요? 저 체온? 그전에 죽이면 돼요 기열이형 아 나무를 찔렀어 오 데미지 데미지 기열이형 호흡이 상태야 뚝배기 뚝배기 근데 왜 기열이형이랑 병건이랑 싸우는데 호민이형이 있는거 같지? 기분 탓이지? 됐다 물리쳤어 체온이 떨어지기 전에 물리쳤어 아 아 아 호랑이를 잡은 철면싱을 잡은 뚝찬맨 1등이네 1등이네 이거 생존게임 근데 생존게임 할거면 딴게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못살아 우리 러스트 할까요? 러스트 아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습니까? 저 재밌었어요 1,100원 치고는 재밌었습니다 1,100원 치고는 충분했습니다 할 줄 알면은 알려주세요 러스트 저 해봤어요 알려드릴게요 러스트 사야됩니까? 네 이거 부담스러운가요? 오늘 적자라서? 아니요 아 사야되는거에 되게 민감하시네요 아뇨아뇨아뇨 그런거 아닙니다 러스트가 더 재밌어요 래프트 래프트 아세요? 바다를 위해서 사는거? 러스트 래프트 러스트 해본게 아니에요? 래프트를 해봤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렸어요 뭘 사야됩니까? 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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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F-T 아아 아 여기 상점에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미안함 포레스트도 재밌다 포레스트 어클도 재밌다 그건 안해봤어요 래프트 이거 21,000원짜리 상어 있는건가요? 맞습니다 야아 저거만 이거 삽니다 네 그럼 제가 들어가서 세팅을 해놓을게요 21,000원이요 아우 센데? 이거 좀 센데? 응 의중아 내 것도 아니 내 것도 종수야 어? 선물하기 난 이미 있어 괜찮아 안해줘도 돼 래프트? 서바이브온 러...러...러...러...러...러...러스트도 있는데? 그냥 랍...래프트죠? 네... R-A-F-T R-A-F-T 21,000원 제가 세 세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난이도는 어떻게 할까요? 차... 1,2,3,4,5단계 난이도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거 제일 쉬운것도 못살아남을걸요? 근데 상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어는... 와 금방 됐네? 우와 나 들어간다 벌써 4단계 보통 난이도 할게요 보통 난이도 응 설치 다 됐어 사고 세계 이름은 배돌아지를 할게요 B-A-E 재밌겠다 이거 D-O-R-I-G-E 친구 참여 가능 비밀번호는 어...비밀로 해야지 비밀번호를 아까 침착맨님이 올려 놓은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할게요 오 좋다 저 들어왔어요 겁나 빨라 아 이거 꺼야 되지 대박씨 잠깐만 근데 이걸 만들면은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내가 혼자 배가 굶잖아 그렇죠 기다려? 좀 기다려? 기다리세요 만드는걸 좀 기다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 방법 있죠? 정수씨? 만드는걸 기다리는 방법 와 좀 전에 게임하다가 이거 하니깐 갑자기 되게 막 어 되게 퀄리티 되게 높아 보인다 이거 장난 이거 진짜 아 근데 진짜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원래는 게임샵에 가서 사 와야되는데 박스로 응 그냥 하고 싶은거 있으면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그냥 산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게 진짜 사실은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다 만들어 가거든요 로딩시간이 있어서 차례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그 디코방의 비버는 똑같고 방 이름을 적어드릴게요 네 방 이름 얘기하면 안돼요? 돼요 근데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스플링이 배도라지입니다 이렇게 B A E D O R A G E 아 1100원에서 21000원이면 진짜 이건 퀄리티 착살나겠다 장난 아니지 제가 먼저 수집품 모으고 있을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네 이거 새 3개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3개 참여 3개 참여 3개 참여 3개를 찾을 수 없습니다 3개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3개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츄팀 친구가 호스트인 3개만 접속할 수 있는데 네 안 만들어졌나봐 그럼 친추가 안되있나요? 정수랑 나랑 친춘데 그러게 안되요? 응 그러면 제가 초대를 해볼까요? 네 어떻게 초대를 해볼까요? 네 네 너 스팀 로그인 됐나요? 잠시만요 보고 있어요 저는 항상 돼있거든요 네 다운은 아마 비밀로 아 비밀로 해놨을거에요 신비주의라 신비주의라 프로필 수정 스톤 끼님이 초대했네 아바타 로던데 공개설정 게임세보전구 친구 목록 나의 프로필 공개인데 오 한글이야? 너무 좋다 한글이야 한글이야 오오 게임이네 어 한글인데 됐는데 돼있는데 초대가 안되나 이거 친구 초대를 일단은 내가 병건이를 초대해볼게요 네 초대했어요 친구 목록이 어딨죠? 잠깐만요 너랑 나랑 안되있나봐 아 너랑 나랑 친추가 안되있나? 옥냥이도 되있고 다 되있는데 너는 안되있나봐 응 그래? 내가 한번 친구 추가할까? 아 내가 내가 안되있네 미안합니다 아 제가 들어왔어요 이제 직접 초대할게요 침착맨 게임에 초대하기 단군 아 됐다 왔다 됐지 왔지 왔지 단군이 왜 이렇게 뜨냐 단군이 게임 시작했어요? 네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왜 이렇게 뜨냐 어떻게 뜨는데요? 이상하게 뜨라 아 드디어 된다 드디어 기어령을 침출해야 될 것 같은데 스팀 말고 그냥 아이디로 초대하는건 없어요? 안돼요 스팀 닉네임으로 해야되요 아 왜요?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보는지 형 아이디가 뭐에요? 스팀 아이디가 K-I-Y-U-L-K-I-N-G K-I-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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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I-N-G K-I-I-N-G 시프트템? 나 시프트템 안돼 꽈놨어 갔나요? 이거 바다 위에서 생존하는 게임 협력해서 어 침착맨 났어 침착맨 났어 침착맨이 단군님 좀 초대해주세요 단군님? 나 단군님 없는데 아 그래요? 내가 초대했는데 안되네 잠깐만 게임 참가 누르면 되나 그냥? 어 해봐봐 나 내꺼 누르고 해봐봐 기열이 형은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비밀번호는 기열 키 다시 끄고 아 받은 친구 신청이 터프 뭐 이건데? 잠깐만 기열 K-I-Y-U-L 저 들어왔어요 네 K-I-N-G 네 했어요 아까 말했던거구나 돌숭이님이 게임 초대한게 아니고 옆에 친구 추가? 오케이 여기서 친구 받은게 터프 밖에 없는데? 다른사람이 기열이 형 닉네임 알려주세요 똑같아요 닉네임도 기열킹이에요? 네 금은 제가 아 제가 찾았어요 add as friend 근데 기열킹이 길기열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됐어 됐어 오케이 이거 로딩 오래 걸리나? 아 됐어요 그럼 제가 초대할게요 음 저 제꺼 프로필 누르고 이거 왜 안되지? 게임 언제 하냐구요? 아 됐어요 참여했어요 참여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로딩이 안됐어요 로딩이 안됐어요 로딩이 안됐어요 팀장님 수영하시네요 상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 로딩 끝났어요 오케이 저 저 좀 구해주세요 왜요? 저 저 저 저 여기가 지금 좁아요 아 로딩이 되게 오래 걸리네 이거 잡아주셨어요 자 보셨죠? 예예예 제가 간단하게 잠깐만 로딩 중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기열이 오면 제가 브리핑 해드릴게요 두 분은 먼저 지금 보시면은 저기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예 1번에 갈고리가 있죠 예 이 갈고리를 자 딱 조준을 하고 마우스 좌클릭을 한 다음에 샥 놔보세요 그럼 던져져요 상어다 상어다 이 놈새끼 조심하세요 팀장님 물에 빠집니다 예 상어도 잡을까요? 상어는 창이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어? 이거 파먹었다 상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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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먹었어요 우리가 지금 네 명인데 판자 쪼가리가 세 개잖아요 어? 통 먹었어 여기 지금 바다에 자 설명드릴게요 바다에 쓰레기가 많은데 요거를 주워서 우리가 재료를 구한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일단 오오오오오오오 demás 대박 네 일단은 모든 재료를 다 끌어 모으세요 알겠습니다 물에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되고 저는 그 사이에 일단은 망치로다가 뭘 만들게요 망치 없는데요? 망치도 만들어야 돼요 플라스틱이랑 이게 탭을 눌러보세요 탭 탭을 눌러 탭 누르면 아 나오죠 탭을 누르면 왼쪽에 이제 플라스틱 고리는 기본적으로 죽어요 넵 이제 우리가 만들게 건물망치랑 낚싯대가 최우선이에요 낚시로 물고기 잡고 건물망치로 집 지어야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조그만해 지금 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저거 저기 보면은 제가 물에 빠져서 저거 갖고 올게요 네 갖고 와봐요 네 다들 챙기세요 이런거 이거 술통같은데 뭐 좋은거 많이 들었어요 나도 네 우와 이거 갖고 왔다 상어가 있네 상어가 다 물었어요 살려줘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제가 올라갈게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도 빠져서 다 주워오세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간단해요 E를 눌러요 가까이 가면 E가 떠요 어 됐다 빠지면은 근데 상어한테 죽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왠지 하면은 네 아 이게 더 빠르네 빠른데 상어를 구하기 전에는 죽을 수 있으니까 아 여기 저 게임 중에 안 켰어요 이거를 뭘요 제 캔만 켰어요 오히려 좋아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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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대 맞고 빨리 올라오세요 이게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제가 분담을 해드릴게요 네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 지금 단군님과 기열님은 재료를 다 끌고 모으시고요 침착맨님은 템 눌러서 낚시대를 만드세요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물망치를 만들어서 이거 좀 늘려드릴게요 오오오오 오오 or 이거 갖고 온거야? 낚시대를 만들려면 로프가 필요한데 로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땅 늘리고 있거든요 네 로프는 야자이잇죠 야자수위 네 이파리 저거를 모으면 로프를 만들 수 있어요 아 여기 땡겨와서 이걸 네 땡겨와서 2를 눌러야 되는구나 그쵸 그쵸 제가 지금 일단 땅을 늘릴테니까 다른 분들은 재료 일단 기열님이랑 당구님 모으시고 침착맨님은 야자수님 모아가지고 그 낚시대 만들어서 낚시하시면 돼요 야자수님 저기 있다 길어먹을 야자수님 바닥을 만들라고요? 일단 바닥을 제가 만들게요 저 나무판자가 5개 있는데 좋습니다 나무판자랑 플라스틱으로 일단 바닥 만드는거거든요 어 상어다 이거 강태공 강태공 온라인인가요? 어? 아 이거 잠깐만 저 떨궜는데 그 플라스틱이랑 나무 모으시면은 단군님이나 기열님을 저한테 주시면 만들어놓을게요 일단 땅을 좀 물립시다 우리 너네비주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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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바닥에 놔뒀어요 예 플라스틱 6개 오케이 예전에 낚시광이라는 게임 있었는데 아 고맙습니다 이러면 제가 심각한데요 예 처음에 이러다가 나중에는 배고프잖아요 제일 먼저 만들어 아 물려 죽었어 심장맨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게 그거에요 딱 넓히고 정수기랑 낚싯대 만들어서 밥해 먹어야 되거든요 예 네 아 왜 상어 안 보여 따끔하죠 따끔해요 제가 몇방 물렸는데 상어 따끔해 따끔합니다 어휴 그리고 지금 체력 닮으면 죽어요 어 어 어휴 망치만 보여 사모님 재료 좀 모으셨어요? 예 줘보세요 어떻게 줘요? 어 템 누르고 낚싯대를 만들어 템 누르고 뭐야 템 누르고 그 긁어서 밑에 떨궈주세요 와우처럼 뭘 떨궈요? 이거 떨궜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기술자인가 봐 종수가 기술자인가 봐 다 만들었는데 아 제가 약간 기술자입니다 아 로프가 좀 더 필요한데 지금 저거 술통 같은 거에 좋은 게 많이 들었거든요 갈고리 저기 죄송한데 갈고리도 떨궜어요 아 그건 안돼요 갈고리 제가 드릴게요 다시 갈고리를 떨구면 안돼요 종수씨 갈고리는 본인의 어떤 총 같은 겁니다 빨리 주세요 아 잠깐만요 아 어딨지? 많이 갖고 왔는데? 와 젖어갔어요 상어다 침착만 앞에 상어 있다 아우 따끈해 자 일단은 그리고 지금 지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정도면 우리가 또 집을 처음부터 대저택으로 갈 수 없으니까 상어는 좀 주고 제가 이제 먹을 걸 만들 건데 왜 이런 이거 냅두세요 냅두세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저기 드럼통 잡으니까 드럼통이 아이템 되게 많아요 드럼통이 좋아요 드럼통 내가 갑자기 갖고 왔어 오 좋아요 침착맨님이 낚싯대 만드셨어요? 좀 부족해요 그 그 그게 뭐가요? 이파리가 이파리가 이파리는 판자 좀 주세요 오케이 그럼 저도 로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서로 물물교환은 안됩니까? 됩니다 이파리 있는 분 저 주세요 어떻게 드려요? 떨궈요 똑같이? 네 똑같이 떨궈되요 떨궜게요 근데 나 피가 너무 없는데 이거 죽는 거네 빨리 떨궜어요 어디에 다 떨궜어요 바닥에 다 떨궜어요 지금 다 죽는 거 바닥에 있어요 다 주우세요 제가 지금 일단 플라스틱을 구해가지고 드럼통 드럼통 물을 먹을게요 물을 만들게요 아 웃기네 아 노을 봐 진짜 이뻐 갈고리 이거 체력은 갈고리도 체력이 있네 갈고리도 쓰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 싫다 탭을 눌러오면 거기에 만드는 게 나오는데 지금 급한 건 물이잖아요 우리가 예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정수기를 설치할게요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우와 이제 플라스틱 탭을 눌러보시면 맨 위에 빈컵 있죠 요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바닷물을 넣으면 얘네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돼요 그럼 물이 목마르잖아요 어 네 그거를 이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래도 분할이 필요합니다 다 할 필요 없어요 낚시 낚시는 어떻게 해요 낚시는 자 탭 눌러보세요 심창맨님 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걸로 이제 낚시를 줄을 들이오면 됩니다 심창맨님 알겠습니다 심창맨님은 낚시 담당이에요 우리의 식량을 책임져야 됩니다 뭐야 이거 L 저는 뭐 할까요 그 형님이랑 단군님이랑 저는 일단 잔뜩 재료를 모으세요 이게 재료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어 나 뭐 잡았어 그리고 이거 재료 좀 떨어뜨려올까요 네 재료 여기 밑에다 떨어뜨려 놓으세요 아 낚시대를 왜 떨어뜨려 아이씨 어 이거 생산 어 자 바다로 떨어졌는데요 저 버리는거 플라스틱 좀 플라스틱 버리는거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는거 탭 누르고 딱 긁어서 버리면 돼요 아 이거 버립니다 플라스틱 버립니다 네 생선도 하나 드세요 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로프 필요하신 분 이거 빈컵을 만들어서 여기다 놓을게요 네 저 낚시합니다 계속 어 저기 섬있다 섬 제가 여기 지금 물 끓이고 있거든요 지금 목마르시죠 다들 네 이거 깜빡깜빡거리는 사람부터 저 지금 죽을라 그러거든요 네 물 끓으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정수기를 하나 더 만들게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넷이니까 저 플라스틱 좀 더 주시겠어요 오 또 잡았어 나 계속 잡어 나는 난 이것만 해 플라스틱 있으신 분? 플라스틱 제가 바닥에 버린게 다에요 저 너도 플라스틱 놔둘게요 네네 어 이상한것도 집었어요 미친 생병어 와 바닥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네 이 환경보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깨워주는 게임이구만 잠깐만 컵 상어 씻기는 저 플라스틱이나 먹지 이 컵을 컵을 왜 못들지? 오 맛있어 아 이 게임이 요런거구나 죽을뻔했어 죽을뻔했어 자 제가 다시 이제 컵 놉니다 오 여기 상어 상어도 잡어 자 여기 보시면은 저기 물 끓고 있죠 목마르신 분들 저거 끓으면 먹으면 돼요 와 알겠습니다 컵 써야 되죠 아니 컵은 컵 만들어야 돼요 컵은 저기 맨 뒤에 식량 물 보시면 플라스틱 4개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컵 빌려드릴게요 만들 수 없으신 분들 빌려드릴게요 어떻게 어떻게 먹어요 이거 컵 이거 물이 다 끓으면은 불이 꺼져요 그러면은 앞에 가까이 가면 이 버튼을 누르면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플라스틱 4개 네 컵을 들고 바닷물을 일단 채워야겠네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물 채워놨어요 여기 보시면 담수채우기 있죠 아 그리고 맛있어요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L&B가 뭐예요? L&B가 왼쪽 마우스 클릭 먹은 거요? 맨 위에 물 쪽이 좀 차지 않습니까? 음 얼마 안 차네 얼마 안 차네 스틸라피아 먹고 나면은 먹고 나면은 바닷물을 채워놔야 됩니다 왼쪽에 뭐가 다 차네 아 그래요? 네 제가 할게요 제가 채울게요 제가 한번 채워볼게요 채워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낚시를 이제 또 물고기를 생으로 먹어도 되죠 회로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야만인이 아니니까 구워먹을 거거든요 제가 물고기 아래에다 놓겠습니다 다 네 제가 일단 저걸 만들게요 플라스틱이랑 나무가 되게 중요해요 네 플라스틱 나무는 그 두 분 침창민님이랑 기현형님 그거 안 드셔도 돼요? 물? 물이야 아 저 먹어야 되는데 플라스틱 하나 부족해요 제가 컵 드릴게요 일단 이거 드세요 아 상호가 판단도 또 갔어 저 물 마셔줘요 저 사실은 물 마셔야 돼요 드세요 얼른 드세요 물 컵 돌려 쓰게 하세요 지금 이 시국이지만 지금 컵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컵을 가지고 물에 가면은 담수 채우기가 있어요 이 버튼으로 안 뜨나요? 안 떠요 채우고 여기다가 다시 어떻게 채워 컵을 들고 컵을 들고 컵에 내가 물을 물을 컵을 어떻게 들어? 컵을 선택하면 돼요 아니 여기다가 바닷물을 어떻게 다시 채워요? 그거는 빈 컵을 들고 난 컵이 없어 빨리 드세요 나 컵 없어 아니 아니 바닷물을 했는데 먹는 건가? 빨리 마셔 바닷물 컵을 들고 저기에 빨리 마셔 나 컵 없어 빨리 드시고 컵 줘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바닷컵 바닷컵 죽을 수 있어요 안 돼 살아야 돼 물 먹어 컵을 들고 잠깐만 컵 어딨어 컵을 들고 일단 물 드신 분들은 저한테 플라스틱이랑 나무를 일단 주세요 일단 최소한의 그거 만들어 놓고 삽시다 어디 있어 물을 어떻게 먹어? 물을 어떻게 다시 채우는지 모르겠는데 컵을 들었어 바닷물을 뜨고 바닷물을 뜨고 바닷물을 뜨고 네 뜨고 마셔 정숙이 가서 뭐 바닷물 채우기 바닷물 채우기 바닷물 채우기 없어 마시기 아 바닷물 컵 넣기야? 그렇죠 해보세요 마셔 그럼 불이 나오죠 불이 물을 끊어야 돼 증류를 시키는 거야 마셔 병건이 맛있어? 어 나 마시는데 왜 자꾸 목마르냐 나도 지금 또 마셔야돼 컵 주세요 컵 컵 빨리 줘 봐요 컵 줘 먹었으면 자꾸 줘야지 마셨는데 바닷물 마셨대 나 바닷물 마셨대 나 바닷물 마셨대 아 잠깐만 바닷물 마시면 안 돼 아니 뭐야 바닷물 마시면 안 돼 아 나 죽겠어 지금 빨리 빨리 물 줘 아아 이거 왜 안 끓는 거예요? 아 물 줘 물 줘 이거 왜 안 끓는 거야? 이거 왜 버리다고? 아 왜 물이 안 퍼져 아 잠깐만 아 물 줘 물 줘 아아 아 완성이 된 거야? 먹으면 되는 거야? 응 잠수 채우기가 없는데 자 여기 여기 컵 어딨어? 침착면 어딨어? 어 나 여기 여기 컵 있어? 컵 없어 아까 바닥에 났어 내가 컵 여기 다 줄게 내가 컵 있어 바닥 짓어 빨리 얼른 주워 아아 죽었어? 어 나 살려줘 아 근데 살릴 수 있어 아 침대가 있어야 돼 아 내가 침대 만들게 아 침대 만들게 아 침대 만들게 야 병건이 컵 여기 있다 아 병건이 죽었어 썩기 전에 썩기 전에 침대 만들어줘 아 쓰러졌는데 컵이 왜 필요해요 아 쓰러졌는데 컵이 왜 필요해요 아니 그게 컵 좀 달래니까 자 병건이 플라스틱 두 개 주세요 얼른 병건이 살려야 돼 쟤 직접 썩으면 구석을 끌어 아 저 죽은 거 아이템 못 떨구나? 그 아니야 병건아 살려줄게 아 침대가 어 침대 넣기 내가 살려줄게 판자 넣기는 왜 나오는 거야 판자 넣기는 불 피울라고 야 여기 플라스틱 플라스틱 상어가 있지만 내가 널 살려줄게 오케이 플라스틱 아니 물을 먹으라니까 바닥물을 먹고 있어 물고기가 뭐야 아니 퍼서 그 앞으로 가서 마시고 미안한데 나 담수 채우기가 되는데 내가 물 두 잔 마셨어요 아니 형이 자 잘봐 자 잘봐 개판이야 배가 고프고 자 여기 그 앞으로 가서 침대에 눕힐게요 네 살아나 이제 부활할거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너무 이게 너무 헷갈려 근데 저를 처음에 어려워 어 고마워요 나도 나도 낚시 낚시 사냥꾼 너 있어 낚시꾼 저저저 생선 여기 아까 밑에 있었는데 아까 많았는데 썩었나 보다 누가 먹었어요 누가 다 먹었나봐 배로 나 안먹었어 아 같이 좀 먹읍시다 아니 굶어 죽겠는데 나 지금 단군이 말 없는거 보니까 제가 다 집어먹었어 나 안 먹었어 나 계속 물을 채우고 있어 자 일단 뭐라도 드세요 생..낚시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드세요 이거 이거 자 침착맨님이랑 침착맨님 일단 낚시하세요 고등어 뭐 버려 물은? 생선이든 뭐든 낚시하시고 저랑 나머지 세 분은 일단 플라스틱 환자 이유로 모으세요 다 모으세요 다 잠시만요 이거 생선 있는데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해서 아 먹기? 네 먹기 먹기 근데 구워 먹으면 더 좋아요 구워 먹으면 근데 생으로 먹었는데요? 아니 역시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저 먹을 게 없어요 저 죽어요 어 나 줄게요 나 또 있어 생선 하나 또 있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릴 있죠 맨끝에 예 여기다 물고기 올려 아 여기다 구워주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단구랑 청어 먹어 여기 청어 있어 청어 그리고 우중아 여기 여기 바닥에 청어 어 바닥에 닿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물배라도 채우세요 야 이거 상어 어딨다는 거야? 상어 여기 옆에 판자 먹잖아 우리 거 청어를 넣고 야 얘가 부셨어 원래 부셔요 제가 계속 생청어 넣기 구워진 말고 그러면 제가 저렇게 잡을게요 제가 상어보기 만들어드릴게요 다 뒤졌다 네 상어도 잡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저 고기를 주세요 고기 먹어야 돼요 침착맨님 계속 낚시하세요 침착맨님 저 못해요 왜요? 부서졌어요 다 낚아서 아 그래요? 또 만들어서 낚으세요 저 지금 어지러워요 그래요? 종수씨 쓰러지면 그 배고프거나 하잖아요 쓰러지고 누우면은 게이지 좀 차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일단 회라도 주세요 저 다 줬는데 저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생선 그래요? 누가 먹었어요? 기열이 형 두 개 주고 그 중에 하나 주고 저 하나만 줘요 아니 앞에서 나도 지금 같이 먹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바닥에 엄청 많이 났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다섯 번도 하나 먹었는데 기열이 형 낚시 하던데 아까 혼자 내가 죽은 것까지 다 아 형님 아니야 나 낚시가 없어 낚시가 없어 제가 상어 고기 만들어드릴게요 저 지금 목도 마르고요 컵도 없고요 낚싯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낚싯대가 뭐예요? 낚싯대를 만들어야 겠다 낚싯대를 만들어야 돼 로프랑 나 죽겠는데? 나 죽겠는데? 그럼 좀 누워있다 와 괜찮아져 낚싯대는 엄청 안 돼 로프 로프 여섯 개로 만들어야 겠다 괜찮아져 자 그러면 제가 자 여러분 그 재료 부으고 낚시하고 상어 잡아올게요 일단 교판대로 파탕수수 먹었으니까 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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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상어 사냥합니다 나이 밝을 때 고맙습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자 저 저 상어 사냥 갑니다 물리면 죽어요 요와 상어 사냥하세요 응원합시다 우리 하자 응원합시다 종수 어 잠깐만 저 죄송한데 아 잠깐만 나무창을 버렸어요 땅바닥에 그래요? 이거 잡고 올라오세요 이거 잡고 올라와 아아 잡고 올라와 빨리 잠깐만 아 왜 나무창을 버렸지? 올라오는 와중에 그 야무지게 그 나뭇잎은 주워오네요 아 죽었어 살려줘요 괜찮아요? 어디 살려 내가 가볼게 저를 내려와서 침대에 눕혀주세요 내가 살려줄게 야자손익이 없어 종수는 살려야지 아 잠깐만 근데 컨트롤이 안돼 마음은 갸륵한데 컨트롤이 안돼 하하하하하하 병건이가 업었어요 여기 침대에다 아 좋아 아 좀 쉬어 이거 쉬면은 배고픈 것도 괜찮아지고 하니까 어 그러네 배고프면 먹지 말고 누우세요 알겠습니다 낚싯대 만드는건가? 낚시를 왜 아아 이제 이대로 그냥 하면 돼요? 낚시? 네 일단 우리가 그리고 지금 땅이 너무 적어요 사람은 많은데 제가 계속 땅을 늘릴게요 네 집이 좀 넓어요 내명사인데 저도 넓힐게요 좋습니다 어떻게 넓히냐면 한자를 넣는다고? 그 넓히려면은 건물망치라는걸 만들어서 계속 만들면 돼요 아 이거 로프로 약간 그거 해야 되겠는데? 로프로 낚시를 해야겠네 네 맞아요 그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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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까 종수가 말했던거에요 계속 아니 근데 로프가 없어요 로프를 로프로 만들어야돼 나뭇잎으로 다섯번째 칸 여섯번째 칸 누르면 자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아 야자 나무도 없네요 땅바닥에 다 버려가지고 자 일단 나도 뭐해야되냐면 플라스틱 고리 만들구요 내가 나무창을 만들어서 다시한번 상어를 잡아와 볼게요 아니 이거 그릴도 더 만들어주세요 그릴이요? 네 그릴도 만들어드릴게요 저 배고파 죽어요 이제 저도 죽어요 일단 제가 여기다 담.. 어 거기있네 제가 진짜 이제 상어 잡아올게요 야 상어 일로와 상어 한마리이면 우리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종수씨 부탁합니다 네 근데 상어가 안보여요 저 목말르니까 좀 누워있을게요 엄마 네? 뭐라구요? 아 나 목말라 알겠습니다 어 나 깜빡이다 굶어 죽는다 아니 왜 굶어갔어 상어 일로와 아 굶어 죽는다 쑤시 파세 다 먹었어요 자 저 상어랑 싸웁니다 물베러도 채워야될 것 같은데 맨! 아 죽었어요 살려줘요 어? 살려줘요 미안해요 왜왜? 또? 어딨어 왜 또? 아 이게 리스크가 정반되는 얘기가 어딨어 너 어딨어 안보여 어 먹었다 와 이거 감자네 오 일단 살았다 살려주세요 어딨는데 가라앉고 있어요 오 오 나도 깜빡해서 시야가 안으로 들어갔다 네? 어딘지 모르겠어 니가 럭키 폭임이 부활하면 아이템 다 날라가지 않나? 근데 이거 상어가 네 저 물면 네 판자 위에 있는 아이템 만약에 있는 판자 물면 아이템도 사라져요? 어 저도 죽었어요 그럼 제가 부활할게요 탬 포기하고 저도요 탬 다 날라갔어 나도 자 이제부터 다시 모아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아 나 종수 구하려다 오가 어 여기 누가 이거 잘 만들어 놨냐 8주로 마시기 어어 태우고 아 이렇게 하나 마시기 어어 이렇게 상어 욕심을 내지 않을게요 태우고 빨리 일어나 언제까지 딥이 잘거야 어 여러분들 제가 좋은거 알아냈어요 뭐죠? 처음에 부활하고 계속 이런거 막 먹구요 빨리 올라가고 갖다놓고 또 죽어요 아 그걸 좋아요 저도 그거 해봤어요 아 이게 다 하는거구나 다 날라갔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그니까 주우면은 바닥에다 좀 놔야겠네 그쵸 그래서 창고라는게 있어요 아 아 작은 저장성 제가 그걸 해놓을게요 나중에 일단은 재료를 모으고 난 죽을 수 밖에 없는데 나 죽는거 밖에 없는데 아 상어가 왜 내 앞에만 있어? 아 물에 들어가면 상어가 냄새를 맡고 돌아와요 아 바닥을 먹었어요 제가? 아 미치겠네 아 이게 약간 체력이 지금 먹을게 없는데 뭐 먹을거 없어요 아니 우리 우리 낚시담당 누구에요 낚시담당 선생님 한 명 있네요 여기 누가 당분이 하네요 저 낚시는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고기를 구워놓으세요 그 그릴에다가 혼자 드시지 마시고 아니 왜 기어가냐면 제가 끌어 끌어당기는 것도 없거든요 아니 그릴이 너무 그릴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또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은 일단은 요기하고 목숨을 연명한 다음에 제가 또 해드릴게요 이거 바닥에 제가 버릴테니까 고기 드세요 생으로 드세요 그냥 일단 낚시를 빨빨리 해야되네 아이 미치겠네 여기 고기 구워줬어요 드세요 저 좀 집어 올게요 생선이 물리더라도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뭘로 환자 넣기 밖에 없는데? 자 다시 갑니다 아 이렇게 불을 때워야돼요 불이 환자를 더 넣으세요 환자를 다 넣었어요 좋아 어 그럼 이제 구워질거에요 다 구워지면 드세요 다 구워지면 드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직 안됐잖아요 생고기는 먹으면 안되지 일단 제가 저거 해놓을테니까 나머지 제가 일단 집을 좀 늘릴게요 네 나머지 분들은 생존하고 계세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랑 판자 많으시면 저한테 좀 몰아주세요 제가 집을 좀 널찍하게 해놓으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니깐 네 저 국기 담당 여기 재료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판자 13개요 나 이제 갈고리가 없어서 플라스틱 6개 오케이 좋아요 돌멩이 이거 갈고리도 내가 갈고리를 갈고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갈고리 만들어드려요? 네 지금 떨어뜨릴게요 지금 집이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화면에 떨어뜨립니다 네 침창민이 여기 보세요 네 갈고리 주워가세요 고맙습니다 저 이거 생선 언제 먹어요? 생선이요? 불 꺼지면 불 꺼지면 대면 알려드릴게요 가서 일하고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깜빡깜빡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고 계세요 제가 대면 드릴게요 아니 깜빡깜빡해서 아니 재촉한다고 이거 구워줍니까 아니 부가한테 빨리 구워달라고 하면 누워줘요 아니 서두른들 숙원짜리 가비릅니까 죽었다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누웠어 기량이 없어도 누웠어 그래요? 그럼 제가 먹어도 되겠네요 아니 잠깐만요 살려줘 드릴게요 바닥에 고기를 생으로 드세요 고등어 고등어 제가 고기 바닥에 더럽게 드세요 이거 다 이거 바닥에 있는 고기 하나는 굽고 하나는 생으로 드세요 생으로 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드렸어요 제가 여기다가 감자 구워놓을게요 감자 드세요 그럼 제가 이거 또 구울게요 네 굽는 담당 침착댕님이 그러면 물과 돌을 올려놨어 누가 감자 감자 돌이 아니라 감자 아 돌멩이를 왜 먹어요 영어로 포테이토예요 아 진짜 나 왜 모든 게임을 할 때마다 나 구데기지 나 아니 감수를 어떻게 채우는 거야 자 혹시 플라스틱 많으신 분 플라스틱 플라스틱 없어요 플라스틱 3개 플라스틱 3개 플라스틱 3개 플라스틱 많이 모아주세요 플라스틱 많이 옛날에 돌 굽는 거 은비값이 있었어 자 일단은 상호가 물어 뜯으면 안 되니까 플라스틱 나이스 계속 플라스틱 모아주세요 지금 판자는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네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아니 왜 판자가 너무 기밖에 없지 이거 어떻게 잡아 어 이거 이거 미친 통 아니 이거 물을 먹나? 이거? 물이 없냐? 어 통 맞다 그거 형님 바닷물을 채워서 끓인 다음에 아싸 통 통 캐기 컵에다 다시 넣고 그걸 드셔야 돼요 가능하면 제가 판자는 채워 놓을 테니까 물 드시고 이거 아니에요? 감자 요리 맛있다 양파도 사탕무도 놓을게요 아 좋아 야 쓰레기가 많아서 다행이다 아 이거 물을 끓여 야 뭐시구나 진짜 인간들 때문에 살았다 인간들이 쓰레기 안 버렸으면 이거 못 살았잖아 맞아 환경은 파괴해야 되네 무슨 말씀이세요 위험한 발언 하고 있어 아니 이거 인간들이 버려야지 우리가 살지 아니 여기에 우리가 낙오를 안 되면 되잖아 나하고 하고 환경 파괴하면 되잖아 잠깐만 저기 지금 11시 방향에 통 많이 오거든요 저거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나 이제보니까 목말라 나 이제보니까 목말라 아니 아까 물 어떻게 먹었지 물을 형 컵을 드세요 컵을 들고 그 정수기 앞에 가면은 아 그냥 마시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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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냥 마시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참 단난 얘기도 아니고 물 먹는 것도 알려줘야 돼 저거 구해주세요 저 바로 앞에 쓰러졌어요 왜요? 상어가 무네요 어디있는데? 어디있어? 바로 옆에 폭풍가 와서 안보여 안보여 어두워서 지금 비가 오고 폭풍가 와서 안보여 어 나 내려가는데 없어 어딨냐? 아 가라앉았대요 저 이거는 그냥 부활해야 돼요? 어? 아이씨 웬만하면 저기 어 나 떠올랐어 어디 떠올랐어? 나 잠깐 떠올랐다 저 웬만하면은 그 사모한테 먹이 주지 마세요 아 아니 이상해 이거 나무판자가 못 올라가게 돼있어요 점프 좀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그 물 드시고 나면은 담수를 좀 채워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나 계속 채우는데 이게 내가 채운게 잘못된건가? 아 우리 짐이 좀 넓어졌거든요 이제 예 어? 화단물 채우기 여러분 저 솔직히입니다 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 모르는 것 제일 중요한 재료가 플라스틱과 나뭇가지에요 위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사탕무요리? 어? 사탕무요리 제가 올려놓은거에요 먹으면 되요? 어떻게 먹어요? 내 인벤토리 있는데요? 아 그거를 놓고 나서 클릭하고 한자가 부족해 왼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아 먹기 죽을 수가 없네 저 이거 던지는 것 좀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줄게요 이게 그게 있어야 돼요 던지는거 던지는거 긁어모으는거 어 이거 플라스틱이 없어요 갈고리 갈고리 저 다른거는 모르겠지만 저 통조림은 통 있잖아요 술통 저거는 다 집으셔야 됩니다 저기 되게 좋은거 많이 줬어요 이건 뭐야? 저 좀 누워있을게요 이게 뭐에요? 아니 또 누워있어요 네? 이거 뭐야? 악세사리는 뭐야? 아 일어나요 빨리 창으로 찔러버리기 전에 그게 없어 아니 그게 없어 빨리 일어나 그게 없어 뭐 갈고리 어? 갈고리? 제꺼 쓰세요 쓰세요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열심히 긁어먹을게요 이제 네 개처럼 일하세요 아 상어 물었어 이놈새끼 너 진짜 넌 조심해라 아니 왜 병어밖에 안걸리지? 병어도 맛있어 형님 아 나 이거 상어 만들 수 있구나 상어 미끼로 상어 잡을 수 있어요? 아뇨 못잡아요 상어 이목 돌리는거에요 그거 만들지 마세요 돈 낭비에요 아아 의미없구나 의미없어요 통? 아니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냐 약간 원래 밥을 많이 그거 그거라서 그래요 뭐야 일을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을 안하면 배가 안고파요 저 계속 배가 차던데요 일좀 하세요 상어 상어 이 새끼리와 이놈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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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 냈어 저 뭐 무슨 그 말발 아저씨처럼 그냥 막 쫓아내면 쫓아내져요 상어가? 아 그 그 뭐지? 제가 그걸로 찍었어요 어? 아이씨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체력이 덜 차요 효율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섬을 가자 그러는데 지금 섬이고 갈 때가 아니에요 일단 살아야죠 아 섬도 갈 수가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나중에 감수요 왜 감수요 새롭게 파밍을 할 수 있나봐요 새롭게 파밍을 할 수 있나봐요 아 이 안에 들어오는구나 바로 넣는게 아니고 그쵸 그쵸 아 저기 요리 좀 없나요? 저 배가 좀 고픈데 생선 네 났어요 굽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 계속 낚시해야겠다 나 계속 낚시하시고 저는 폐풍 주시죠 저기 지금 전방 11시 방향에 섬이 보이거든요 예 저기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 네 노를 만듭시다 지금 밑에서 두 번째 거 보면 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플라스틱 있는 분들 노만 들어가지고 어 저 플라스틱 세 개 저 플라스틱 저 이게 이게 그 고리가 없어서 고리도 또 다시 만들어야 될 거 같아 밑에서 두 번째 노를 만들라고 플라스틱이랑 로프가 있어야 되네 엄청 재료 많이 모아야 되네 제가 앵커를 만들게요 제가 앵커를 만들어 놨거든요 노로 절로 가면 이런 거라도 하는데 기본빵이죠 어 메카닉 우리? 뭐야 지금 그런 메카닉류는 우리가 못 만들어요 못 먹어요? 어? 못 먹어요? 먹는 메카닉은 기계 아니에요? 어? 메카닉 오리는 뭐지? 오리? 그건 장식품이에요 왜 안 던지나 뭐야 그냥 장식품이야 먹는 게 아니야? 네 아 어이가 없네 기계로 만든 오리를 어떻게 먹어요? 오리 오리요? 여기 오리 있어요 오리 어디요? 여기 여기 불 뒤에 어? 이거 못 먹죠 이건 목욕할 때 쓰는 거지 장난감으로 먹어요 장식품 장식품 아 이상하게 눕고 싶네 아 그만 누워 일어나라고 너 지금 다 일하는데 우리 저거 선 놓치면은 우리 못 가 아니 이거 여기다가 생선 같은 거 바닥에 놔둬야겠다 불려 그릴만 더 만들어달라 그릴 배고픈 사람이 구워주세요 계속 내가 어떻게 그릴 하나 더 만들어줘요 최수님 아 그릴이요? 알았습니다 그릴을 두 개 만들게요 저 재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제가 재료 계속 줍고 있거든요 플라스틱 위주로 주웠어요 지금은 네 자 그릴 여기다 만들게요 자 옆에 만들었어요 네 낚시가 왜 이렇게 한데 어? 나 목말라 멀리 던져야 되나? 대체 어 병어 병어 여기 이거 컵 담자 일단 일단 자기가 먹고 나면 물이든 요리든 일단 뭐든 간에 구워놓으세요 컵 이거 이거 먹으면 돼요? 네? 네 드세요 제거.. 제거 밖에 안 뜨는데? 그거는 컵 있어요? 컵을 들고 컵을 들고 따라 먹는 거 아 컵 어딨어요? 컵 쓰던 거 주세요 내가 만들드릴까요? 플라스틱 4개만 만들 수 있긴 한데 어 내가 만들게요 플라스틱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컵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저기 보시면은 뒤쪽 방향에 섬 보이죠? 우리 저 섬 상륙할 겁니다 자 단군님은 플라스틱이랑 모아가지고 지금 노를 만들어주세요 플라스틱 하나 누가 있으면 주세요 아 제가 플라스틱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다섯 개 있어요 저기 또 있어요 어디다 놨어? 어디다 놨어? 여기 저거 노를 만들어가지고 저 섬을 향해서 어? 그 뭐지? 노를 저어주세요 제가 그럼 엔터를 설치할게요 부서놨는데? 아아 뭐가요? 낚시대요? 너 만들면 돼요 괜찮아요 해놔 다음 사람은요 신청맨님은 음식을 담당해주세요 낚시 계속 가면서 낚시를 해요? 저는 자원 캐야 되는데 제가 낚시하고 있어요 계속 아 그럼 오케이 두 분 바꿔요 생선 놔줄게요 왜냐면 이여리 형이 음식 정권이가 요리 지금 생선 없고 바닥에 생선 있음 논을 만들었어요 어디다 가요? 오케이 그럼 일단 섬이 멀어져 가니까 다음 섬 가면 그리로 갑시다 빡싱 된 단거 그때까지 재료 구우시죠 알겠어 집이 좀 커졌어요 우리가 우리 지금 성공했어요 아 간 거 같네 어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생선? 어 먹어도 돼요 바닥에 다 또 놔뒀어요 센 거 말고 익혀서 드세요 익혀서 네 네 기생충 걸립니다 간 디스토바이 다른 사람이에요 음 맛있다 나도 하나 구울게요 맛있죠 좋은 아 좋아요 다 먹으면 구워나요 이제 슬슬 좋아요 이제 슬슬 협업되고 있어요 바닷물 놓기 됐다 물 채워놨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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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이제 이제 됐어요 우리는 아 낚싯대가 없네 와 씨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더 원활하게 좀 육명이처럼 상자를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 안에다가 재료나 이런 거를 음식을 모아 놓을 수 있어요 오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네 좋습니다 재료가 많으니까 그럼 재료 많은 침착맨님이 탭을 누르시고 네 위에서 두 번째 꼽으면 작은 저장소가 있거든요 네 그거랑 연구용 상자를 만들어 주세요 음 쭈꾸랩이 없어요 아 오케이 쭈꾸랩이 없어요 기어리 형이 저기 상어가 알 것 같은데 기어리 형이 저기 상어가 알 것 같은데 어 기어리 형 적극적이야 제가 뭐 뭐 해 드릴게요 빨판 만들어야 돼 근데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뭐죠? 흠 아 아 따가워 아 미안합니다 아 씨 밭을 만들었어요 아니 밭을 지금 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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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왜요? 밭 필요 없어요? 크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화장실로 써요 그러면 비려주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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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수씨 잘하는데 어? 기얼킹 어 큰 거 필요합니다 에? 어떤 거요? 고기니 요리 큰 요리를 못해요 왜요? 아 고기 큰 거는 못하는데 아 뭐야 아 왜냐면 왜냐면 아 죽었어요? 아니 아니 내가 낚시태로 나 때렸나? 왜 체력이 살았지? 아니 상어가 저기서 물었잖아요 그 물에 들어가면 상어가 무조건 쫓아와요 여기다가 그럼 제가 침착맨이 맞으니까 감자를 씹을게요 예 오래 걸려요? 나오는 게? 별론가봐 저거 다 저거 두개 부족하네 저 서민스로 얘기하세요 노이스니까 네 어 사탕물 주웠다 나 사탕물 심을게요 어 잠깐만 나 컵 언제나 감자 다 심었네? 제가 다 심어놨어요 어 우와 이거 야 대박이다 진짜 재밌죠 이거 21,000원이라 그런지 아주 알차네 21,000원짜리랑 달라 컨텐츠가 어마어마해요 11,000원짜리랑 다릅니다 그리고 물 같은거는 목마르기 전에도 빨리빨리 마시세요 네 배고프기 전에 먹어놔야되요 꿀에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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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차알차 자 이제 이거 이제 그 뭐야 집은 약간 조금 어느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소를 지어가지고 약간 문명의 발전을 이뤄보죠 예 이거 저기 재료 판자랑 플라스틱 12개랑 다 있어요 이거 뭐냐 이건 어 그러면은 기어리 형님이 돌 돌 돌 여기 보끼를 만들어 아 좋아좋아 여기여기 가운데 어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일단 연구용 아 판자가 좀 부족하네 됐어 어 기어리 형 적극적이야 기어리 형 완전 잠수부임 해녀임 해녀 갑자기 육탄으로 들어가서 다 줘 목말라 자 이제 어느정도 집은 요정도 크기면 일단 적당해요 목말린데 이제 먹을 거 챙기고 나서 제가 이따가 상어고기 한번 대접할게요 우리 고생했으니까 상어 스테이크 한번 구워먹죠 아싸 어 야야야야 얘 왜 개새끼 저거 개새끼들 쫓아냈어 저 개새끼 개새끼 잘했어 근데 꽂혔어 나 이거 사냥 자 이제 판자 있으시면 좀 주시면 제가 15개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자 여기 보이시면 여기 창고 보이시죠 아니 이거 뭐지 이거 네 고맙습니다 창고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일단 재료를 넣어주세요 아 다 넣어 죽으면 예 재료 다 넣어주세요 죽으면 아까워 사탕물아 헷갈려요 이거 다 넣어놨어요 저것이 우리의 공동 저거에요 아니에요 여기에요 저장서야 그리고 연구용 탁자를 좀 약간 좀 붕 떨어져 있어요 저기 시켜 보니까 네 저 여기다 사탕 무도 넣고 했어요 아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필요한 재료는 여분의 재료는 다 젖어 놓는거에요 네 그리고 유탄으로 죽었다가 계속 주워오고 죽었다가 계속 주워오세요 어디다 상자 여기 자 제가 연구용 탁자 만들었어요 이거 상자를 이거 열기 저장소 아 이렇게 스크랩은 어디다 쓰는거야 스크랩? 그거 만들 때 어 예예예 종수야 이 개새끼 쫓아내 빨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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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쫓아내 여기 이 개같은 새끼 저거 아 썩을새끼 저거 아 썩을놈 바닷물 치우기 썩을새끼 명심해야될게 여러분 그 건물이 있잖아요 우리의 골덕물 그게 위치가 상어한테 띄끼면 저거 사라집니다 맞아요 저거 무조건 지켜야돼 그럼 저기 무조건 지켜야돼 제가 그걸 할게요 덧대기 주변에 안정적으로 아 좋은 생각이에요 현명합니다 건물망치 건물망치 또 배고파 와 씨 배가 고프기 전에 먹어줘야돼 계속 계피야 그래서? 어 이제 곧 잘하겠다 쓰레기가 없네 총 어 좋아요 죽여 죽여 저 개새끼 저거 찔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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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죽이면 제대로 못할거야 닭고기 생겨요 닭고기 생겨요 근데 잡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상어 스테이크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저 닭이었어? 저기 봐주세요 종수씨 응원합시다 어 잠깐만 온도 어딨어 종수씨 판단 밑에 가라앉았어 허잇 오케이 너 일로와 정수씨 어디갔어 저 이쪽에 있어요 기어리 형 기어리 형 또 들어가는데? 왜 기어리 형이 물렸어 몰라 제가 상어 잡을때는 다 올라가주세요 기어리 형 해남이야 해남 아니 배가 너무 고파 배가 고파 으쌰 으쌰 오케이 상어 이제 좀만 더 잡으면 제가 스테이크 이제 상어 배가리랑 진러미우를 해드릴게요 이거 거기 뒤에 고기 있다 구워지면 됐다 으쌰 으쌰 열로와 이리와 이리와 들어와 고기 더 잡아야겠는데 고기가 너무 없는데 이잋 오케이 한 두어대만 더 찍으면 쟤 죽어요 지금 콧잔디기의 핏말이 방글방글 맺혔어 와 여기 온다 많이 온다 와 역시 고등어야 근데 내구도가 다 떨어져 갔대 어떡하지? 와 아까 처음에는 막 굶어 죽었는데 이제 그렇진 않네 으유해졌다 와 씨 죄송한데 배 어딨어요? 아 잠깐만 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배? 당신 아까부터 안 보인 지 한참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구도가 없어가지고 일단 갈게요 예 빨리 오셔야 돼요 어 어! 녹아있어요 잠시만 잠시만 아 사과가 물어요 정수씨 어디야 저 지금 저 뒤에 나가고 있어요 아 또 물어요 잠깐만 나 죽겠는데 어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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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씨 정수씨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여기 있어 빨리 와 여기야 여기야 일단 이거 아이템 좀 넣고 아이템은 다 넣어야 돼 아 상어는 잡았는데 잠깐만 큰일 났다 죽었다 나 여기 왔어 나 왔어 왔어 나 왔어 저도 갈게요 아 상어를 못 잡았어 아 내구도가 부족해 아 아 따가워 아 뭐야 아 따가워 나 앵커도 있는데 저 저 저 살려주세요 저도 갈게요 아니 아니야 내가 뒤에 따라가고 있어 죽으면 내가 업으면 돼 니 뒤에 있어 바로 업으면 돼 업으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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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형이 어그로죽 끌어져 제가 한방만 죽을까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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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죽게요 어 우리 섬이에요 어 섬이에요 제가 그럼 앵커내릴게요 아따아따 저 상어 한 두어대만 더 찌리면 저 뒤지거든요 눈 튀겼다 이제 일로 올라오세요 저 왔어요 네 저 갑니다 고맙습니다 아 역시 동료의식 아 배고파 근데 어 우리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앵커를 설치할게요 섬으로 들어가요? 네 야 나 간 여기 재료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자 됐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복귀만 해도 되나 그럼?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돌이 없네 자 이제 상륙하죠 자 지금 제가 돈 그 앵커내렸거든요 예 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아 제로상자에 넣으라고? 저기 위에 섬이 있죠 못 올라가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사다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어딨지 사다리를 아직 못맞는다? 계단..잠깐만 계단 어떻게 만들지? 아직 안되나? 자 계단! 점프에서 올라가자 이 앞에 가야지만 뭐.. 그냥 점프에서 올라가시는데요? 올라가졌어요? 네 점프하면 돼요 왜요? 나는 왜 안되죠? 어 저..저 새끼 저 새끼! 어디어디어디요? 아 저 개새끼 저거.. 어떻게 올라갔지? 새새끼에요 새새끼에요 올라가시는데요? 그냥? 어 올라가세요? 좋아요 섬에서 뭐해요? 섬에서 여러가지가 있어요 캐주시면 돼요 어 올라가졌다 어떻게 캐지? 그냥 캐면 돼 그냥 캐면 되는거 같은데 어 그냥 캐면 돼 이거 명심할거는 그 뭐 꾸미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꽃을 캐는 분들도 있는데 앞에서 필요없어요? 장식용이야 장식용 꽃밖에 없는데?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나무를 캐게요 코코넛도 생겨요 수박있다 수박 수박 수박서리했어 수박 써봐 수박이 아주 좋은 영양분이야 아 꽃이네 뭐 섬이 작네 섬이 없네 여기서는 나무 캐고 수박 캐고 이러면 돼요 수박도 씹을 수 있거든요 돌 도끼가 있어야 돼요 저 돌 도끼 있어 안 되는데 아 단군님이 적응이 빠르시네 이거 어떻게? 나무를 클릭해 눌러? 아 반다운 돌 도끼를 누른 다음에 그렇죠 여기도 좌클릭을 하면 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아 돌 도끼 신장면 해보실래요 돌 도끼 드릴까요? 예 여기 돌 도끼 떨궜습니다 이거 들고 한번 해보세요 나무가 없는데 이제 어딨지? 이 섬이 나.. 아 저 밑에 나무 있다 돌 도끼를 떨궜는데 못 주셨나요? 아 이제 봤습니다 나무 근처에 휘둘러주세요 네 저는 그 사이에 내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상어새끼가 펠리칸 망고도 나오네 뭐지? 잠깐만 기열이 형님 왜? 혼자서 뭘 드시고 계세요 아니 지금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 물 없다 물 다들 파밍하는데 혼자 드시고 계시네 아니 아니 죽어요 죽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자꾸 먹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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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마셔야 돼 수박이 물이야? 오오 수박이 물 네 먹고 또 생선 올려놓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먹고 있는데 종수? 어? 의중이 뭐 수박 먹는다 의중이 다 먹었어 다 먹었다고? 아 같이 좀 먹지 왜 혼자 먹어 구워 먹어 구워 먹어 물 먹어 물 아우 시원하다 여름에 수박 주지 아 나도 수박 좋아하는데 수박 없어 없어 정수야 정수야 일로와봐 어디 어디 이거 다 캤는데 이거 이상하네 판자로 들어와 없어 캤 게 없어 다른데 가야돼 파밍 가야돼 나 어디로 지금 이거 줄게 이거 먹어 파인애플 먹어 어 고마워 아 다무수가 헷갈리네 다무수 맛이긴 해 다무수가 헷갈리네 다무수 맛이긴 해 아 맛있어 맛있어 어 이거 뭐야 뭐 들었어 의중아 그 고기 뭐야 여기 있던 거 소중한 씨앗 줄게 너 되게 잘 먹는다 응 구워줄게 또 좋아 고마워 망고 망고 있어 망고 줄까? 망고도 망고는 약간 비상식량처럼 여기다 넣어놔 창고에다 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을게 아 그래 야 수박 씨앗이 있어 나한테 근데 수박 씨앗을 심으려면 이게 비즈저브야 큰 큰 밭이 필요해 아직은 우리가 그 레벨이 아니야 와 종수가 빨리 일단 밭 좀 만들어 줘 아 여기 이걸로 밭을 만드는 거야? 어 이거 이게 밭이야 야 이거는 나중에 여기다 우리 야 솜나라 세우는 거야? 판자 판자 나라 세우는 거야? 어? 어 판자 나라 공화국 그러네 아니 그리고 아까 내가 여기다 다지를 내렸잖아 지금 선 털었잖아 지금 선 털었잖아 어 야 야 닭고기 먹자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죽여줘 새새끼 자거 일로와 생 세다리 있어 일로와 내가 잠깐만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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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올려 불 올린다 어 불 올려 불 올려 자 내가 올린다 아 저 썩을 새끼 때문에 닭고기 지금 두 개 딱 올렸어 아아 아잇 이 새새끼 육식할 수 있겠다 우리 형님 배부르게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계속 깜딱깜딱 제가 잠겨드리 제가 형님 이 새새끼 제가 제가 형님 배부르게 벗겨드릴게요 저 피 좀 꽉 다있어서 죄송합니다 형님 한 번 한 번 배부르게 한 번 배부르게 한 번 먹어보고 싶대 날만 날만 밝으면 상어 잡아가지고 형님 배부르게 굳지 않게 해드릴게요 날만 배부른데 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한 번 배부르게 한 번 먹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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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타까워 나만 편한가 봐 지금 아 일단 해만 뜨면 상어가 보일테니까 보일 수는 표 그대로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상어를 잡으면 한동안 없다가 또 상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바닥 밑바닥에 막 점토라든가 차릉 막 이런거 있어요 고런걸 캐면 나중에 뭐 라디오 만들고 이럴때 좋겠네요 차력으로 라디오를 만들어요? 아 뭐 약간 그 돌땡이 이런거 있어요 어? 신발이 왔어 신발 심을 수 있나? 그 신발도 장식용인데 거기에다가 씨앗 심을 수 있어요 어? 신발에다가 수박 수박 화분처럼 어? 수박 심자 자 그리고 플라스틱 거기 안에 있어요 창고에 아 오 좋아요 좋아요 일단 집을 좀 또 늘릴게요 약간 사람이 넓은데 살아야돼 여기 수박 하나 심으세요 어 새 왔다 새 새끼 왔다 수박은 안된대 여기 수박은 안된대 수박은 작아서 안돼 그럼 나중에 여기다 다른거 심어 일단 여기가 정체되어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제 섬 닫겠죠? 그럼 또 다시 여정을 떠나볼까요? 떠나죠 떠나 오오 스크랩 고리 어 이거 내가 먹으면 안되는건가? 먹어버렸네 닭고기 완성됐어요? 에? 아 이게 닭고기였어요? 닭고기 누가 하나 먹었는데요? 전혀 없어요 아 닭고기 혼자가 뭐 배부른거 아니에요? 아니 기열이 형이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실다고 했는데 형 이거 지금 하나 남았어요 하나 쓰네요 아 지적하네 진짜 아 진짜 너무 좋아하네 그거 니가 먹으면 어떻게 해 아 이것도 아 내가 또 잡아줄게 장유유소 몰라 아니 여기다 생선서가 생선 여기다 놓을게 생선 아 이것도 먹을뻔했어 아 이것도 먹을뻔했어 아 이것도 먹을뻔했다고? 당근님 이거 여기 지금 낑겼으니까 노를 저어서 밖으로 좀 끌어주세요 어 어디로 가요? 뭐야 아무데나 일단 여기 아 여기 생선은 안 되네 노를 어떻게 줘요? 그냥 눌러요? 노를 받아야 되고 누르면 수박 먹고 뭐 먹고 다 먹어 그렇죠 그렇죠 잘한다 가고 있어요? 니가 많이 먹었으니까 일도 많이 해야돼요 아니 여기 그 구속품 상자 안에 생선 배기 있거든요 배고프고 있어요 좋습니다 생선 많아요 플라스틱이 좀 많아야될 것 같은데 가나요? 네 가세요 와 매기는 못 먹어? 와 매기는 좀 큰 걸 제가 만들어 놓을게 매기는 안 고지네 올려놔야겠다 이게 좀 중요한 게 막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아직은 우리가 가난해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서 쪄가야 되는 거야 내가? 낚시토를 낚시토를 선생님 이거 어디서 쪄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조류의 방향이 섬 쪽으로 가 있으니까 얘가 자꾸 섬에 두드려받고 있는데 밀어내야죠 어떻게 밀죠? 이렇게인가?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하고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아이고 의중이 잘한다 아 좋았다 잘한다 잘한다 의중이 잘해 아 좋았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네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우 이쁜거 봐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은근히 재밌네 이거 재밌어 이거 모으는 재미가 있네 재료 그치 이게 내가 예전에 했을 때는 약간 뭐지? 어디 라디오 방송국 같은데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왔대 끝이 뭔지 몰라 나도 엔딩 못 봤어 아 그니까 너 할 때까지는 엔딩이 그거였고? 그치 나 할 때까지는 거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못 봤어 새로 나왔대 아 아 나 먹을 것 좀 만들어야겠다 이제 저 저도 납시 좀 할게요 일단 있는 거 먹었는데 코코넛 구이? 코코넛 구이는 안되네 저 여기 그릴이 비었거든요 예 부탁드립니다 그릴 저 채워놓을게요 아 쟤 또 먹는다 아 야 저런게 안 꺼져 아 얘가 다 뜯어놓았네 아 어떤 새끼 아 저 새새끼 좀 자 저희 자 잠깐만 저희 자경단을 구성합시다 예 그 탭 눌러서 네번째 위에서 네번째 꼽으면 나무창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이거를 어 기어리 형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랑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이걸로 이제 상어를 쫓아내거나 갈매기를 잡읍시다 좋아요 저는 저는 전 낚시할게요 좋습니다 저는 그럼 날이 밝아서 다시 상어 잡으러 갈게요 예 어 상어 옆에 있어요 예 저 봤어요 넌 뒤졌다 이 새끼 일로와 목마르네 제가 상어 스테이크 한번 매겨 드릴게요 네 목포 하나 하나 하자 일로와 와 음악이 왜 이렇게 슬퍼 아 평화로운 거예요 음악 되게 슬퍼다 근데 배가 배 위치를 제가 이게 아직 안된거야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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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지금 눈넨 뚝가 막고 있거든 저한테 못했다 근데 이것도 나무 없는거 아니야 이것도 아씨 어휴 잘 걷네 어휴 잘 걷다 우리 배 어딨어 아 나 무서워 상어에서 눈을 뗄 수 없는데 배가 그 사이에 가버려 어우 잘 걷다 너? 배 어딨지? 어 저기있다 상어 있으면 아 매기는 조그마해서 벚꽃인데요 상어 잡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존네 배불러 존네 배불려 형 형 제가 고기 올려놓을게요 그지마 노를 줘서 내 쪽으로 좀 맞줄래? 어 나 지금 상어 사냥하고 있거든 니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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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딘데 어휴 어휴 안 보이는데 아 우리 우리 가족들 맛있게 먹이고 싶다 배부르게 한 번만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싶다 아 물렸어 아 기여력이 그 말이 너무 아까워 저거에 속상했어 아 아 나만 배부른거야? finish Bobby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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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지 어디있어 나 갈게 근데 배가 없어졌어 저기 죄송한데 배가 사라졌어요 여깄는데? 판자가 없어 눈물난다 왔어? 찾아왔어? 어 보였어 저 멀리 보여 가는 길에 파밍돼갖고 갈게 판자가 없다 판자가 저거 요리 거기에다가 판자 좀 넣으세요 이게 안 구워져요 판자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상어 고기는 큰 그릴 있어야지 일단 내가 스테이크 요리 해줘야지 기어리 형 좀만 기다려 형 배부르게 먹게 해드릴게 이거 판자를 여기다가 난 기어리 형 먹는 방법만 죄송한데 저 그 물살이 그쪽이라 제가 못가고 있거든 어딘데 너 어디야 몰라 팔 흔들어보라고요 팔 흔들어보라고요 점점 멀어진다 어디라는 거야 아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이겠지 이쪽 방향이겠지 여기여기 나 점프하고 있어 보여? 살려줘 계속 멀어져 점점 저쪽으로 가잖아 저기있네 잠깐 나 여기다 다 넣고 갈게 나 죽을수도 있으니까 아니 내가 노를 줘면 돼 반대방향 내가 보는 방향 나왔어 나왔어 상어를 잡다보면 상어를 잡다보면 한정팔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싱발에 싱발해서도 뭐가 잘하고 있어 상어 죽었을땐 잠깐 동안 해납모드 해도 된대 이제 상어 다시 나왔을거에요 지금은 아직 괜찮아 파도가 세다 템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그럼 상어를 어 나 어디갔어 자 여러분 상어 파트입니다 보이세요 이 색깔? 마블링? 와~~~ 구워주시면 한 분씩 드세요 딱 4개 있으니까 욕심 안내면 되요 다 같이 먹을수 있어요 와…… 자 그리고 기어리 형님 일로 오세요 형이 우리의 대장이니까 이거 멋있게 쓰세요 형님 이거 쓰세요 와. 부럽다 우리 사람 위치는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써? 그거 클릭하시고 쓸수 있어요 오 머리 쓴다 상호다 스펠어? 아니 안썼어요 들고있던데 그냥 쓰는게 없는데요? 아 이렇게 가야겠다 거슬러 가야겠다 그거를 어떻게 아이템 밑에 장비칸 있잖아요 한줄 거기다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저 물에 빠졌어요 어딨어요 그건 저도 모르죠 이거 빨리 올라오세요 안보여요? 예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디로 갔는데요? 어디 간거야? 아니 이 태풍이 몰아치는데 혼자 어딜 간거야 아니 물에 수영을 하니까 태풍이 몰아쳤어요 아니 애새끼맨님 여기서 혼자 가면 어떡해요 없는데?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아아 어디갔어 진짜? 안보여? 배가 안보여? 배가 안보여? 배가 안보여? 얼마나 걸어갔어? 일단 제가 수영해볼게요 예 망망대에서 길 잃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죽어야되나요? 모르겠어요 일단 노력해보세요 일단 비가와서 안보여요 일단 해볼게요 물고기를 먹으면서 상어다 상어다 상어가 너한테 갈거란 말이야 내가 그거 보고 찾아볼게 아 여기 상자구나 저 피가 많아가지고 여기다 보라고요? 쓴거라고 이게? 상어가 왜 너한테 안가지? 내가 지금 상어를 보고있거든 상어 우리 옆에 있어요 계속 얘 멀리있나봐 그런가봐 아 여기있다 아 이렇게 고기 다 됐어요 고기 다 됐어요 상어 유리 다 됐어 고기 먼저 드세요 그럼 리스폰 되는거 아냐? 난 병건이 찾아올게 우리 병건이 찾아올게 고기 맛있죠 형님 여기 나쁘지 않아 근데 여기 그게 없어 아예 태풍이 안다녀 3분의 1정도 차네 3분의 1정도 와 대박 어 새다 새다 새새끼 어디 어디 고기 안 먹어져? 야이씨 죽였다 인벤터리 있다고? 어딨어 이거야?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도 거슬러 올라가게 돼 태풍이 그쳤어 병건이 찾아 병건이 어디갔어? 이거 지도 없어? 앰만데? 지도 없어 병건이 어딨어? 야 너 어딨는거야? 근데 놀라운건 내가 살아있어 근데 폐풍이 너 아이순 많아? 어 여긴가? 여긴가? 그러면 아까 우리 잠시 머물렀던 섬가서 캐스트로 해 하고 있어봐 어 다시 파도가 거세졌어 어 다시 폐풍은다 상어가 상어가 어딨어? 근데 폐풍이 아무데도 안보여 오 우리 좀 세진이기 때문에 니가 일단 니가 일단 우리 배를 찾아야될거 같애 병건아 계속 안보이네 이거 그릴 좀 크게 큰거 만들어주면 안돼? 만들어 드릴게요 형님 일단 그릴을 큰거 만들려면 연구를 해야되요 연구를 해야되요 연구를 소비가 좀 솔참이 듭니다 그릴만 좀 만들어드리니까요 닭부터 만들어 드릴까요 그릴부터 만들어 드릴까요 그릴이요 그릴 그릴 아 근데 닭을 만들어서 제가 보고올텐데 병건이가 예? 닭을 만들읍시다 병건이 살립시다 예 닭을 만들어야 돼요 저 잊으세요 왜냐면 왜냐면 목말라요 우린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 목말라서 오래 못버틸거 같애요 병건이 죽으면 어떻게돼? 나 죽으면 그냥 다시 태어나면 돼요 침대로 와요 다시? 네 그럼 제가 돛을 만들게요 일단 병건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럼 빨리 죽어요 근데 그건 제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결정할 수 있어요 잠수하세요 근데 왜 안보이지? 잠수하면 손막혀 죽어요 이게 너무 멀리 갔나? 근데 왜 방향을 거꾸로 했는데도 안보이지? 어? 쇠고기 또 잡았어요 잘했어요 흠흠흠 잠깐만 나 이거 버릴래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죽을거 아냐 어라? 뭐야 이거 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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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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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도 죽창으로 잡는거야? 네 죽창으로 잡는데 쟤를 완전히 죽이려면 바닷속에 들어가서 사투를 벌여야돼요 물구이 쓰러 뜰 때는 그냥 쫓아내는거야 뭐야 아 이거 4명 있다가 3명 있으니까 되게 약간 저기하네 아 왜 이렇게 됐어요? 어? 어 뭐 어떻게 어떻게 왔어? 박사야? 기열이 형 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왔어? 그냥 찍었어요 우리 왕이라서 대장 표시에요 대장 표시 대장 대장 어어!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저 그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거 끌어당기기 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 이거 나 시야 가려 이거 버릴래 상어 보자 아 그래요? 상어 보려 쓸 사람 이거 어떻게 써요? 상어 보자 약간 그냥 그 과시용이에요 탭 누르고 아래에 옷 5개 있는데 넣으면 돼 탭 누르고 옷 5개 있는데 그걸 넣어 옷 5개 어 됐다 그럼 우리의 대장은 병건입니다 지금 아니 저 저 관심병사 저 관심병사요 관심병사? 저 없어지면 티나게 오케이 아 지금 표 어 상어 상어 방어 이거 아 이 새끼가 자꾸 자 그럼 침착맨님 제가 이거 로프 만들어 드릴게요 네 자 이거 쓰세요 어 3시방향에 섬이 발견됐습니다 네 어 섬으로 갑니까? 갈까요? 저기 좀 높아 보이는데 좋습니다 전 따라갑니다 노 저어요? 노 저어요? 방향 방법이 없어서 빠지면 안 되겠다 아니요 일단 재료 모으죠 저기 가격까지는 사다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지금 필요한게 되게 많거든요 이 게임이 어 이제 일단 생존에 일단 특화되어 있다보니깐 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연구하세요 연구 일단 어 연구할게요 마른 벽돌도 필요하고 거의 이게 섬에 일단 상륙해서 밑에 저걸 잡아야되네 아 일단 닷을 만들게요 자 나무때기를 세 개만 나무때기 있으신 분 이거 상자에 좀 넣어주시겠어요? 나무때기는 없어요 여기 판자 판자 있어요 판자 판자 두 개 있다 세 개 판자 드릴까요? 잠시만요 앞에 지금 솔통이 세 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약간 설렜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밤이라서 그래 아 그런가? 옆에 누가 뭐 먹는 소리가 나 누구야? 밥 먹는 사람 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판자 넣고 만들고 제가 일단 돛을 만들게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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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뜨거 아 바닥에 들어가셨어요? 자 자 우리 돛 담당관을 누가 하실래요? 돛담당? 나 뭐 돛 Abraham 보이시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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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빈 Wright 아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어 어때요? 좋아요 섬 보이면 섬으로 가자 그럼 도수로 괜찮지? 섬으로 가요? 낚시해야겠다 섬이 아직 안보이지 않나요 형님? 나 있는 방향 나 있는 방향 가시죠 내 방향으로 보세요 지금 내가 낚시하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물을 못 먹네 물을 제가 먹고 지금 끓여 놓고 있어요 낚시 나오자 쓰레기 저 쓰레기 줍시다 연구를 뭘 해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아 이런거는 말대가 없다 아 이런거는 말대가 없다 쓰레기 줍시다 변판은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여기 새끼 새끼 비둘새끼 가져왔어요 뭐 아 아 이 아 이 어 다 먹었어 비둘새끼가 아니 이건 안좋아도 돼 지금 깔기가 중요한게 아니잖아 이거 뭐 병이 있는데? 뭐 편지가 왔는데요? 어 편지다 읽지 마세요 네? 읽지 마세요 열정 써야 될수도 있어요 여동이한테 보내야 돼요 짜증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놔두는데 술인가? 케네디는 그 편지를 무시해서 암살 당했어요 뭔소리에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술을 이거 그냥 있는거에요 군기라다 진짜 저 노로 저기까지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저 섬 야 이거 고양이는 언제 여기 있음 자 제가 갖다 놨어요 제가 죽었습니꺼 낙제했습니다 양동이 돌화살 오 오 좋아 필요한게 왜 이렇게 많죠? 어 쓰레기가 안보여 쓰레기도 안보여 쓰레기도 안보이고 중간킥이 작물 아 어 어 어 어 어 고양이 죽는다 아 고양이 내려갔어 고양이 먹었어요 창을 갖고 어디갔고 이 창을요 아니 기어리형 밖에 없어 고양이 먹었어요 쓰레기도 오빠 할게 없어 제가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 연구자님 여기 여기 환자가 먹혔거든요 이따가 이거 채워주세요 어디 어딜 먹혔어요 여기 오른쪽에 지금 고양이랑 같이 먹혔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고양이 먹혔어요? 고양이도 봤어요 여기 상자에다가 여러분 그 플라스틱이랑 나무 좀 잔뜩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다 뒀어요 근데 지금 쓰레기가 안보여요 제가 여기다가 닭고기 구워드릴게요 세 달입니다 아 배부르게 먹고싶다 아 배부르게 먹고싶다 형님 배부르게 드시고 계세요 상어다 상어 어디 새 두 마리만 어 제가 또 한 마리 잡 또 잡았어 이 새끼 이거 또 잡았어 닭고기 맘껏 먹여드릴게요 형님 배부르게 배부르게 먹여드릴게요 어 상어다 잘 잡는다 잘 쑤신다 아 아 저 이런거 잘해요 쓰레기가 없어 지금 닭고기 입고 있습니다 네 치킨 파티에요 우리 섬에 언제가요? 섬에요? 뭐 언제가 가겠죠? 아 상어 이거 지나갔는데요? 우리 섬 그럼 전 화장실 좀 다녀올테니까 세 분이서 하고 계세요 네 상어 잡다 죽을 뻔했네 아 쌈 잘하네 그 배고프신 분은 얘기하세요 저한테 비상식장 있습니다 네 싸움 잘하네 상어 좀 쳐요 올라오셨어요? 닭고기만 보고 계세요 일로왔어 어? 닭고기 누가 닭고기 가져갔네? 어 닭고기 한번 뜯으려고 했는데 아 닭고기 먹고 여기 생선 두어갔어요 배고프세요? 아 이제 배불러요 저 비상식장 많아요 이제 배불러요 이제 배불러요 이제 배불러요 닭고기 두개 먹었는데 배불러요 아 배고프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비상식장 많이 챙겨놨습니다 예예 아 근데 쓰레기가 안와가지고 풀었네 이거 그래? 적어야된대 우리 재료가 너무 없는데? 아닌데?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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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돛을 내려서 그렇대요 쓰레기 있는 데로 가야된대 쓰레기 있는 데로 가야된대 근데 쓰레기 있는 데로 가려면 그 노로 저어야 되나봐 아 이제 등 다수고 배부르구만 어디 있는줄 알고 쓰레기가 모르지 여기저기 해봐야되나봐 수영하고 와서 밥 먹었어요 방향을 알려주는게 있던데 나침방 같은게 있나봐 자 왔습니다 야 종수야 나침방 같은게 있어? 방향을 알려주는거? 쓰레기 쓰대로 가야돼 이거는 있어 근데 나중에 나와 새 새 아 우리 지금 쓰레기가 없어 어? 아 해류 방향으로 가야된대 이걸 하면 안된대 쓰레기가 안 나와 여기가 어떻게 해야되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아 알아서 쓰레기 해결이 됐잖아요 그니까 다음에 문명을 발전을 위해서는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 재료들이 어딨냐면 텀 밑바닥에 있는 어떤 해조류나 어떤 고철 이런걸 주워야돼요 점토 이런걸 주워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섬을 발견해야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 쓰레기 온다 막 몰려온다 온다 온다 이제 온다 이게 해류따라 냅두면은 그게 있대요 네 그냥 알아서 쓰레기의 그 지대로 온대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저 밥좀 주세요 다음 목표는 재료 잔뜩 모아놓고 배고파요? 그 다음에 섬을 섬에 탑룩하는겁니다 예 왔어요 떨궜어요 병어육 놀이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 달달하네요 어 어 든든해 아 이제 쓰레기 왔다 아 쓰레기가 제일 좋아 빨리 쓰레기 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자동 자동 파밍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야 사월 이리로와봐 아 쓰레기 자동으로 주워요? 네 걸리면 제가 만들 어떻게 보냐면 제가 아까 그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예 아 소액 그물이라고 생겼을 거예요 예 이걸 만들면 여기에 아이템이 걸리면 자동으로 잡혀요 아 쓰레기 아 좋네 쓰레기 자동 파밍 오토 오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면 돼요 만들어 보고 싶은걸요? 오케이 어어 많을수록 좋아요 난 저거 만들어야지 쓰레기 자동 만들기 오케이 그럼 침착맨님이 저거 재료 담당해주세요 네 침착맨님은 담당이 많네요 돛도 돛은 뭐 저거 돛은 그냥 접는게 좋더라구요 좋아 기현이 좋아 나이스 물리쳤어 야 세대 쳤는데 안주고 더 쳐야돼 쟤? 쟤 한 열대 쳐야 한 여덟대 쳐야 줍지 열대 되게 많이 쳐야돼 싸움 잘하네 새새끼 안걸린다 여기 심오는거 다 먹고 왔어 새가 우리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새를 쫓아낼까요? 아니면 새 오면 찔러잡아 먹을까요? 허수아비 하면 새고기 못 먹잖아요 아 왜이래 그쵸? 그건 맞아요 살구! 오우씨 그럼 왜해요 손해들 그러네요 이제 안 내려가야겠다 한 번만 상어 고기 한 번 더 드실래요? 예 그러면은 제 위치를 좀 주목해주세요 네 종수씨 빠지는데 보세요 빠지세요 마음놓고 믿고 빠집니다 돌 그걸로 찍어야 되나 나무로 빠지고 자 종수씨 저쪽 방향으로 갔습니다 네 저 봐주세요 예 어디있지 상어? 여기있어요 네 봤어요 전 이제 상어만 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봐주셔야 돼요 아예 제가 계속 볼게요 네 이 새끼 어 좋아 좋아 난 종수씨를 계속 보겠습니다 네 포획구멍 설치 돌을 잡는거에요? 돌 화살을 만들어야 될거 같은데 화살로는 못잡아요 화살은 새를 잡는게 아닐까요? 그냥 죽창이야 죽창? 네 저는 죽창으로 잡고 있어요 나중에 돌창으로 잡아도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연구가 부족합니다 침착면이 저거 보고있는거 맞죠? 네 네 어 상어 상어 한번 튀어오르고 종수씨 한번 튀어오르고 한번 튀어올렸어 근데 걔들 저쪽으로 슬슬 갈 수 없나? 노를 저어야된대 노를 저으면 갈 수 있어요 노를 저어서 저쪽으로 가죠 제가 보는 방향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거 낚싯대 한번 만들어주세요 어디죠? 섬이 어디에요? 섬 말고 종수씨 있는데 저 바라보는대로 노를 저어요 치킨 그 단군님 자꾸 뭐 집어먹는다고 하는데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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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혼자 상어잡는데 빨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 보는 방향으로 죽을거같이도 집어먹은거 같고 나 죽어먹으러? 하하하하 아 이렇게 죽으란 말은 아니고 나 죽으란 말은 아니고 죽을게인데 총수씨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있어요? 어 하고있어요? 이쪽으로 아 죽으면 안되지 죽으면 안되지 우리 지금 살아야지 기다리는 동안 쓰레기 수집 가는거 맞죠? 이쪽 방향 네 저기 있네 상어랑 놀고 있네 아 보이네 상어랑 훌쩍 있네 어휴 안죽어요 나한테 놀다네 아 근데 상어도 어지간히 그 논타겐 못맞추나봐요? 아니 올 때 제가 코단찍을 꽉 찔러버리는거에요 얘가 날 물러올 때 입벌렸을 때 아 그렇게 이렇게 저 노가 이제 내구도가 끝날라그래요 하핳 만들봅시다 만들봅시다 저도 지금 나무차이 내구도가 끝날라그래요 빨리 쓰레기 주워서 쓰레기 주워요 부졌다 이거 나무탕 없으면 안되는데 저 노 있어요 제가 적겠습니다 어 어 지금 나무차이 내구도가 다 돼가는데 이거 이거 저기 누가 생선 좀 먹을 사람 김창민님 저저저저 네 생선 좀 바다 아 땅바닥에 노루 주어지면 어떡해요 반 죄송한데 죄송한데 배가 근처에 있나요? 예예 근처에 있습니다 예 아 놀라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선 좀 빨리 드세요 예 이 새끼가 안 죽어요 나 창이 내구도가 다 부러져가는데 그러면은 팔자에요 제가 그거 해보겠습니다 큰일났다 아 나 목말라 탄자는 미사에 갔거든요 배도 고프거든요 탄자 주워야겠다 이거 술로 죄가 없다 이제 어 한방 남았는데 배 어딨어 안보여 배? 제가 노 져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얼어놓으세요 아 나무차 깨졌어요 조졌어요 어딨어 배 안보여 왜 이렇게 멀어 근처라매 아니 아니 근처로 왔는데 님이 이상한 데로 온거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싸우느라 바쁜데 아니 왔어요 다 왔어요 저거 보이죠 저희 동선님 탕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기가 떨어졌어요 도망오세요 도망오세요 다 왔어 다 왔어 이런거 좀 저어주면 안돼요? 아 그럼 가고있어요 가고있어 가고있어 스카이 콩콩 타나요? 아 나 죽었어요 미쳤어 아니요 살 수 있어요 기열이 형 구원조 시작한다 기열이 형 출발 기열이 간다 지연 간다 지연 간다 대신 맞아줘 지연이 형 대신 맞아줘 지연이 형 대신 맞아줘 아니 업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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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상호 잡았어 아 한 대 남았는데 아 한 대 남았는데 형 저도 저도 업고가주세요 아 한 대 남기고 나무청이 부러졌어 오케이 됐어 잡았으면 됐어 아 내가 상호 잡고 얘 깔려갔다 됐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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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좋았다 어 야 반절밖에 안남았네 종수 몸이 아 살았네 어 상호 잡았어 상호 야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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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담았으면 됐어 아 이거 와 상호고기 4개인가 와 이거 뽑아놓고 안심으시네 아 나도 작대기를 죽창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있으면 좋아 판자 8개 물이 없는거죠? 물? 물 제가 올려놨는데 물이 아 끓고있어 끓고있어 지금 끓고있어요 아 힘들었다 고생했어요 정수씨가 밖에 나가서 판자 어 잠깐만 자 여러분 저기 전방에 저 유조선 같은데 보이죠 저기 좋은거 많거든요 예 어 제가 접겠습니다 여기로 접읍시다 예 돛을 펴세요 이거 돛도 펴 그리고 섬도 있네 판자 주셔야 되는데 네 아 좋아요 침착맨님 그 방해로 가고있어요 갑니다 든든합니다 어 어 씨 반으로 간다 영차 영차 어 그물 장착하셨네요 금? 그물이요? 예 제가 해놨어요 이거 많이 해놓으면 좋아요 그럼 그만큼 많이 걸려요 네 그거 많이 해놓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쓰레기 수식품 좋습니다 옷은 어떻게 만들고 옷은 스크랩으로 만들어? 옷이 스크랩으로 옷이요? 아 오른쪽에 파, 파밍하는게 나온대 세다 아 나 나무창이 없어 그치야 잡았어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어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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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으로 좋아요 저거 뭐 어떻게 해요 아이아이썸이라고 저거는 상륙하고 아이템이 있어요 저거를 제가 먹어 올게요 아 고기가 넘쳐간다 아하 아하 배부르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저도 상어구기 한번 먹어봅시다 아 지금 고기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아 못먹어왔어요 아 못먹어왔어요? 저도 상어구기 누가 어떻게 상어구기 내조각이었는데 누가 다 먹었어 아니 내조각 아직 크리지는 않았어 아니 아까 잡은 상어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직 안올려놨어 여기 상어구기 여기 상어구기 여기 상어구기 자석이야 레지트그룹 가라앉을거거든 어 이거 뭐야 이거 먹고 가나 이거 봐 어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살려줘 어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하나 또 만든거야 아뇨 만든게 아니라 뭐있어 이건 뭐하긴 안될걸요 경첩이나 이런게 있었어요 그 문 뭐하있어? 별거 없었어요 아 야 벨 빙속도는거야? 아뇨 그 경첩하 경첩 오지마 빙속도는거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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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시는거에요 혼자 돼지처럼 먹기만 해놓고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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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또가 또가 어디 어디 상어 어디 제가 지나갔어요 여기 앞으로 판자가 없는데 아 낚싯대가 없네 판자가 없으니까 그 일단은 저거 뭐지 침창민님은 그 그물을 좀 더 만들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저랑 기어리형은 저거 하면서 이제 다음 섬을 한번 노려봅시다 파밍하면서 당구님은 식사를 책임져주시고 아니 저 낚싯대가 없어요 지금 판자가 없어서 못만대고 있어요 거기 판자 조금 나눠는데 참고에 몇개 안되지만 그걸로 구조하지 않나 네 더 잡아야 없어요 판자 다 썼어요 더해서 해볼께 없어요 고기를 왜이렇게 안익어? 판자 다섯개가 집밖에 안됩니다 와 재료가 되게 중요해서 2층찍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바닥을 떼내면 안돼요? 다섯개만 못돼요 아 그래요? 의중씨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아 집을 팔아가지고 손해잖아요 손해잖아요 아니 죽게 생겼는데 아니 자동적으로 이제 해류쪽으로 왔어요 이제 돛을 접어가지고 쓰레기 온다 쓰레기 쓰레기 풍요로 쓰레기 그 장소로 왔어요 한자랑 플라스틱이 진짜 계속 필요하니깐 어 상어고기 익었어요 저 하나 먹을께요 봐봐 플라스틱 하나 더 좋아 나도 이거 하나 먹고 또 올려놔야겠다 썩지도 않으니까 이거 계속 해도 되잖아 진레기름 좀 진레기름 좀 개배불러 상태 좋은 상태로 이렇게 딱 썩지도 않아가지고 아 이거 오랜만에 하려니까 안되네 잘 아 이게 오랜만에 저는 해봤어요? 상어 상어 패키 애ürü 판다가 끊임없이 오네요 여기 상어잘 eine 나 있는데 어디 어디? 나 있는데 배에 길 expansive 맛있다 식재료는 풍부하니깐 식재료는 풍부하니깐 집을 넓힙시다 먹을거 많아 먹을거 많아 구arily 낚싯대 만들었다. 아 답답해 죽는줄 알았네. 먹을걸 그럼 낚시에서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큰 그물. 해남. 포에.. 포에 그물을 많이 만들어두면 파밍이 되니까. 포에 그물을 많이 만듭시다. 그.. 큰 그물 좀 만들어주세요. 큰 그물. 큰.. 아니 큰 그릴. 큰 그릴이요? 요리를 좀 큰 고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큰 그릴을 만들려면 그.. 저.. 주석인가 이런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려면 좀 고급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아.. 쌩으로 먹어야겠네 일단. 일단은 큰 고기는 창고에 저장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상어가 때리면 찔러버리면 되니까. 무슨 뭐로 만들어? 스크랩? 스크랩으로 만드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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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새끼 새새끼. 나 창이 없어. 아 그냥 쫓아내 그냥 쫓아내 그냥. 그냥 쫓아내. 그냥 가면 쫓는다. 뭐야 다 멈춰있어 우리 편? 진짜? 뭐지? 어 뭐야 다 먹고 가네. 우리 편 왜 다 멈춰있어? 저 움직이는데. 이거 어떻게 싸? 야 왜 다 먹고 갔는데? 활이 없는데? 화살은 있는데 왜 활이 없지? 일단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예스. 아 활이 없어서 못 싸. 밤이다 밤. 아 그러니까 화살은 만든 활이 없어. 밤이다. 밤이니까 저는 한 잠 잘게요. 네. 쉬세요. 네. 돌아가면서 잡시다. 불 좀 더 사주시고. 정수씨 바로 잠들었어요? 이거 고기가 안 익어요. 저 판자가 없어서. 아 판자 있어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판자 불 좀 넣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 다 드셨네. 한번 내려갔다 오면은 뭐. 아 아따 아유 이제는 죽겠는데? 올라가야 되겠다. 아 목마르네. 어 여기 하나 있어요. 담수 이거 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지금 들어올렸습니다. 이거 네 명이 다 같이 누워서 자잖아요? 아침이 와요. 아 진짜요? 그래요? 안 오고 싶으면요? 침대가 네 개 필요하죠. 안 자면 돼요. 한 명은 불친번 쓰는데. 아침이 오면 뭐가 좋아요? 그냥 날이 밝아서 상어가 잘 보여요. 우와 달 봐. 야 달 봐. 진짜 같아. 달 왜 이렇게 사실적이야? 저녁 타임을 안 써도 된다고? 그렇죠. 달. 달 진짜 예쁘게 되어있는데? 어 왜 안걸려 이거 씨. 뭐 낚시구나 이거. 아 젠장. 제꺼에요? 의지훈씨. 아우 잘하시네요. 어 상어 상어 개새끼 이거. 아아. 이거. 상어고기 안 드시는 분 드세요. 저 저 저. 상어고기. 아 맛있겠다. 짐창맨이 포핵구물 몇 개 만들었어요? 어 이 셋 또 왔네. 저요? 어 한 대 맞고 아잉. 못 만들었어요. 왜 못 만들었냐. 이게. 왜 못 만들었어? 나뭇잎이 안걸려서. 으흠. 잠깐 포핵구물. 다들 각자 포핵구물 두 개씩 만듭시다. 파밍에서. 포핵구물 여덟 개 만들어지니까. 그럼 어느 정도 모일 거거든요. 공짜로. 네. 포핵구물 두 개씩 만드세요. 포핵구물 어떻게 만드는 거지? 포핵구물은. 어.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아 두 번째 있어요? 아아. 판자 로프 모아. 로프가 근데. 로프가 필요합니다. 재료를 모은 다음에. 재료 모아야겠다. 아 밭에다가 담수를 넣어달라고? 아 그런 담수 필요하네. 몫은 어디서 구해? 몫은 스크랩으로 만들어. 뭘로? 스크랩. 그 몫을. 플러스. 플러스 있지. 플러스 눌러. 그러면은 만들어. 아 스크랩. 상한 거 아니야? 상한 거 아니에요? 상했다고요? 아 씨. 상했다고? 저 밥 먹을게요. 예. 됐다. 제가 그리고 닭고기 구워놓을게요. 아 제가 고기 다 써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왜 헷갈리지? 쓰레기 쓰레기. 처음에 보면 헷갈린데. 하다부터 재밌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 해수 담수화 기술 있는 그 주식을 좀 오래 사가지고. 헷갈려요. 맨날 얘기하고. 담수가 왜 바닷물인 줄 알았는지. 헷. 헷갈려 헷갈려. 아 담수랑 해수랑 헷갈리세요? 네. 이렇게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형이 더 무서운데. 헷갈리. 아! 가야겠다. 아프다. 통조림. 통조림. 소액금을 어디다 설치하지? 아무데나 가생이 아무데나 설치하고 그럼 거기에 걸려 나중에 한 번씩 들려 아 오케이 종수가 맨날 가서 털어가더라 뭘 털어먹어요 내가 설치는 하는데 종수가 맨날 와가지고 털어가더라 갈때마다 빈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누가 먹으면 어때요 아까워요 종수가 먹는건 잘해 허탈해 나 부르면 너에게 맡길게 포액금으로는 병거리꺼에 건들지 마세요 거의 그냥 망연자실이야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 꿀벌이 잔뜩 벌채취 꿀채취했는데 양보하는 아저씨가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저 포액금을 설치했습니다 뭔소리에요 포액금을 두개씩 설치해주세요 이거 있어야 우리가 팜이 보입니다 그리고 포액금으로 병거리꺼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네 로프가 이게 찾는 재미가 솔찬히 좋습니다 그거 파밍해가지고 상자에 꼬박꼬박 쟁여놓으세요 큰일 났다 배고프다 닭다리 꼬고 나서 닭다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 먹을건 충분하죠? 아직 상어보기도 있고 상어보기는 다 먹었고요 상어 두 마리 있어요 짝짓기 하고 있어요 상어 여기 저 보는 방향 야 수강오지마 아니 두마리 두베이베인데 상어 앞에 총 네개와 다섯개와 나 보는데 있어요 상어 상어 이 새끼 아니 여기 저 보는데 빨리 어 드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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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혼자야 혼자야 아 먹구 하나 어 드럼통 이거 하나 더 먼거 내가 먹을게 드럼통 먹어야지 아니야 어 침참인지 실수 내가 안 먹어야지 어 준비가 못했어 아휴 새 새 새 새 새 아휴 어 잡았어 공중에서 어 공중에서 잡았어 새 좋아요 저 포획구물 저 포획구물 두개 다 설치 완료했어요 저는 이거 저희가 이 바다를 판자로 다 메꾸면 엔딩인가요? 아니요 아 이거 탈출해야되요 탈출 어디로요? 자 포획구물 이제 제가 못한 사람들 다 하시고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아 야자닙 하나만 있으면 포획구물을 할 수 있어요 저 야자닙 저 있던데 저 요리 요리 좀 채워주세요 제가 요리 늘게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닭고기 올려놓을게요 제가 그럼 하나 넣어놓을게요 제가 생청어 하나 넣어놨습니다 어 잠깐만 닭고기 닭고기 저는 판자 좀 넣어놓을게요 혹시 급하게 배고프신 분 계세요? 없죠? 저는 항상 배고파요 음 없는걸로 말께요 그럼 왜 내 말은 나도 배고프네 아 뭐라고 그랬어요? 배고프다 정수씨 아 그래요? 아 자신감있게 말해요 본인도 뭐 킹깅도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는거잖아요 아 뭐 킹깅인거 있어요? 왜 아 없어요 어 여기다 넣을까? 아니면 이렇게 넣을까? 포획그물을 야 이거 좀 멋있다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딱 여기 포획그물도 좀 빠져있으면 오오오오오 됐다 포획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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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개씩 만들었습니까? 예예 저 하나만 못 만들었어요 하나씩 났어요 두개씩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덟개가 늘어가니까 열 아홉개에서 열개 될거거든요 거의 쓰레기농장이네요 쓰레기농장 와 막걸린다 포획그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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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병거릴거에요 예 꺼내는 재미 예 꺼내는 재미 꺼내온거에요 이거까지 포함이 되는거에요 일부러 안잡았는데 포획그물에 걸리라고 아 그러지맞아 꺼내는 재미가 쏠쏠해 아 일곱개 야 포획그물이야 역시 포획그물이야 주위를 둘릅시다 이거 포획그물로 좋은 생각이야 그런 방법이 있어 그러면은 배를 거쳐가는건 다 내꺼 다 내꺼 그리고 여기다 넣어 다 제가 모은 재료는 다 여기다 넣어놓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상자를 큰게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야 미쳤다 혹시 이거 상어탈 쓰고싶은 사람 없죠? 아 없어요 그 상어탈 형님 걸 수 있게 장식품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요 여기 그냥 상어머리 버릴게요 그냥 상어머리 예예 버리지 마세요 왜요? 다치세요 다치세요 먹는거 아닌데? 나 쓸게요 어떻게 써요? 템 누르면 어떻게 써요? 인벤토리에 옷모양 아이콘 색 다섯개 있죠 이거 뭐야? 아무데나 넣으세요 옷모양 이거 새로 생겼어 여러분 양동이? 이건 어떻게 써? 어디 말하는거지? 아 여기? 아아 아 이게 쓰는게 좋은게 아니구나 시야가 시야가 안좋아 시야가 그니까 제가 존경스럽죠 제가 이 상태로 깨서가고 있는게 아 저 머리를 치워봐요 지금 안보여가지고 까민이 안돼요 존경스러워요 안존경스러워요? 안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그쵸 예 이렇게 힘든데도 저는 이거 계속 꿋꿋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독하네요 큰사람 보는게 더 재밌어요 본인이 그런거 지독하네요 그쵸 예 자 나는 이제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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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이 바닥에 내 시야 나 아주 개같은 새끼 저거 하하하하 아 상어같은 새끼라고 해주세요 왜 종족변경을 해요 아 자고가 너무 싫어 나는 아 우리 포획콜 두개씩 만들어주세요 다 만들었으면 제가 이제 또 따르고 만들게요 저 하나 남았 제가 곧이 곧 있으면 완성될거 같습니다 야 든든하다 이거 든든합니다 아 근데 저장소에 아무것도 없어요 포획콜을 여덟개에 미친 제가 저장소를 제가 다 넣어놨는데 누가 잠깐 뺏어가요 저장소에서 제가 더 장소를 더 큰걸 만들어 드릴게요 포획콜 하나 됐다 나도 만들었어 이제 아이씨 어디다 설치하자 아 배부르게 먹었어요 여기다 배부르게 먹었다고? 아 이거 낚싯대구나 물 마셔야지 아 물 마신다고요? 나 배고픈데 물이 없는데 이거 먹었으면 좀 채워놉시다 아니 지금 제가 마시고 채워놀라고 했어요 음식이 없다 음식이 줄 수가 없네 어 자 우리 전방에 11시 방향에 섬 발견 저기 상륙합니다 로프를 만들어야 되네 잠깐만 로프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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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것 좀 주시겠어요? 그 아니다 내가 파밍하자 저 저기 침착맨님 담당이 많으신데 저것 좀 해주시겠어요? 뭐요? 상륙 상륙 우리 3시 방향에 섬 지나가고 있거든요 노 만들어야 되나 너로 만들어야 되나 너로 만들어야 되나 잠깐만 근데 저 나뭇잎 좀 주시겠어요? 있는 분 나뭇잎 저기 안에 있어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아이고 미안합니다 너도 질렀네 저 흐흐흐흐흐 이거 몇 인명까지 돼요? 몇 인명까지 되냐고요? 모르겠어요? 6명까지 해봤어요 이거 10명도 되나? 8명? 10명 되지 않을까? 4명까지밖에 안 돼? 4명까지밖에 안 돼? 네 아니 노를 만들어야 돼요 아 노를 만들어야 돼요? 상륙 켜주세요 저 앵커 만들어야 돼요 4명까지밖에 안 돼? 그래? 아니야 나 지난번에 6명인가 있는데? 아 그래? 요요요 청자분들이요 개같은데요 갑자 뉴스 자 제가 오 좋아 좋아 오 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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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깨버려 뒤에 아 뚫렸어 우리 뚫렸어 어디 뚫렸어 여기 뚫렸어 나무 치는 사람이 사누초 사누초 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앵커 만들어서 정박할게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거냐면 일단 섬에 상륙해서 도끼있는 분들 그 저거랑 나무 다 캐오시고 남은 분들은 저 뭐야 밑에 잠수해가지고 캘수있는거 다 캐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지정해 드릴게요 침착맨님과 당구님이 지상 저랑 기어리 형이 저기 뭐야 물속 어 물속 네 저 따라오세요 형님 오 근데 뭘로 여기 이거 나무같은것도 부셔가지고 가져갈 수 있나 네 나무도 돌 도끼로 도끼로 네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 여기 그거 있잖아요 갈고리 이렇게요 돌이 없네 갈고리 아 근데 상어가 물었어 여기 상어 있어 어 상어 있어요 어 물린다 아 조심하셔야죠 그거까지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야 상어 잡아 야 상어 잡아이고 야 안 먹으면 좋은데 침착맨 수박 먹었어 어? 아니 죄에요? 수박 먹는게 죄다? 그런식을 따지면 버려두고 갑니다 아니 수박 먹는게 죄냐고 침착맨님 네 침착맨님 저보세요 예 어 새다 뒤에? 어 새 고기 또 잡았어 나이스 여기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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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미친놈이시네 하하하하 이걸 날 보라고 한 다음에 이걸 먹어? 하하하하 아니 같이 좀 먹읍시다 아니 다같이 도구로 산사회에서 아이 종수씨 네 아 이상한 사람 있어요 하하하하 누구요 하하하하 아니 우리 팀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면 측정 아니죠 이상하네 갑자기 저 보라고 한 다음에 나 미친놈이 없어 하하하하 근데 여기 여기 와봤는데요 나무 한 그루밖에 나무 여기 하나 더 있구나 나무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이걸 부셔야되는데 돌 도끼가 없어요 저희가 나 돌 도끼 있어 부셔봐요 이거 부셔봐요 이거 네 포식금 있어요 이거 아니 이거 아래 있는거 이거 부셔져? 네 이게 되나? 이거 안돼요 이거 안되는 나무에요 이거 안되는 나무 기열이 형 키우고 계세요? 기열이 형 봐 기열이 형 봐 미친듯이 캔다 저기 봐봐 다 올라갔어? 우와 야 열마다 열마 한 번씩 물리구하는거에요 허다닥 이럴때 사모 미끼를 던지면 좋은데 내가 좀 아까워요 네 그러니까 병어랑 처음으로 우리 병어로 할 수 있거든요 열매 심어야 된다고? 여기다 열매 심어? 어디다? 반대로 가서 열매를 심어? 어떻게 심어? 허다닥 나무 열매 이거 하나 있긴 있어 아 나도 몰렸어 아파 이 새끼 죽여버려 반대쪽도 보라고? 여기? 이게 반대쪽 끝인데 섬이 끝이야 아니면 기열이 형이 상호를 한 번 잡아주세요 아니 피가 없어요 이게 끝인데 섬? 이게 다에요 여기 섬 지금 여기 섬을 내린 이유는 상륙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밑바닥에서 우리가 저 뭐지 그 주석 같은 걸 캘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채집하는 게 그 핵심이에요 예 자 일단은 나무창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그럼 상어를 잡을 테니까 다른 분들 다들 이제 섬은 다 캤잖아요 네 이 플라스틱 고리 드시고 고린다? 제가 상어 잡는 동안 저거 다 캐주세요 네 네 뭐하는지 알죠? 그럼 저 캡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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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제가 어그로 끌고 잡는 동안 저도요 나무창을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판자랑 이게 좀 모자라요 어 저 판자 여섯 개 있어요 예 야자나무 있어주세요 제가 지금 일단 다 집어넣겠습니다 물 좀 먹고 배를 든든히 채우고 아 아이템 못 먹었으세요 이게 다인데 여기 저기 없는데 아 이 안에 이거? 하시면은 시작하시면 저희 캡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세 분 다 준비되셨나요? 저 상어랑 싸우러 가도 됩니까? 네 공개 뭐하고? 제가 상어 유인하는 동안 여기 있는 거 다 캡 네 고! 어떻게 해? 여기 있는 거 따라와 잠깐만 잠깐만 달고리 들어가면 돼 잠깐 타임 고기 좀 먹고 아 이렇게 개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아 아 죽겠다 안되겠다 아 상어 아 야 상어가 또 있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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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잠깐 올라갔어요 잠깐 멈춰주세요 아 일곱 죽일라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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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체력이 없었어요 와 그걸 덮고 있네 우리 목숨 걸고 지금 야 아 우리 들어가라고 하다가 고기 드시고 계세요? 아 잠시만 야 만질 못 들어가 자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이런식이면 우리도 못다도 일 못합니다 지금이야 아 죽었어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아니 야 빨리 캐 빨리 캐 빨리 캐 빨리 캐 일단 살려줘 일부오태 일부오태 아 이거 고기 이거 먹을게 없어 큰일났어 이거 맞아? 아 뭐야 상어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니 종수씨 일하면 일을 같이 못해요 아니 지금 제가 체력이 없어가지고 예? 아니 종수씨 고기 좀 놔봐요 고기 좀 먹게 고기가 없어 이거 안심 아 이거 낚시 해야돼 낚시 매기밖에 없어 낚시 해야되겠다 아 돌 도끼 있어야 되는데 근데 돌이 없네 아니 이거 우리 갑자기 먹을게 없어졌어요 지금 자 저 다시 상어랑 싸울게요 하세요 상어 빨리 잡아와요 네 제가 상어 잡아올게요 돌 도끼가 있어야 돼 사무색 이리와 야 할게 없네 싸운다 싸운다 종수 싸운다 싸우고 있어 어 낚싯대 부러졌다 아이씨 오 오 종수 싸우고 있어 넌 뒤졌어 오 종수 오 어디지? 순순이 안 당하지 아 잘못 넣어서 순순이 안 당해 인중에 꽂아 인중에 꽂았어 인중에 밀어 그 그 그거야 급소야 급소 의중이 아니야 인중이야 어 어 갑자기 아 물렸어 나 체력이 간다간다 수집이 낮춰서 위험해 내가 어그로 내가 나 물고싶게 그때 니가 찔러 같이 들어가 있을게 아니 나 좀 치고 체력이 한방맞으면 나 죽을거 같아 어 세방 찔렀어 세방 세방 찔렀어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형님 세방 찔렀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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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곳으로 복잡 어 이 새끼 상어 상어 봤어 나랑 눈 맞췄어 상어 나랑 눈 맞췄어 뒤졌어 어디있지 어디있어 상어 나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왜 그리로 가지? 왜 그리로 가지? 누가 바닥에 빠졌나? 아닌데 여기있어 날 못 봤어 냄새가 안나 너 근데 이제 보니까 너만 머리가 이상하네 나만? 응 이 음식이 다 달라 얘만 캐릭터 다른걸로 루시우 머리네 그 야자나무 잎 있는 많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야자나무 잎 제거는 다 지워 넣어놨어요 형 상어인줄 알았어요 우리 지금 재료도 없어 큰일났습니다 먹을게 없어요 지금 상어를 잡아야되요 그래서 상어 제가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큰일났습니다 먹을게 없어요 쓰레기라도 주워야겠어요 저거 갑시다 의정씨 갑시다 못참해 생선있어 생선 아니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됐냐면 재료가 없냐면 모은 재료를 다 그 그물을 제작하는데 썼어요 우리가 금이요? 근데 그물 근데 이제 항해를 안하잖아요 그니까 거기다 다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지금 맞아요 지출만 있었어요 돈은 많이 모아놨는데 금밥 썼어요 자 이제 좀만 기다리면 상어 잡아갑니다 재료가 다 저기 묶여있어 지금 아! 죽어! 아 죽는다 죽는다! 이 새끼 최대한 버텨요 죽게 네 최대한 버텨요 저 죽으면 살려주세요 네 바로 있어요 낚싯대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딸 피해서 지금 저거 사냥합니다 의정씨 그쪽은 제가 하나 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면서 좀 털고 이제 가죠 한자랑 먹고 또 필요하네 아 나 물도 먹어야 돼 큰일났다 물은 공짜니까 아 입 벌리고 가세요 헤엄치세요 아 아 무서워 어우 재밌어 칼이팅 칼이팅 준님 들어 와 어두워졌어 야 이거 상어 머리 쓴 사람만 헤엄치네 아 이거 이거 하면 상어가 안 무나? 상어가 불어요 상어가 불어요 아 씨 뭐야 나 안 물었어 바로 앞에 있는 어 병원 있다 어 씨 우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어 먹고 물 물 먹어가지고 삼수 키려고 아 이제 막 타치면 될 것 같은데 몇 대 안 남은 것 같은데 나도 아까 세세히 때려놨는데 어 잡았다 어 잡았어요? 아 잡았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정순씨 고생했어요 저희 이제 출발하죠 배는? 아니 이거를 상어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섬 근처에 있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점토나 고철 같은 거 다 주워 먹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주워 돌돌끼가 없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상어 없어요 지금 지금 지금이에요 알겠습니다 전 좀 쉴게요 아 상어 잡는데 너무 힘들었어 예? 물 좀 마시고 체력도 없고 돌돌끼가 있어야 된다는데 야 이거 혼자 담 혼자 어 뭐야 없다 이거 갈고리도 없다 갈고리도 만드시고 아 꾹 눌러야 된대 갈고리도 없어 갈고리도 없어 점토 말고 뭐 먹을 거 있나 아 돌이 있네 여기 일단 다 여기 밑에 점토 모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 긁어먹으세요 상어 없을 때 한 바퀴 돌면서 돌이랑 갈고리 오 나 숨 오 나 숨는 줄 오 나 뭐야 체력이 왜 이렇게 빠졌어 숨을 쉬어야 돼요 의중씨 아 물고기인 줄 아세요? 아 이렇게 이탈이 있는 때가 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그리고 좀 머리로 여기 많다 여기 엄청 많다 어 구리 네 회복 회복 되나? 네? 회복? 네 시간 지나면 차요 밥 먹고 그냥 잘 건강하게 있으면 이거 좀 있으면 상어 또 나오거든요 상어 없을 때 빨리 저거 잡아야 돼요 네 종수씨가 상어를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광물을 채취하네요 참 아 별말씀을요 다 먹고살 저거 한 짓인데요 참 이게 구리를 캘 수 있다는 게 참 행복이야 참 노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치? 아우지탄 가구를 보내드릴게요 야 어디가 이거 저기 바닷속인지 모르겠네 깜깜하게 거기가 바닷속이에요 어 새가 와서 다 먹네 저것도 아이씨 사실 밭은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먹는 것보다 물고기 자먹는 게 더 좋아요 그거 새 낚시 통발인데요? 오면 사냥하는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이거 판자가 없어가지고 고기를 못 굽네요 판자 제가 두 개 있으니까 고기 한번 구우러 올려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어 고기는 일단 올려놓을게요 다들 좀 많이 캐셨나요? 어 저 구리를 말도 못하게 많이 캤어요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저 구리왕이에요 구리왕 구리왕 점토 저 금속 광물 지금 많이 캐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캔 게 뭐야? 못이야? 뭐야? 돌이야? 니가 아까 캔 거? 캥거루인가? 오 그 생각 캔데 나? 캥거루냐고? 캥거루냐고? 여기 뭐 많이 없습니까? 이거 캘 거 어느 정도 캐고 또 이동해도 되거든요 다음 섬 가도 되거든요 네 여기 제가 캔거는 다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아 이거 이거 저장소 하나 상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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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다시 나왔어요? 어 상어 또 왔어 상어가 다시 출몰했어 다시 잡아 다시 잡아? 창이 없어 환자가 부족해서 창이 없어 아 나도 창이 저긴데 그럼 떠나죠 떠나죠 떠나자 일단 떠나자 쓰레기 담으러가자 자 이거 얻은 거 여기다가 자 이 깃털 누가 넣어놨어요? 몰라요 깃털 같은 거 다 버려버리세요 수살 특이 없어요 상자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저장소 좋은 거 있다 좋은 저장소 저장소 좋은 거 비싼 거 있어요 비싼 거 좀 만들어줘요 제가 그걸 만들겠습 아 경첩 뭘로 만들어 금속판 여기도 연구하는거야? 경첩을 못 만들어 우리가 경첩은 주워야되요 아 그래요? 그럼 못만드려 답이 없네요 그런게 귀한거에요 그리고 깃털 이거 빼고 광물 넣어놓을게요 광물 좋습니다 키형 버전 넣어놓을게요 한 명씩이구나 나 죽으면은 또 그거하니까 새소리가 막 들리시네 아 또 있어 아 진짜 아 계열이 형 화났어 이거 제거합니다 출발 네 제거하십쇼 출발 어 이거 한번 쓰면은 없어지는거에요? 일회용이였어요? 일회용입니다 완전 아 로프 만들어야 되는데 로프가 없네 썩을이네 어 상어 새끼 또 나왔네 상어담당 종수 상어담당 기열이 형 갈매기담당 당군 저거 뭐야 수박담당 수박? 갑자기? 어 아 PD 그els 진짜 이런데TT에 표류 되어있으면 무서울까? 무섭죠 미래가 없으니까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뭐야 이거 다 뽑았네? 누가 뽑았어 이거 다 뽑아 먹었어요? 그거 새가 다 뽑아 먹었어 아 새가 이거 새로 심어야 새가 또 와요 제가 씨앗을 심을게요 이거 판자 있으신 분 여기다 좀 놔주시면 안 돼요? 판자? 아 판자 다 썼어요 판자 좀 갖고 올게요 고기가 익질 않아 고기가 익질 않아 어 여기 나왔다 걸렸다 판자 장식도 많은데 쓸데없는 장식을 만들면 안되 와 모래를 재련하면 유리로 바뀌는거여? 와 대박이다 저 모래 재련해놨어요 모래 주워놨어요 몇개 네개 어 뜨있다 에헤헤헤 에헤헤헤 어 이상해 오 이상해 친구 좀 기다려 이거 축창 만든 다음에 보자 어 여기도 있고 이거 지금 우리 속도가 엄청 느린 편인가요? 어 아니요 그런거 없어요 어차피 이 게임은 평생 여기서 표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 없다는건 느리다는건가요? 아니요 이게 게임이 원래 길어요 아 원래 길어요? 네 원래 길어요 어 그니까 이거를 빨리 막 깨려고 하면 깰순 있는데 우리랑은 안맞는거 같아 오늘 처음하는거라 또 이거 프로게이머는 에 30분만에 다 깨요? 아니요 프로게이머는 내가 여기서 왜 참 긁지? 여기 어차피 걸리는건데? 진짜 멍청하다 자 지금 우리 11시 아 한시방향에 또 섬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쓰레기 좀 줍고 갑시다 친창맨님 제가 그 그물에 걸린거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거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게 겹치게 하면 의미가 없네 겹치기 그니까 사실 제일 좋은건 한쪽줄이나 한 방향을 뺑 둘르는게 좋아요 그니까 그쵸 한줄을 채우는게 낫네 그쵸 굳이 막 여기저기 했다가 겹치면은 그 먹고 또 해놔야돼 공치는게 많네 그쵸 그쵸 한 라인을 한 면을 쫙 하는게 좋긴해요 이거 이거 일단 저섬은 보낼까요? 저섬이요? 예 재료를 먹읍시다 저희가 파밍을 좀 해야돼요 파밍할 때는 그리고 집 나가면 고생이더라구요 2층집 언제 지어요? 2층집이요? 2층을 지어? 그 계단이 있어요 어 저 배고파서 쓰러질라그래요 형님 좀 왔어? 여기 고기 구워먹고 있어요 지금 낚싯대 내가 만들어야겠다 빨리 물배라도 채우고 있자 아 낚싯대 만들었다 이제 고기좀 잘했다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저는 여기서 계속 그 먹을걸 놔둘게요 네 보다가 새 오면 또 죽창으로 새 또 잡고 낚시좀 해야겠다 우와 잘 걸린다 여기 이렇게 두개 있으면 잘 안돼 근데 이거 걸리지 양쪽에 아 짧아 물에 들어왔어 여기 수영하고 싶어서 제가 은근히 안 걸리네 범위가 좀 좁네 여기 싹 지나가서 이렇게 걸리네 이게 딱 한 칸을 딱 해놔야돼 건물주 메타처럼 가만히 있어도 월세 들어오게 제가 그러면 돌창을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돌창 만들면 상어 그냥 몇 번씩 죽여 아 닥싯대 나도 뭐 하나 만들지 않을까 아 헷갈리네 금속화 활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나도 하나 찍어야지 나도 하나 찍어야지 금속 주계왕 볼트 아니 그거 어이 재.. 재련소 어디서 만들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있다 마른 벽돌이 있어야 돼 젖은 벽돌을 말려서 만들어야 돼 흰재다 이게 원래 뭐 이런 게임 보면 되게 복잡한데 이거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잘 돼있네 제가 여기다 젖은 벽돌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아 말리고 있어요? 이거 말리면 제가 만들테니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네 이거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람 많이 해서 더 재밌겠다 고기 고기 좀 드세요 고기 네 고맙습니다 세 번 좀 드세요 이거 부지런히 좀 드세요 부지런히 그 저 뭐지 몇 차 하면은 그물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내가 이 파밍금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여유되시는 분들은 아 나 뭐야 배고팠잖아 아 나 일하느라 나 배고픈지도 몰랐네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designers 참회꾼이네 참회꾼 야아 진짜 어 마르고 있어 마르고 있어 이 새 세끼가 두 마리였어 상어 상어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나 있는데 나 있는데 여기요기도 여기도 오성오성오성 밥 언제 되지? 자 일단 재료를 잔뜩 모읍시다 우리 뭐 만들고 모고 할 재료가 없다 지금 그 혹시 아까 바다에서 깬 거 상자에다 넣어 놓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내가 이걸로 벽돌 2장 매주 뜨듯이 이거 하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올려주시면 아 이거 말리고 있네 나 이것도 만들었어요 뭐야 정보가 뜬다고 나는 이게 보니까 이게 뭐야 해류! 해류가 어디서 하는지 아 바람 바람 어 깃발 좋아요 잘하셨어요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앞인지 근데 약간 좀 과소비 하셨네요 에? 과소비 하셨네요 왜요? 지금 필요한 거 아닌 거 같은데요 중요하죠 아니 지금 재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알겠습니다 흠 제가 네 오리 하나 더 오리 하나? 오리 여기 두 개 쌍오리 아 근데 되게 여유지다 그니까 나는 솔직히 이 정도면 평생 살 수 있어요 나도 딱 이 정도만 살면 돼 난 스마트폰이 없잖는데 아니 여기서 막 나 뭐 2층집도 하고 싶잖아 아 나도 나도 나 이거 하는 상황은 하지 사람들이 제발 뭐 꾸미고 페인트 칠하거나 그러는데 아까 제가 꽃 필요없다 그런 게 뭐냐면 아니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장식을 하고 앉아있어요 아 나는 페인트 난 2층집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될 거 같아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자 우리 이거 저장 돼요? 돼요 어? 저장했다 다시 한번 이어서 합시다 어 그래? 아 두 마리나 이게 아 두 마리나 이게 6천억 만드니까 미치겠네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평화롭다 아 이거 판자라는 저기가 없어 나무랑 저거 뭐지? 플라스틱이랑 잔뜩 모은 다음에 두 번째 선 가가지고 또 점토랑 이런 거 저거 이 상어 새끼 콧잔등을 그냥 쑤셔 버려 호잇짝 아유 씨 아유 씨 아 침병현이 만져도 뭐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것도 만들었어요 이것도 만들었어요 아 이런 거 만드는데 돈 쓰지 말라고요 돈 아니에요 좋죠 아 좋긴 좋네요 이거 생각하는 의자 생각하는 의자 아 좋긴 좋네 아 좋긴 좋네 어 여유롭잖아 아 그래 좋아 함백스 더 나오면서 좋긴 좋네 플렉스하고 좋네 그리고 요즘 시대가 돈이 많은 것보다 자기 여유 생활을 즐기는 게 좋아 그리고 이게 뭐가 좋냐면 앉잖아요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서 있을 때 뭔가를 해야된다는 압박이 없어져요 아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좋다 좋다 이제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다음 섬 가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좀 이제 좋은 좀 약간 창고도 좀 증축하고이 이거 뭐야 어 집을 좀 일단 증축할까요 집을? 네네 좋습니다 좁나요? 여기요? 아 너무 널널한데요? 너무 널널해요? 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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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넓게 아니 이측집 돼요? 이측집은 한 5시간 뒤쯤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따로 만들 수 있나? 네?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화장실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 뭔데 너 일러일러 뭔데 너 상어 뒤져? 어 기어리 형 상어 사냥 한번 보여줍니까? 아 아 다음번에 쉽지 않아요 형님 아 너무 많이 맞았어 야 이거 PC방에서 모여서 하면 재밌겠다 어 잠깐만 아 나 또 일 중독이야 왜요? 배고픈지도 모르고 이랬어요 나 낚싯대로 큰 거 아니지? 낚시를 못해요 일단 나무랑 플라스틱을 많이 모았으니까 저 그물에 잔뜩 벌릴 거거든요 이거 일단은 우리가 저걸 만들어 놓읍시다 그물을 한 사람당 또 두 개씩 더 만듭시다 이거 그냥 그래서 그물을 두른 다음에 타닭기로 먹었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해주세요 경건이가 이쪽 깃발 달아둔 라인 있죠 여기에다가 그물을 일자로 쫙 세웁시다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그물이 잔뜩 걸릴 거거든요 네 근데 그물이 이쪽 방향으로 있는데? 네? 저 배를 돌릴 건가요? 조수씨 말씀 다 하셨나요? 네 저 죽을 거 같아요 밥 좀 밥 쓰세요 여기 이거 그물 이제 세울 겁니다 한 사람당 두 개씩 채워두세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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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올게 정 배고프면 회로 드세요 회로 아휴 올려버리면 회로도 못 먹어요 발이 안 걸리네 이게 아니 이게 왜냐면 너무 드문드문 있어서 그래요 다 새 나가요 그래서 한 줄로 다 갈 겁니다 아 내가 먹어버렸나? 여기 깃발 쪽에 달 거예요 두 개씩 당군이가 먹었구나 난 내가 푼 줄 알고 여기다 담수도 하나 뿌려야 되는데 자 저 하다 만들었어요 아 칭찬해서 죽는다고? 아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여기 상어 있다 아 상어 고기가 뭐 없나? 상어 고기 상어 먹고 싶어? 한 번 더 먹여줘? 아 배부르게 먹은 지가 언젠데 또 그게 하하하하하하 그게 되네 알겠어 병건아 내가 또 너 굽는 건 못 보지 아니 이게 또 또 그새 또 배가 고프네 아이 그럼 불화성 배고플 나이야 이 게임하니까 근데 진짜 배고프다 그죠 형님? 먹으면서 해야 돼 우리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오래 했어요 벌써 저장하고 이어서 합시다 다음에 지쳤어요? 응 야 이거 좀 많다 이거 세간 살림도 많고 자 그건 있어요 여기 포획금을 두 개씩 만들어 놓고 저장하세요 네 저 두 개 만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상어 고기 만들어 올게요 예 아니 병이 너무 열받아 음 좋다 이거 넷이 저장하면 네 명이 동시에 들어와야 이 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혼자 들어와서 2층층 짱 만들어 놓고 예 그래도 될걸요? 어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시청자들이 알려주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봐서 아 나 또 밥 먹어야 돼 아우씨 어 나도 먹어야 돼 나 지금 여기 고기 하나 있어요 드세요 요리 하나 있습니다 먹어 이거 하나 먹어 종수 요리 하나 있어 빨리 이거 누가 드세요 누가 먹어야 종수 먹어 종수 먹어 이거 놓습니다 승복이 다음꺼 의중아 니가 먹으면 어떡해 어? 니가 먹으면 어떡해 나 안 먹었어 어 여기 아이템 많다 어 여기 아이템 많다 오프 하나 물어보기 딴소리 해 나 안 먹었다니까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다 가놨어 그러니까 물 좀 물 좀 마실게요 이렇게 하는게 아니죠? 물 먹고 채워놓을게요 오이고 안타 아 꼬이 그물 됐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상호가 올라왔다 이거 야 인마 잡았어? 아니야 아니야 올라왔어 내가 오오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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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깝다 잠재 잠수 잡아 간폭이 있었으면 일 안 해도 다 해놓는데 하하하하하하 일 중독이라서 다 해놔 미션 중독자 미션 중독자 일하려고 해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상어 먹여드릴테니깐 포획그물이나 잔뜩 만들어두세요 상어 없으니까 굉장히 예민해지네요 여기 왼쪽은 금속성이네 아 이거 이게 딱 해놨네 누가 나무창을 하나만 더 만들어놨네 그러면은 우와 쫄락하면은 아 이게 고생한게 다 적이네 그럼요 다 보상 받습니다 자 이제 저 나무창 세개 만들었으니까 상어 낚시 갑니다 예 뭘 먹어야겠다 근데 어두운데 너무? 지금 갔다가 죽는거 아냐? 스크랩이 없네 스크랩이 없네 스크랩이 없네 물도 똑같아 근데 심상민님 예 포획그물을 만드는데 스크랩이 아 못이 필요하더구나 그럼 제가 스크랩이 많거든요 예 못을 만들어 드릴게요 예 어디있어요? 제가 가운데에 못을 야 여기 불났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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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이 뻥치지마요 깜짝이야 어 근데 나 밥 먹어야 돼요 지금 나 죽을라 그래요 그래요? 저 판자 넣어줄게요 정급하다 하시는 분들 얘기하세요 가운데에다 못 만들어 놨어요 진짜 나 진짜 정급하게 죽을거 같다 하시는 분들 말하세요 생고기? 아니요 그냥 말하세요 일단 네 아 뭐하나 있나봐 로프 아 로프가 진짜 포획그물을 만들만큼 만들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 한줄을 다 채워놔야 안정적이 수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앞에 그거있습니다 뭐요 보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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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럼 제가가서 저 노를 저쪽으로 대해주세요 침창민님 제가 저쪽가서 저거 해줄게요 어디요? 보물선? 섬? 저 보물 진행방향에 1시 방향 12시 반 방향 저 앞에 저거요? 네 저거요 또 됐다 대박 포획그물 금방 만들래 만들려고 하면 아니 이게 그게 아니고 걸리는게 있으니까 금방 더 금방 더 만들래 맞아요 맞아요 이게 스노우볼 굴러가듯이 쭉쭉 올라갑니다 와아 쥐들이 알아서 걸려요 이거 그럼요 자 이제 저쪽 가면은 아 좋아요 화면 밝기가 아니고 지금 밤이라서 그래요 밤이라서 밝기가 아니고 상륙합니다 밤이라서 그래 오오 경첩 볼트 막 다 건졌어요 좋아 근데 나 못나와 그건 어쩔수없어요 뭘 어쩔수없어요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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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 저 고기 올려놨으니까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날이 밝으면 제가 상어 스테이크 한번 잡아볼게요 또 야 좋다 좋다 나 상어 스테이크 먹으려고 이거 하는거야 나 상어 스테이크 없었습니다 이 게임 안해서 어 상어 상어 지금은 해가 졌으니까 깨웠는데 네 어느순간부터 새가 방문을 안하네 이게 이게 없어요 풀이 안 자랐어요 아 물을 줘야되요 물을 줘야되는데 물이 감수가 없어요 아 갓보기도 약을 쓰려면 없다더니 갓보기는 갓보기는 항상 있어요 아 오늘 안왔잖아요 아파가지고 아픈사람 건드리기 있습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종수씨 아주 나쁜사람이네요 악취네요 진짜 내가 이런뻔하는거인데 지독하네요 지독하네요 와 아픈사람도 건드네 저 고기 다 먹었으니깐 저 고기 다 먹었으니깐 말도 올리네 계속 가만히 있다가 계속 가만히 있다가 요정씨 계속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물어요 야 잠깐만요 뭐라도 얘기해야죠 나도 지금 옆에 창고 하나 더 만든 사람 누굽니까 저요 매우 칭찬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왼쪽은 금속상 오른쪽은 이거 잡다구니 척 많이 쓰면 흐으으으ㅇ 좋았다 칭찬합니다 제가 여기다 양도객을 넣어넣게 와 금방 구자되겠다 이거 우리 금방 구자됩니다 간짜가 없어 자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 저런기를 사장님 Repeat 어 누구여 저요 저요 여기 어디계십니까 형님 여기 굴어핰 고기를 구워놓으면 누가 먹고 구워놓으면 누가 먹고 하네 드세요 여러분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어 금속도끼를 만들 수 있구요 금속.. 아 스크랩고리 그리고 금속 낚싯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련기 어 상왕아 물을 뜯어! 우리 이거 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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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그물은 비싼 거야 인마! 죽어! 어 뭐라 했어 제가 수리를 할게요 수리? 이거 망치로 망치로 오른쪽 누르고 수리 이거 이렇게 내가 수리하고 했어 했어 잘했어 혹시 판자랑 낚싯대 만들어야 되는데? 판자? 나 판자 17개 여기 있어 내가 갖다 놓을게 판자랑 잎사귀 잎사귀? 잎사귀는 없어 날 밝으면 저는 사냥할테니깐 우리 섬에 갖다 댑시다 섬에 갖다 대가지고 제가 사냥하고 다른 분들은 밑에서 찌끄랭이 돌이나 이런거 전부터 많이 캐주세요 네 오 한줄 좋아 한줄 좋아 이제 하하하하 든든합니다 어? 여러분 어휴 그거 아세요? 네 저희 이제 사다리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사다리 2층집이 가능해요 2층집이 가능하네요? 요호호? 가능한데 네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나무랑 환자가 미친 듯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무랑 그 플라스틱이 근데 그게 없어요 고기가 생고기 좀 주세요 생고기? 배고프세요? 예 하하하 총 쏘듯이 들어요 와 여기 걸리는 거 봐 우리 네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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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리 감사합니다 저는 육지를 잊었어요 케이스 키가 되게 잘하는 걸 되는데 어 잡아 잡았어? 아 거ір 닭고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 좋아 물도 먹고 싶었네 뭐 무엇을 뭐 이건 섬에서 이거 나무를 좀 캐셔도 되고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아 인베에서 바로 꺼내지네? 아 이거 좋다 그물 많으니까 살려주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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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얇아서 좀만 더 생사탕물을 수확했어요 다시 심어야지 이거 하나 더 만드는게 좋겠다 와 됐다 뭘 뭘 더 만들어 저거 저 물 하는거 아 저거 저거 나중에 가면은 약간 증류 뭐 이렇게 하는거 있거든 하나 더 만들어 놓을까 지금 급해 아니 답답해 두개 있으니까 아 그래 하나 더 만들까 그리고 재련기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마른 벽돌 한거야 그렇지 여섯개 필요하네 마른 벽돌 그래도 모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섬을 가야돼? 자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섬을 향해 갈거에요 예 와 이거 돈 되게 잘 들어온다 하하하하 아 이거 하나만 더 만들면 한줄이야 어 건물쯤에 타 좋네 좋아 아 이거 돌면서 이것만 수집해도 되네 이제 그죠 그죠 지금 그것만 하고 계세요? 수집만 돌면서? 고생 끝에 낙엽 하하하하 칭창맨님 화가 나셨네요 아니아니 제가 상어고기로 그 화를 달래드리겠습니다 상어고기가 없으니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 지금 봐주세요 저 들어갑니다 노 있죠? 어디야 노? 노 있어요 네 오케이 저 들어왔어요 상어야 일로와 아 물었어 이 새끼가? 오케이 저 이제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저를 봐주셔야 돼요 네 보고있어요 하상! 아 또 물렸네 잠깐만 어 너무 오래 쳤나봐 사냥을 오케이 마생 어디야 보고있는거 맞죠? 예예예 보고있어요 네 보고있어 지금 상어랑 있잖아 저 전형적으로 칭창맨이 거짓말 할 때 목소리거든요 아냐아냐아냐 칭창맨 어 저기있다 여기있다 저기있다 오케이 1타 쌍피 이제는 야 저 혼자 어떻게 잡지? 오기 전에 콧잔등을 찍는거죠 저기있다 여기있다 소 좀 쉬고 담수 오기 전에 오케이 저기있다 정수야 응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고기 다 잘되고있지? 자고있어 지금 양념 다 쳐놨어 우와 절반 이상 지나갔어 조금부터 찔려서 잘하네 나도 도와줄까? 나도 죽창 있는데 아니야 그 어그로가 쏠려가지고 너 물릴수도 있어 해볼래 한번? 아니 해보는건 나쁘지 않아 아니 쉬워 가면 그냥 찔려면 돼 그거 하면 그거 할거 같아요 채팅창에서 제발 하지말라고 하하하하하 아이 뭐 근데 경험은 중요하니깐 때가 없으면 어떻게 할거야 너 없을 Commva 기열이형이 해주겠지 기열이 형 물들어가는거 좋아하니까 해남이야 해남 어 잡았어 오와와와와와와와와 섬도 있다 저기 섬 섬 있어 좋아 세상이 시나리여 나도 데리고 가 너 데리고 와 알았어 잠깐만 와 빨리와 이거 하면 낚시 저기하나봐 와 혼자서 상호기를 잡아와 자 여러분 오늘 만찬입니다 섬에 상륙하기 전에 대불리 먹고 오늘 섬에갑시다 저기 섬을 아 네 이쪽이거든요? 저 잡고기 좀 치워주시겠어요? 아 잡고기 빨리 치워달래요 잡고기 다 익으면 식사하시고 예 오늘 스테이크 회식입니다 목베기를 먹는 것 같아요 아 누가 빡 게스름났네요 그니까 저 물 한잔 시원하게 한잔 하겠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누가 빡 게스름났네 단군님이 묵묵히 되게 뭔가 잘하고 계시는데 선쪽으로 가요? 저요? 네 선쪽으로 가죠 저 리프트 잘합니다 아 잘하네요 레프트에요 레프트 리프트 잘합니다 저는 상어고기를 먹지 않을게요 왜요? 물려요? 실수로 생고기를 먹어버렸어요 아 그럼 귀한 거를 아니 내가 잡았잖아요 지금 잘못 눌렀어요 아니 다 같이 이거 지금 종수씨 고생했으니까 제 거 먹어요? 제 상어고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유는 상어고기 먹으려고 하는 거지만 아닙니다 드세요 그거를 저는 그냥 감자나 먹을게요 그거를 감자도 먹지 마요 내가 잡았는데 너무 안쓰네 물만 먹어 물만 먹어 다른 사람들 다 묵묵히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종수씨 이거 먹어 바닷물 바닷물 안 먹어요 바닷물이나 먹어 괜찮아요 아니 괜찮으세요? 아니 좀 잠아왔더니 나한테만 보라 그러네 아니 생고기를 드시니까 그렇지 지금 아 나도 몰랐지 상어회 한번 먹어보고 싶었지 자 저기 종수한테 닭고기도 있어 어 저 닭고기 있어 아 그래요? 아 나 슬슬 배고프는데 어떻게 아줬어 여기 근데 아까 잡았잖아 아하하 그걸 두들지 채줬네 먹을 거는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야 혼자 먹을라고 아 뭔 소리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앵커 제가 만들게요 예 많이 바로 돌리네 아 이게 환자가 많이 필요하네 상어고기 층창맨님 상륙해주세요 새 새 새 이놈새끼 잡았어요 잡았어 와 이거 집어주세요 어 왜 자꾸 수확이 뜨지 그 쇠고기 이거 안잡아지는데 쇠고기 어 왜죠 안잡아줘 안잡아줘 버그에요 버그 집어지는데 안잡아지죠 내가 잡아서 나만 집을 수 있나 제가 집었어요 담수 필요만 나오네 자 이제 좀더 붙여주세요 내가 먹을 거 아닌데 이거 만들어야 돼 기타민님 디테일하게 좀 더 노가 없어요 이 노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또 제가 여기서 상어 사냥을 할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일단 먼저 섬에 있는 걸 캐고 아까 했던 것처럼 바다 밑바닥에 있는 모래 점토 막 이런 거 있죠 다 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만 더 붙여주세요 이거 돛으로 움직여야 되네 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노가 깨졌어요 아 그래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판자가 없어요 지금 저는 판자는 있는데 이게 없네요 얼추 가요 저 판자 많아요 판자 줄까요? 그거 만들어주세요 노 기어리 형님이 노를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상어머리 필요하신 분 없죠? 아 로프가 없네 혹시 상어머리 탐났다 로프하네 로프 로프는 로프는 이걸로 만드시면 돼요 없네 로프 하나 있어요 저거 넣어놨어요 저장소에 상어머리 상어머리 필요 없으면 버릴게요 안 돼요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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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써요? 네 오케이 그럼 저도 하나 쓸게요 자 점점 멀어지네 아 저 이거 노 만들었어요 여기 바닥에 놓을게요 예 여기 노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쓰지? 나도 모르겠다 이벤토리 아래에 빈칸에 나 쓴거야 지금 나 썼니? 아 나 목말라 생각하니까 쓰면 티나 나 썼어? 아 로프가 진짜 많이 부족하네 앙 저 물고기가 없네요 이거 한줄 씌우고 싶은데 자 우리 저기로 갑니다 이거 왜 안지워 안집어지죠? 뭐가요? 여기 있는거? 이건 그냥 인테리어인가요? 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죠? 암 근데 아무것도 아니면 제거가 떠야되거든요 근데 제거가 안뜨네 아 이거 이거요? 병? 아 제가 아니요 제 앞에 있는거 이거 아 이거 노입니다 노 노가 안지워져 안집어져 아 이를 누르면 안집어져 어떻게 해서 됐다 안되네? 제가 다시 드릴게요 지금 잠시만 이거 집어보세요 안돼 이를 누르면 안되나요? 네 이 키가 안떠요 이 키도 안뜨고 안집어져 아무것도 안뜨네요 그럼 여기다 넣어줘요 열기에 여기 저장소 아 넣어달라고요? 오케이 왼쪽 저장소에 넣겠습니다 넣습니다 아 됐다 더 멀어졌네? 근데 이거 돛은 의미가 없나? 그러면? 모르겠어요 바람이 어 좋아 좋아 속도나 속도나 점점 더 멀어졌나봐 더 멀어졌나봐 시끄러 아 왜이래요 나무창은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또 이제 나는 사투를 벌여야 되잖아 혹시 네 말씀하세요 2층집 하고싶어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걸려 혹시 그 로프 있나요 로프? 저 로프가 로프가 지금 약간 기근입니다 네 로프가 없어요 저 지금 창이 있나요? 창 좀 몰아주세요 창? 창 있어요 창 창이 있어야 저 창에다 넣어놓겠습니다 창에다 넣어놓겠습니다 네 아 섬이다 가자 됐어 섬에 상륙할 겁니다 자 먼저 섬에 상륙하고 제가 상어를 잡는 동안 그 밑에 거 다 캐시면 돼요 어 어 당근이 좋아 자 그러면 여기다 앵커 내릴게요 예 한 번 더 좋습니다 던졌어요 던졌어요? 네 와 섬위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나무가 있는데요 네 어 당근이 나무 잘 깨 아 상어 대가리 귀찮은데 아 뭐에요? 뭘 킬한거야? 뭐에요? 어어 소리 이쁜거 봐 뭐 없네요 뭐 별거 아까 이걸로 핀어요? 일단 섬 위에는 뭐가 없어요 음 돌섬이네 바닥으로 가야겠다 그럼 이런데는 지하 바닥에 좋은게 많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어 상어 사냥을 할테니깐 그 사이에 파밍하세요 예 그리고 이게 배가 좀 징그럽네요 위에서 보니까 씨앗이 야자나무 씨앗 파인애플 씨앗이 있는데요? 저기다 심을 수 있나? 파인애플 씨앗? 파인애플은 좀 큰게 필요한데 이게 만들 수 있어요 연구했어요 야자나무도 심을 수 있나요 그럼? 상어 사냥합니다 어 거기 말고 어어 나 뭐야 상어야 뭐야 상어 상어 깨무셨어 제가 상어를 잡아드릴게요 아 나도 깨무셨어 뭐 심을 수 없나? 지금 제가 상어 사냥할테니깐 저거 정비하시고 파밍 준비하세요 잡자마자 갑니다 네 아 좋은 노래 나오네 아 아까 어떻게 깨지 정수씨가 저기있고 정수씨가 저기있고 네 아 진흥이 잘 켜라고요? 어휴 갑백이 터 나는거다 아까는 잘 켰는데 갑자기 안 켜지 상어 한 마리 잡으면 우리 저거 로프 없어가지고 창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한 마리 잡는 순간 다 켜야되요 빨리 대비해두세요 나무가 없는데요? 나무 다 켜어요? 나무 젖 좀 있어요 여덟개 정도 있어요 아아 볼트는 뭘로 만들어? 볼트는 주워야되요 나 거기 해남이야 귀해합니다 볼트 막 넣듯 경첩 이런거 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거 아아 어 밥 먹어야 되겠다 오세요 여기 요리 두개 다 완성됐어요 드세요 두개 다 드세요 어 상어 거의 다 죽어가거든요 상어 저 폈어요? 어 저 패고 있어요 다 낚시래요 야 이렇게 쓰레기 많이 버리니까 좋다 어 태풍이 몰아트네 밖에는 뭘 켜야되지? 어 어두워졌다 안 보인다 야 비오는데 그게 막 들어가네 다 보이네 초인인가? 이거 1번으로 켜는거 맞죠 이걸로? 예 그 그 작대기 던지는 작대기 꾹 누르면 돼요 어 뭐야 뭐야 상어 사냥하는데 먼저 아직 사냥이 안 끝났습니다 어 이러면 상어를 놓쳤는데 안 보이는데 조졌다 기열이 형한테 갔으면 좋겠다 아 아파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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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어가 안보여 어두워서 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 잠시만! 잠시만! 아퍼! 아 심보를 못되겠으니까 상어 사냥하는데 저한테 왔어요 종수씨! 상어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아니 사냥하는데 니들이 억울을 끌었잖아 이거 다 잡았는데 이제 두어 세 번 땜에 아.. 거참 한번만 이제 조금만 마무리 다 돼가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구워야되나 이거? 오우야 깜짝이야! 잡았어? 아니 아니 못잡았어 깜짝이 났다셨어요 어두울때 잡는게 빡세 네 힘들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잡았어요 한 두대만 더 땜에 죽을거 같아요 아 판자가 없어서 안돼요? 자 지금 물에 들어오지 마세요 네 씨같은건 그냥 본인이 갖고있죠? 이거 쓸 다리도 없는데 아 잡았습니다 아 오케이 아 투입! 투입! 와아아아 행남들 투입! 상을 어떻게 잘 잡지? 하 진내 뚜까 맞아가면서 존명 설치하라고요? 없어도 되는데 왜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캐는거에요 네 우와 뭐 이상한게 있어 모래에 점토복이 다 캐세요 딱딱 쇠덩이가 있네 쇠덩이가 있네 왜? 다 잘 보이잖아요 안 보여? 잘 보이는데? 숨 쉬고 숨 쉬고 아이씨 두개 죽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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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지금 상어 없을때 밑에거 캐야되거든요 네 캐입니다 배 위에 계시지마시고 내려와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낚시 안돼 낚시하면 안됩니다 낚시는 좀 이따가 아 근데 여러분들 100% 지금 먹을거 없습니다 아 상어 고기 잡았잖아요 잡았어요? 네 잡았죠 그럼 빨리 올려주세요 여기다 저 지금 해초도 캐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먹을게 항상 부족해 알겠습니다 일단 상어가 없을때 닫고 우와 양껏 먹질 못해 제가 양껏 먹어요 항상 배고파 항상 배고파 항상 배고파 기생충약 같은건 개발 못합니까? 기생충 있는거 같아요 그거 개발하면 비행기로 모셔갈거에요 바로 탈출할 수 있어요 우와 아니 회충있나봐 배에 진짜 아니 먹고 돌았으면 배고파 거인 조개를 발견했는데 거인 조개 좋습니다 그것도 맛있어요 그거 맛있어요 먹고 돌았으면 그냥 배고프고 먹고 돌았으면 먹고 돌았으면 진짜 배고프다 점토가 중요하다고요? 점토 중요하다고요? 일단 여기가 좀 저장 좀 해놓을게요 모래 점토 막 이런거 거인 조개 다 찼네 여기도 물대는 이제 상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그물이 없기 때문에 상어를 잡을 창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떠나야되요 또 떠나 떠나면 오히려 좋아 떠돌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여기다 모래를 버려놨어요? 그거요? 모래 그 의중이 아닐까요? 저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모래라고 하는거 보니까 의중이 같은데 아닙니다 다이아켓다 다이아켓다고? 금속광물 금속광물 저 죄송한데 배가 어디있나요? 배고픈데 어? 누가? 아 깜짝이야 아 공건이구나 아 상어인줄 알았어요? 저에요? 어 밤에는 상어인줄 알아 그래서 정수씨 제가 당신한테도 쓰라고 했잖아요 아 저 벗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익숙해지면 안 답답해요 익숙할 필요는 없지만 흐흐흐 자 우리 배가 어디있죠? 볼트가 없네 나 이제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아 개많이 죽었다 이거 자 나 거의 그냥 오늘 갓보기급으로 했다 상어다 또 상어 또 왔다 상어 또 왔어요? 아 다시 부활했네 갓보기는 어? 존재해야만 한다 갓보기 없으면 내가 물 채워놓을게요 아아 자꾸 물어서 못내려고 했다 상어가 자 여러분 상어 스테이크 올립니다 네 오 상어 하나 제거 냉겨놓으셔야 돼요 부은거 예예 다 냉겨놓을게요 제가 저 못참아요 그거 할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물도 먹고 이거 할게 많네 생으로 먹지 마세요 상어 생으로 먹지 마세요 생으로 먹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게 뭐냐면 저걸 만들거거든요 재련기 그래야 다음 단계 갈 수 있습니다 이거에 필요한게 마른 벽돌 마른 벽돌 마른 벽돌 그리고 스크랩이에요 스크랩 제가 엄청 주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마른 벽돌을 준비해볼게요 네 젖은 벽돌을 만들어서 말리는 마른 벽돌이다 모래 더 있나요? 모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모래 저 두개 있어요 모래 저 두개 있어요 일곱개 있어요 일곱개 모래도 거기 넣어놨는데 떨궈 놓을까요? 네 떨궈주세요 아 이게 없네 만들어야지 아 고맙습니다 모래 떨궙니다 모래 네 좋습니다 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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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필요했어요 형님 딱 써야되는데 좋아요 마른 벽돌이 여섯개 이거를 재련기가 되고 스크랩도 있으면 됩니다 이제 됐어요 아 배고파 실제로도 배고프고 여기서도 배고프고 그래요? 진짜 이거 우리께 안입냐 상어 고기는 상어 고기가 이게 그릴이 좀 큰 걸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재련기를 만들고 나면 큰 그릴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릴 하나에 이런 거를 세 개씩 구울 수 있습니다 그럼 배부른 배부른 날이 오나요? 아 진짜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와 자 먼저 저 상어 고기 먹고 하나 올릴게요 상어 고기가 먹을래요 난 배부르고 2층집에만 살면 돼요 뭐야 저 상어 고기 안 먹었어요 자 제가 또 구울 거예요 기다리세요 저 안 먹었어요 저 안 먹었어요 의중씨 혹시 나무창 있으신 분 있나요? 저요 몇 개 있으신가요? 하나요 샌빙입니까? 아니요 한 80% 그럼 주세요 단군님과 침착비님은 없죠? 로프 이런 거 저는 어 없어요 로프요? 로프 없어요 로프나 나무창 나무창은 없고 로프는 있어요 로프 몇 개 있어요? 두 개요 주세요 로프 우리 로프 상어를 잡을 테니까 한 번 더 파밍하죠 우리 우리 로프가 없어요 지금 로프 부족합니다 로프가 진짜 많이 필요하네 판자가 4개 더 필요합니다 판자 있나요? 판자 있어요 판자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요 7개 그러면 나무창이 3개가 되니까 한 번 더 상어 사냥이 가능해요 잠깐만 야 그거 물어 상어 있어 안 돼 제가 상어 사냥 먼저 들어가서 어그로 끌테니까 반대쪽에서 해주셔도 되고 들어갑니다 네 해가 밝았으니까 상어 제가 사냥합니다 이쪽에 저 근데 배고파서 못해요 네 네 상어 스테이크 이제 구워질 거예요 제가 올려놨어요 아까 오기 전에 네 오 상어 있다 아우 오우 오 상어인데 아직은 조심 이거 또 주워가지고 또 깔아놨네 상어가 뜯어먹었더니 아 아니 이거 고양이는 자꾸 언제 이렇게 와서 어디서 자꾸 주워와요 누가 주워와 이거 누가 주워와 이거 누가 모리랑 고양이 대가리는 자꾸 이렇게 넣었는지 모르겠네 자 제가 로프 준비하고 케이크 준비하세요 해저분들 지금 못 캐요 저 밥 먹고 캐야돼요 지금 안 돼요 지금 먹고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지금 제가 상어 사냥을 통한 잠 푹 자고 먹을 거 먹고 기다리고 계세요 투입하면 바로 가는 겁니다 네 이 교대에요 이제 안정감이 생겼어 사냥에도 탕어 사냥의 베테랑이 됐어 좋아 아 좋아요 꼬랑지 한번 찍어주고 어 됐다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어 뭐야 상어 골기 어딨어 저기 당근이 왜 뒤돌아서 먹어요? 아 당근이 당근이 왜 뒤돌아서 먹어 떳떳하게 드세요 의중씨 아니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아니 왜 뒤돌아서 먹었냐 뭐하는거야 아니 그냥 먹어 아 아 아 제가 또 잡아갈게요 싸우지 마요 아 먹는 걸로 우리끼리 이러지 맙시다 아니 그럼 아 아 죽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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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중씨 아니 의중씨 여기 뭐 먹을 거 없나요? 그릴에 좀 올려놓으세요 아 지금 낚시대를 못 만들어 아니 배고파요? 빨리 말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지금 요리 다 됐어요 금방 갈게요 네 올라오세요 빨리 배고프면 자 먼저 준비해놓으세요 이거 잡자마자 바로 투입돼야돼 상호 또 나오기 전에 네 하루빠로 낚시대를 못만들어요 다 줘가지고 재료를 로프가 없어서 지금 낚시대를 못만들어요 저는 종수씨 있어서 캐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오 뭐야 이거 제 쪽으로 상호가 끌렸기 때문에 오 구리구리 오 깜짝이야 오 진짜 이거 몇 번을 찔러야 야 빨리 이거 돌창 만들어야겠다 해초는 어디 갔어? 먹는거야? 해초 해초도 나중에 재련해서 만들 수 있어 어 잡았어요 좋아요 투입 고고 투입 고고 해초는 그 마사지 그 뭐지? 마사지 하세요 해초는 미역국 끓여먹으면 돼요 미역국 끓여먹으세요 그럼 저 종수씨 드릴테니까 미역국 꼭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미역국은 미역으로 만드는거 아니에요? 해초로 먹어도 미역국이 되지 않을까요? 미역.. 아 뭐 다시마 같은거면 어떡하냐고요? 뭐 그런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자 일단 파밍하세요 점토 흙 이런거 많게 해야 됩니다 저 눈이 좀 이제 침침해요 아 사회성하고 적한데? 신청맨이라서 그래요 아니 여기 점토 지금 막 새끼점토건 어미점토건 다잡아가지고 씨가 말랐어요 아 그러네 많이 캤네 그리고 고기도 좀 올려주세요 배고파요? 예 아 기다렸어요 아 근데 나도 배고파 아니 뭐 주머니에 얼마나 있는거야 고기가 아니 없어요 맨날 맨날 배고파요? 고기를 얼마나 넣는거야 그래가지고 당군이가 약간 이렇게 약간 머리를 쓴거에요 왜냐면 일로오세요 구운 고기를 안 먹고 주원에 놔둬요 예 일로오세요 형님 오시라고요 예 배고파요? 맨날 배고파요? 뭐 무슨 마약거리 하듯이 줘 낱개로 어떻게 안되나? 아니 캘게 없어 왜 낱개로 안되나? 아 제가 먹고 먹고 돌려드릴게요 아 됐어요 됐어요 아 먹고 돌려드릴게요 아 얼마나 있길래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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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거 상어 슬레이어 더 철면수씨입니다 드세요 망고 지금 스테이크도 올렸어요 자 지 이 철면수씨님 예 망고 하나 드세요 이거 수분까지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괜히 찔리니까 갑자기 먹으래 여기 판자 좀 낭낭하게 올려주시고 저 스테이크 먹습니다 아니 망고 드세요 망고 망고부터 드세요 안 먹으면 다시 주문이 들어갑니다 어딨어 어딨어 여깄어요 고양이 옆에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출항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거 다 캤으니까 이제 출항해서 또 채집해야 돼요 우린 이거 무한반복이에요 슬레이어 노예 스크랩이랑 판자 구해야 됩니다 로프 로프 없어요 로프 누가 여기다 꽃 심었어요 이준희 아니야? 아 누가 여기다 꽃 심었어요 지금 어 감수가 필요하네 혼자 로맨틱하다 이거에요? 아니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꽃을 먹을 거예요? 아니 비어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 또 낭만을 즐겨야지 저 지금 굶어죽어서 어지럽거든요 너무 그러네 너희들이 꽃을 보고 즐길 때 굶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아 배고파요? 아 4시간 일하고 잠깐 하늘 팔았더니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거 하나 드세요 뭘 나 지금 진짜 어지러워 하늘이 노래 빨리 와요 여기 청어 요리 하나 드세요 그러지 아직 청어 요리 청어 요리 아니 뭐 요리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요리 이제 여러분들 의중이 엄청 많아요 회전률입니다 회전률 회전률 계속 저 이게 돌아가는데 안 드시고 계시니까 제가 저장을 넣을 거예요 상구가 이따 말았거든요 비린내 나거든요 이거 이거 뭐야 판자가 없어요 우리 판자가 없습니다 그럼 출항합시다 갑니다 떠납니다 어우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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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거했어요 이제 또 우리 파밍이 하러 가야되요 예예 다 제거했어요? 네 그럼 이제 알아서 가지죠 냅두면 네 배 못 뜨는데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흘러가 흘러가 오 빨리 판자 죽자 아 좋다 스크랩 스크랩 아까 있다 저기 또 하나 있습니다 선장님 어디요 요호호 저 보는 쪽 보십시오 네 발견했습니다 요호호 요호호 저기로 갑니다 초랑 초랑 우와 우와 축창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창 이제 나무 또 야 이거 완전 저건데 무한반복 자 갑니다 저기 또 있습니다 네 어 만찬거기 저는 지금 돌창이 제일 만들고 싶습니다 돌창이 하슬도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 아 만찬입니다 오 혹시 이거 판자 있으신 분 판자 아 지금 죽고 있어요 지금 판자가 기근이에요 판자랑 로프 어 판자 로프 플라스 요 세 개가 핵심입니다 제가 저기 가서 잡아올게요 우리가 잊지를 않아요 배우 두세요 형님 네? 네 아 기다리세요 아 아 아 아 아 어 여기 판자 로프를 먹었어요 근데 딴 거 별게 없죠 어디 계시지? 어 카랑 먹고 있어요 성수씨 네 어디어디어디어디 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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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하틀장 놀랐네요 하틀장 놀랐습니다 아 판자 불 피웠습니다 불 피웠어요 아 좋습니다 고기 구워주면 하나 먹고 우리 파밍 좀 합시다 여기는 별거 성과가 없었어요 여기는 어 죽창 만들고 오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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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렸다 아 씨 아이 드럼통 총팔팔 내려와야 돼 왜 이렇게 없어? 아이 세이다 어떻게 하지 이게 일단 먹어 물지마라 아프다 아니야 상어 요리 계속 올려놓을게요 드세요 우리의 주식량은 앞으로 상어다 넌 뒤졌다 누가 또 뭐 하고 있네요 기열이 형인가 아프다 물지마라 형님 제가 어머어드릴게요 아 아프다 아 호다닥 호다닥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아파가지고 누가 여기다 꽃을 꽃을 심어놨어요 아니 심을 게 없어서 네 형 좀 누워있어요 여기 누우면 좀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밥 먹으면 돼 밥 먹으면 돼 밥 먹으면 돼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재련기가 생겼습니다 와 그럼 이제 금속을 이제 할 수 있나요 금속 활자를 만들 수 있어요 와 야 보이시죠 미친 어디 오오 야 이거 무너질 거 같아 여기다 제가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 판자 놨어요 제가 판자요? 네 판자를 밑에 넣어주시고 제가 해초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끓습니다 오 볼까요? 오 소 쇠죽 만들어요? 이거를 일단 뭐야 누가 나 때렸는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나요? 필요한 거? 뭐 해조류로 뭐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저는 뭐가 필요할 거 같냐면 예 어 오리발 물 속에서 빨리 염치는 거 있고요 예 고정식 앵커 있습니다 아 고정식 앵커 좋아요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신 예 수신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물총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이런 거 있고요 아 금속화살 여기 덩굴 끈적이 선택기라고 나오는데요 네 해초류 넣으니 이거 덩굴 끈적이가 됐어요 어 맞아요 그거 있으면 좋아요 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수기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가져가세요 여기 안에 있어요 상호바 상호바 이거 뜯어먹었어요 뭐요 이거 끝에 있는 거 그물 어 다시 만드세요 침덜에서도 꽃이 켰네 하하하하하 자 제가 금속 주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미쳤다 아이씨 나 잘 수 없어 아이씨 상호 아 뭐 이게 파밍은 거 다네 아 낚싯대도 많다 주로도 많다 저희 빈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살 그리고 스위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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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프네시프지 이거 뜰채 같거든요 그리고 오리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종수씨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드세요 밤이네요 제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걸 만들어보겠습니다 또 밤이야? 금밤? 어우 많다 여기 아이템 와 로프가 너무 없어 꽃이 자꾸 늘어나네 로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도 지금 아이템 수집해서 하고 있는데 로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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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프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 낚싯대 들겨 만들었네 고기 좀 잡자 좋습니다 고기가 없다 좋은 거 만드세요 당분님 아 고기 없어 고기가 아 저것도 하나 더 만들어야지 한 줄 더 만들어야지 뒤에 그물 배고프신 분? 저요 상어 고기 올려놨습니다 하하 다 완성된 게 아니구요? 아니 아니에요 다 끓여 놓을게요 상어 고기 아까 아 두 개 아 하나만 더 만들면 되는데 뜯어먹었네 아 그니까 그거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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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지는 않지 많이 들었는데 네? 와 정첩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잃어버릴 게 많아가지고 사람이 번뇌가 많아져 볼트 펄깎기 펄깎기? 궁극화살 삽도 만들 수 있구요 흙을 얻을 때 유용하다 고정식 앵커 만들 수 있고 되게 여러분 고급 그릴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부자입니다 고급 그릇 좀 해주세요 큰 거 알겠습니다 냄비도 만들 수 있어요 단순한 식 재료가 놀라운 식세로 바뀝니다 아니 큰 생선을 맨날 그냥 생으로 먹으니까 아직 맥이 처음에 잡으면 맥이 아실 수 있어 주머니에 자 고급 그릴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요 그러면 고급 그릴을 만들기 위해선 판자와 금속 주게 두 그리고 못이 필요합니다 아 그냥 많네 근데 금속 주게는 제가 지금 두 개를 딱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섬에 가서 금속 광물을 캐야되요 예 그리고 판자가 필요합니다 어 금속 광물 또 있네요? 다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린 부잔데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우리는 제가 이거를 재련할 동안 다른 분들은 재료를 모아주시면 고마할 것 같습니다 재료 저 엄청 모았습니다 좋습니다 상자를 그럼 하나 만들어주세요 상자 정도면 만들 수 있으시겠죠? 상자? 아 상자 하나 더 상자 하나 더 상자 하나 더 오케이 어 든든합니다 경첩 있었죠? 경첩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 경첩 하나 만들어보세요 경첩이요? 제가 드릴게요 어디요? 저한테 주세요 가운데 떨굴게요 네 떨궜습니다 가운데에 씨앗이랑 상어머리 쓰실겁니까? 상어.. 상어머리? 안 쓰시면 바다에다 던져버리죠 상어머리 예 제가 버렸어요 하도 안 써가지고 그 이거를 이제 바다에 버립시다 씨앗 같은 거 쟤는 아 낚싯대 드디어 낚싯대 됐어 빨간 꽃 이런 거 앞으로 캐지 마세요 올라가서 야아 좀 차이겠다 이거 씨 그럼 깨지 마세요 아 좋네 아 아 맞네 저거 눌려야 돼요 저 배가 고픈데요 오늘 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저 박스 만들어놨어요 좋습니다 아 좋아 이제 슬슬 굴러가네요 우리 회님들이 이제 슬슬 아주 저걸 자기 몫을 잘하고 계세요 어이 은은합니다 네 금독주기 또 완성 제가 이제 당군님이 요구하신 그 그릴을 만들게요 보급 그릴 네 요리사 제가 당군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디다 만들어 드릴까요 아무데나 그러면은 우리 팀 샹디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릴 옆에 여기다 끝에다 네 자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짜잔 총 continent 우리 이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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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와... 이 드디어 발전했구나 우리가 그리고 이... 저 건의 하나만 해도 됩니까? 네 하십쇼 이 ㅈ같은 이... 고양이랑 이... 요 오리 다 부시고 버리면 안 됩니까? 그... 합의에 버리셔도 됩니다 아니 감성이 이상하네 꽃은 자기가 와가지고 심고 이거는 왜... 어? 어 쓰레기! 어? 중인 것 같은데? 아니 방향이 너무 일정하지가 않아 여기 판자 좀 넣어주세요 여기 판자? 판자 알겠습니다 저도 판자 갑니다 고기가 안 고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섬에 올라가서 쓸데없이 씨앗 같은 거 꽃 같은 거 꺾어오면 아주 그냥 머리에 꽂아 버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주의 잘... 그 명심해서 들으세요 저는 이 꽃에... 꽃자도 모릅니다 좋다 좋다 됐다 볼... 제가 이제 냄비 만들어드릴 테니까 단군님이 요리를 책임져 주세요 생산도 잡혀? 아이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볼트도 만들었고 덩굴끈 이 재련기를 하나 더 만들면 좋겠는데?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구경 구경하는 공간 아 벽돌이 없구나 우리가 아니 내려가면 무조건 무네 상황은 잠시 안 그랬는데? 그래서 주워 덩토 덩토 많은데? 어? 우리 형님들이 많이 구해오셨구나 여기는 사... 그 누구야 걔 못 오게 상어 못 오게 내쫓는 거 아침이다 아침이다 나 좀... 우와 이거 한 번을 따서 먹을 수가 있어 우와 대박 한 입씩 먹을 수 있어 대박 밝아오면... 아 좋... 좋네요 어 그래도 잘 걸려 막 아 우리 집 좀 증축해도 되겠다 네 아 근데 나 배고파 안 먹어야 돼 배고파요? 아 나 배고픈 듯 몰랐어 배고파요? 우와 요리 돼있나요? 우와 한 잔 하겠다 그... 이거 혹시나 그 단군 유리사님 예 작은 그림 필요 없으면 이거 정리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필요해요 아니면 이거 자르라고 한 번 놓쳐 옆에다 고랑이 또 놓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그리고 그... 이거 위치 조정할 수 있거든요? 아 여기다가 이거 술뼈갖고 하하하하 누가 이태리아에 왔다 하하하하 아니 상어 상어 올 때 놀라라고 상어 올 때 놀라라고 상어가 자꾸 부시니까 하하하하 깜놀 아 이거 또 방향을 또 참 곤란하게 하네 물 마시기 아 이거 여기다 하지 말고 저 금을 많은 데다 하자 이거 부시게 어 금속 두 개가 많이 필요하네 이건 뭐야 안 돼! 로프 만들어야 돼 다리도 없구나 됐다 오예 아 배고파 배고파요? 요리 먹어요 요리 있어요 완성됐어요 요리 있어요 여기 아 그래요? 완성됐어요 어 저 이거 제가 다 먹어도 돼요? 아 배고파요 어 잠시만요 너무 든든한데 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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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닭다리 빨리 드세요 이거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릴 알겠습니다 아 이거 먹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나 먹어요 빨리 다 먹어요 오 닭다리가 든든하네요 하하 놀면 안 돼요 맥이는 누가 먹었어요? 나도 맥이 맞춤 보고 싶은데 아니 의준이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하하하 드세요 드세요 여기 왜 깨질라고 그러지? 아닌가? 아 좀 잡시다 자 다음에 만들거는 재련소를 하나 먼저 더 만들고 2배력 돌리면서 반군님께 냄비를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돌창을 만듭시다 냄비는 뭘로 해야 돼요? 무슨 요리 아닌가? 냄비요? 냄비는 단순한 재료가 놀라운 식사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우리의 식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겠죠 여기 여기 사자 사자 빨리 빨리 해 여기 여기 상호 빨리 해 빨리 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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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열이 형 빠졌어 기열이 형 빠졌어 기열이 형님 복구 부탁드립니다 아 나무님 계속 나와가지고 겨우 하나 만들었는데 또 저걸 보내 아 완전 도발 걸려있어 저기 수리를 좀 해야되나? 여기 진짜 잘 걸린다 아 또 나무님 아 나무님 저기요 보여가지고 이쪽에 도발 걸려있나봐요 아 이래서 내가 구추농에 넣어 어 찔러온데 안 죽어? 아 그래서 부서질러 온 거구나 난 뭐 해야되지? 재련기만 마른 벽돌을 만들려면 젖은 벽돌이 있어야 되고 젖은 벽돌을 만들려면 무조건 나무님 젖은 벽돌이 아 그릴 잘들어가네 뭐 이거? 버려버려 오케이 여기 앉아서 이거 잡아 계속 도프가 진짜 부족해 그 물에 판자 하나씩 더 누르면 고구마까지 돼요 아 나 물 마셔야 돼 흐흫 잠깐만 점토 금속광물 혹시 점토 갖고 계신 분 없죠? 다 넣어 주셨죠? 점토 다 넣어놨어요 여기에 없으면 없어요 그럼 다음 섬에 가서 또 벽돌을 얻어야겠네 이거 약간 저쪽 비효율적이면 침대로 옮길까요? 침대가 너무 한가운데 있네요 침대 옮겨요 어디로 옮길까요? 이거 제거하시면 다시 들어오거든요 네 재정돼도 되고 여기다 놓을게요 펜상자 열어보라고? 여기에도 없어요 여기에도 없어요 공을 망치로 해서 하나 더 해 놔야겠다 어 잠깐만 어? 저쪽에도 구울 수 있잖아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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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잘 구워 잘 어울려 전지 섬이 안나오나? 아 근데 평화롭고 좋다 이렇게 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명치다 어! 왜왜왜 이 새끼 누구누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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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어우 닭다리 먹겠다 닭다리 닭다리 육식 육식 육고기 와 이제 먹을 때 막 남는다 와 아 그럼요 형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그걸 할 수 있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죠 아 나 배고프네 아 목마르네 먹고 대왕 조개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안 구워지네요 안 구워지네요 이걸로 여기 하는 건가요? 이렇게? 아 아 어 형 어우 좋다 완충제인가요 형님?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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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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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러면 산거가 이제 못 물죠 일단 지금 만들 건 뭐냐면 재련기를 먼저 만들어서 수배력 돌릴 거고요 네 재련기 지금 못 돌리니까 냄비를 만들까 먼저 고급 정수기보다 물은 안 부족해 식생활 개선을 해야 돼 요걸로 가자 이 층 이거 올라가는 거 했어요 이거 아 됐다 이게 왜 2층이 지금 힘드냐면요 이거 대를 세우고 2층에 판자를 깔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나무랑 이게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판자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건 일단 여기서 그냥 장식용으로 해 놓으시고 판자를 좀 낭낭히 모으면 그때 2층을 올리죠 여기 선장실로 하죠 여기 선장실 여기 사세요 선장님 아 저요? 전 선장이 아닌데요 기어리 형이 선장인데요 기어리 형 기어리 형 선장실 여기 사세요 아래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침착맨 2층 만들고 싶으시죠? 예 침착맨 님이 나무를 저 새끼 모아오세요 저 새끼 모아오세요 제가 모아오겠습니다 너 여기 도발 걸렸어? 여기 도발 너 뜯으라고 와 우리 잘 모인다 그러면 침착맨 님이 나무를 모아오면 그걸로 우리가 2층을 만들어서 2층에 각자 독채를 만들어 드릴게요 각자의 방 예 와 대박 알았어요 아 기어리 형 이거 증축했어요? 어떤거요? 옆에? 이거 왜 여기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2층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요? 하하하 아니 2층도 만들고 여기도 하고 네 떠다니는 섬을 만들어보죠 이것도 다 뜯어버리고 싶다 구석에다 놓고 싶다 이거 가운데 너무 신경쓰인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 뭐지? 고급 기술 좋은 방을 만들려면 우리가 좀 식생활 개선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그 섬 바닥에 있는 그런 어떤 모래 점토 이런게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섬을 또 가야됩니다 종수씨 그 점토 무쇠에요? 아 진짜 아 중요해요 다 나 잘되냐고 그래 다 우리 잘살냐고 그러는거지 아니 뭐 섭섭함 아니 3분에 한 번씩 점수해 그 빨리 배 채우세요 가서 요리 가져가세요 아 요리 무쇠야? 감자요리 아 드세요 빨리 빨리 올려놓게 드세요 드세요 배고프다 오면 배고프다 오면 은근 수정하죠 배고파요? 배고파요 빨리 먹어요 빨리 먹으래 로테이션 돌려야되는데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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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하세요 감자 누가 안 먹었어 감자 이거 잡은 사람이 수확할 수 있어 아 제가 좀 수확할게요 감자 먹었을 때 와 이제 음식이 남아 도네 남아 돌아 좋아 좋다 너무 좋다 192 이러다가 또 갑자기 없어져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 개를 같이 음식 많아요 걱정하지마세요 흐흐흐흐흐흐 음식 많대요 하핳 우리 뭐 쇠고기도 있고 하니까 기탈같은거 버려버려 필요도 없어 이거 뭐 푸가 너무 없어어 와 지금 여러분 닭고기 지금 3개 올라갔습니다 이야 아아 이야 이 게임 재밌네 같이 사니까 더 재밌네 네 이거 혼자 하면 재미없겠다 혼자 하면 재미없어 되게 쓸쓸해 외로워 난 지난번에 투스제리랑 같이 했어 근데 이거 취지가 쓸쓸한 거잖아요 바다에 아니에요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후회와 끈끈함 아 그래요? 이거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오염을 해야 먹고 살만하다 기열이 형은 기열이 형은 상어 동거하세요? 아니 상어가 공격도 안 해 이제 상어 한 번 잡아보세요 왜 이거 고기 드세요 빨리 이거 다 익은 거 대불러요 그만 먹는지 끝까지 안 찼으면 다 드세요 일단 아 단군이 요리 잘해 단군님 제가 단군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 거의 그냥 땅인데 아무도 안 먹어요? 이거 저장해 놓습니다 땅이야 땅 三onstاج 저는 무조건 양털 있으면 털 깎고 있습니다 단군님 tv 냄비 딱 돼요 어디 땄어요? 어땠어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매멍 к using다 갑자기 냄비 하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요리해? 여기다 판자를 놓고 뭐 제로 올려놓고 보세요 무슨 재료요? 뭐 아무거나 넣고 끓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감자든 고구마든 뭐 생선이든 생선? 아 생선을 잡아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개인이 아니에요 단순히 불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저거 작은 월 하나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어 하나 재킬까요? 네 이거를 그럼 강군님이 X를 눌러서 제거하신 다음에 배치를 하시거나 버리거나 하세요 알겠습니다 병호 하나 났어요 여기다가 어? 어? 뭐야 요리 된다 되지 되지 끓는다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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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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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글보글 끓는다잉? 우리 오늘 파티다잉? 어? 다 된나 봐 아 아 판자를 판자 나이래 아 판자가 없어 팔걸이 돼있어 뭐지? 판자 다 났어 요리 맞아요 이거? 네 드세요 먹 안 돼요? 아니 나 안 집어줘 또 다른 걸 넣어야 되나? 그냥 스프를 해 이거? 야채를 넣어야 돼 야채 4개를 넣어야 된다는데 야채 넣으세요 야채가 없어요 야채 어딨어요 여기서 야채가 어딨어 그런가? 어 잠깐만 사탕 넣을까? 아니 아까 뭐 야자나무 힘 넣으면 안 되죠 안 되지 않을까요? 깃털 잠깐 상어 그럼 일단 감자 고구마를 얻어오면 그때 넣죠 좋습니다 여기 감자 있어요 여기 어 넣으세요 형님 감자 넣었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 뭐지? 뭐지? 야채는 풀같은건가 설마? 못 먹는건가 꽃을..꽃을 먹진 않잖아 우리가 아 이거 밥 먹을건데 침착맨님 거기서 뭐해요? 아 여기 위에다 놓는거네 저 위에..판자 어떻게 해요? 아 위에..집질라면? 놓고 아 기둥 세우셨네? 흰곳에 올려놨는데요? 그렇게? 판자 많이 모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돼? 판자 15개..16개 있어요 아까 제가 한 200개 모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거 16개로는 아아 한창 모은 다음에 기둥 다 세우고 위에 판자 샥 세우고 그렇게 해야돼요 야 종수야 어 그게..그게 있어야 된대 뭐 이거 퍼담을 그릇이 있어야 된대 그릇 제가 만들어 놨죠 양동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릇이라는데 가상으로 점토그릇 그럼 제가 점토그릇 만들어 아 점토가 부족해 아 그릇이 없어도 못 먹는거야? 와..이 와중에 그릇 따지는거야? 아니 생선은 그냥 먹더니 왜 그릇을 따지는데 어 어 단군님 이걸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에 제가 양동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담아보시겠어요? 저기 좋다 해보세요 양동이 제가 제가? 알겠습니다 네 낚시중이에요 안되네요 안돼요 그릇이 있어야겠네요 그릇 만들어 주세요 그릇을 만들려면 섬에 도착해서 점토를 캐야됩니다 우리 그래요? 이 옆에 뚜껑? 해초 어딨지? 해초가 많았는데 흑 흑 이거 비워줘야되네 주기적으로 비워줘야되네 그럼 이게 안잡.. 안.. 안.. 그거 되네 오 이거 뭐야? 조수씨 이거 뭐에요? 어떤거요? 냄비요 이거 그릇이 없어서 못 먹고 있어요 야채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섬을 향해 갑시다 날 밝으면 침착맨님이 경로 정해주세요 그래서 섬 발견해서 다시 점토 캐고 상어 잡고 조져버립시다 알겠습니다 아 돌창 만들어야 되는데 야.. 천자 금속주계 돌트 저 이제 그러면은 저것쯤 돌창 좀 만들어도 될까요? 돌창? 금속주계랑 볼트가 없는데 종수씨 돌창 아니에요? 하하 그 돌창이 아니에요 금속주계는 제가 만들테니까 환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장실 다녀올게요 주계만들 근데 이거 언제까지에요? 우리 그러게요 이거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이어서 하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거로 생각해요 12시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이거 이어서 할 때 이어 이어 근데 이어 할 때 사람이 만약에 더 있거나 덜 있으면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거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넷은 남아서야 이거 남아서야? 남아서 깰 때까지? 깨는 건 없지 누구 하나 입에서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어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아 저는 약간 1인칭이라서 한 한 시간 전부터 잠깐 그만하자 말까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아니 종수가 뭔가 되게 엮이하니까 나 밖에 이렇게 하기 좀 종수 지금 신나가지고 지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말할 그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니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니까 형님도 말씀하셔야죠 아니요 종수가 지금 신나서 왔어요 룰룰룰루 하면서 지금 화장실에서 왔어요 아니요 뭐가 문제에요? 그만하자고? 네? 아니 기열이 형이 그만하자고 하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니 내가 그런 거 아니고 심착매리 그만하자고 했는데 근데 이거 저장을 호스팅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거 안 해봐 호스팅은 종수가 했잖아요 그니까 호스트 저장해봐요 저장 안 되는 거 같은데? 저장매리가 있나? 일단 돌창 하나만 만들고 저장매리 돌창 돌창 알겠어 지금 만들고 있는 거만 되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돌창 엔딩인가요? 돌창 엔딩입니다 나무참 버릴 거예요 나무참 버릴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지겨우신데 저 때문에 하고 있었던 건가요 설마?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알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게 뭔가 사실은 시간이 늦었고 뭔가 딱 끝날 만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안 터지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어 뭐 망했어 아 그럼 여기까지 하죠 뭐 잘 됐어 어 그럼 여기까지 근데 뭔가 무난하게 생각보다 다 흘러갔어 스무스하게 그 문명하듯이 끊을 타이밍이 안 나오고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배고파요? 아 저 좀 배고파요 어 여러분 저 금속창 만들었어요 아 했어요? 아 돌창보다 더 좋네? 봐봐요 금속창 쓰셔 와 금속창 엔딩 아하하하하 좋다 좋다 야 모두 박수 박수 정수가 금속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박수 치세요 상어만 오면 넌 뒤졌다 예 아 진짜 상어 진짜 상어만 생각하는 저 상어봐라 상어 잡는 거 뭐고 하죠 그러면? 상어 잡는 거 까지 보죠 상어 잡는 거 까지 그럼 날도 알고 상어 한 마리만 잡고 와도 될까요? 괜찮은데? 아하하 고맙습니다 아이 또 아 사실 잡고 싶었구나 제가 또 상어 한 마리만 잡아 스테이크 대접해야지 아하하하 아 나 지금 누워있자 아 누워계세요 저렇게나 좋아하는데 하하하하 아 저렇게나 좋아하는데 그동안 못하게 했으니 혼자 안을 못하게 해요 어? 저런 사람한테 말이야 아니 난 사실 그 노인과 바단 그니까 보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 아 나만 재밌어 상어를 상어를 저렇게 증오할 줄이야 아 저장은 뭐하러 왜 그냥 그만해 아 나 몰랐지 아 물을 막 웃고 상어만 나타났으면 갑자기 인터뷰 하다가 달려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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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거 너무 살기다 내구도 패치를 해야겠다 이거는 너무 살기야 어떤 거? 이거 그 통발 통발? 어 좋지 근데 이게 나중 가면 재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맨날 재료만 죽고다닐 수 없잖아 와 이거 올라오고 싶다 2층집 2층이 아 이거 막 되게 2층집 지워놓고 그런거 하는거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봐야되겠다 어떻게든 우리가 잘 만든 사람들은 진짜 이쁘게 꾸며놨어요 그냥 실제 해상 무슨 수상가옥처럼 리조트처럼 막 색깔 입히고 막 방 만들고 상어머리 걸어놓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는 종수씨가 제가 심어놓은 꽃을 다 그냥 뽑아가지고 그런거네요 맛있다요 보이는 쪽죠 왜냐면 일단 먹고 살아야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아이폰 사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종수씨는 너무 낭만이 없어 그냥 상어밖에 몰라 상어밖에 몰라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먹고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면 섭섭해 상바보야 상바보 상어밖에 모르는 바보 아버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이 자식들같은 일하고 아 참 자 그럼 저희 이제 들어갑니다 봐주시겠어요 어디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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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간다다 간다 타이밍 자 저 봐주셔야 되요 그리고 되고 있어요 되 explains 대박이다 와 이럴면 상어 한방이야? 한방은 아니겠죠 이게 레프트넴가요 이름이? 래프트? 네 네 장 오 뭔가 아파 보여 상어가 아파 보여 피가 더 많이 나 interviewing 한방은 아니래 한방은 아니에요 아 좋아 오오! 안으로 들어가 버리네? 종수가 보이는 데였어 내가 이거 돗을 펴서 그런가 봐 돗을 페면 안 되겠다 치열해? 안 치열해 종수가 받아 종수가 받아 무기가 좋으니까 상호 좌팥이야 아 신났어 지금 무기 무기 신형 장착하니까 신무기 장착한 종수 신무기 신무기 나중에 다이언무드 창도 만들자 저렇게 해맑아 어 잡았어! 금방 줄까보다 벌써? 10번 찍을 거 한 4번 찍을 거잖아 어딨어 나와봐 대단하네 나 이거 먹는 거 보여? 어 깜짝이야 무슨 맨인 블랙 총장듯이 들었어 맥이 드셨네 그리고 조용히 와가지고 배고파? 됐어 이정도면 칠일친이 또 먹을 수 있어 저 이제 여러분 음식 걱정 없습니다 아니 예 음식 걱정은 근데 연락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 바다의 모든 상어는 다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야 근데 이거 파도가 세다 파도가 세 파도가 세 그러면 여기 그릴에 올려놓고 이제 다음 섬은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하시기로 하죠 저장 좀 해주세요 그럼 종수씨가 저장 한번 해주세요 와 사고기 세 개로 올릴 수 있어요 대박 아 사고기 세 개로 올릴 수 있어요 대박 아 사고기 이렇게 써요? 저장 좀 해주세요 종수씨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야 우리 한 세 시간 동안 되게 이만큼 해놨다 그래도 어 그니까요 자 저장할게요 뭘 버렸는데 누가요? 종수씨가 바닥에 뭐 버렸는데 못 이겠어요 창만 안 버렸으면 돼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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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야 이거? 이러면 된거야? 그럼 우리 다음에 올 때 어떻게 되는거야? 로딩하면은 어떻게 되는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3개 저장을 했으니까 되지 않았을까? 된거 맞아?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그럼 다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돼요? 아이디랑 비번 적어놔야돼? 다시 들어올 때는 이제 들어갈땐 맘대로 들어왔어도 나갈땐 못 나가죠 일단 나가볼까요? 나가고 한번 들어가볼까요? 그럴까요? 그리고 없어지겠죠? 이거 다 눈에 담아두세요 없어질지도 모르는 화면입니다 추억입니다 자 그럼 주메뉴로 다들 나가보시죠 나가기 전에 금속창 한번 보고 나가세요 아하핰 아니 이거 멀미 모르는거 아닌가요? 하자! 아하핰 어우 멋있다 어우 딘든해 어우 딘든해 어우 딘든해 아아 딘든하다 진짜 아 딘든해 아아 야 어떻게 이렇게 딘든할까 이제 아 한 번만 더 줄여주면 안돼? 조자료 안 물었네 아아 하핰 한번만 더 줄여주면 안되네 나가버렸어요 뭐야 아 여기 메인화면에 있는게 2층이구나 이렇게 네 그렇게 저렇게 자 그럼 3층도 받을 수 있어요? 3층도? 3층도 만들 수 있어요 와 그 꼭대기 한 5층 만들어보겠네? 네 5층도 만들 수 있어요 3개 로드 와 배돌아지 있다 아니 그 그러면 좁게 하고 되게 높이 만들면 재밌겠다 탑같이 63빌딩처럼? 네 그것도 괜찮죠 사실 실존할 수 없는 땜목이잖아 그런거 그치 아 근데 이거 그러면은 비밀번호 안 쳐도 들어와지네? 우리끼리는 들어와지겠지 그 안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 번 들어와 보세요 못 들어오지 비밀번호 안 해도 한 번 들어와 보세요 들어봐요 뭐라고 참 뭐라고 해야돼? 그 배돌아지 아니 그 로드로 해야돼? 로드로 없는데? 난 없어 저 지금 로딩중이거든요 아 보인다 3개 참여있다 이거 나중에 3개 참여할 때 어 됐어 됐어 들어가죠 아 근데 안 했던 사람도 들어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겠어 그건 근데 내 생각에는 안 했던 사람은 중간부터 하니까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치 재미없지 우리의 그 동고동락한 걸 모르잖아 그 재미있는 게 혹시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딱 처음에 같이 해야 돼 정수가 전후회가 없어 전후회가 그 상어 집착한 스토리를 모르니까 맞아 몰입이 안 돼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서로 배고파가지고 눈물 흘리던 시절 알아야지 요정아 배고파? 아 진짜 배고파는데 진짜 배고파야 배고파는데 진짜 배고파 배고파요? 상곡이 많은데 상곡이 많은데 어 근데 아무것도 안 찔러도 참 내고도 안 달죠 노을 찔러야 달지 상어 한 마리도 잡아둘까요? 진짜 최악이다 아 또 하는 거야? 아 또 잡아요? 또 잡아야죠 테스트하는 척 하면서 상어 한 마리 잡고 올라가 온 거 같아 아니요 그만해 아 진짜 그만해 아 또 또 찌르고 있어 아니 조수씨가 뭘 또 찌려 여기서 아니 아무것도 없네 이 친구 진짜 오냐오냐니까 단근이 어디까지 하나 봤는데 단근이 걸렸어 단근이 로프고 꼭 험악한 소리를 해야지 그만하네 아니 눈치가 있네 이 친구 오케이 그만합시다 나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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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니다 나갈거에요 나가요 빨리 다 나가요 대단해 아 진짜 못 보겠네요 진짜 세개 저장 네 아 부처님도 이거 한 마디 했습니다 이건 아 뭔소리에요 아 이거 부처님도 못 참지 아니 아니 소리 아 싫은소리를 안하면 끝이지 않나 부처님도 한 마디 했어 이건 자 저 껐어요 껐어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해 이제 그럼 이대로 끝내니까 아 더 가고 싶다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끝났어 끝났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혹시나 창 필요하시면 만들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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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건 부처님 못 참는다 부처님도 이 게임은 그냥 여러 명이서 잔잔히 하면 재밌겠네 맞아 재밌어 같이 뭔가 하는 느낌이 나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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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어 느낌 나중에 잘 꾸며놓고 라디오 만들고 막 안테나 만들고 하면 또 기가 막혀 뭔가 다이나믹한 건 없는데 그냥 쭉쭉 가기 괜찮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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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없고 핸드 시뮬레이터 서바이벌에서 그걸 찾게 됐어요 이 서바이벌 게임의 어떤 묘미 그렇지 심지어 우리 처음엔 그냥 핸드 시뮬레이터인 줄 알았어 하하하 하하하 그런 줄 알았어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이대로 이제 헤어지면 됩니까? 12시 17분인데 아니면은 네 네 네 명이서 아 포커 치면 너무 길어지겠죠? 포커는 너무 길어지겠네 네 명이서 깔끔하게 한판 할 수 있는거 없나요? 근데 롤은 사람이 없어 안돼요 롤은 안돼요 왜요? 왜요? 어차피 의중씨 내일 그거 끝나 안하잖아요 주식 내일은 주말이니까 못하죠? 예 하고 싶어도 못해 너무 하고 싶어 아니 그러면은 저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딴걸로 넘어가기 전에 네 다음주에도 래프트 할거에요? 다음 아 준비한 게 아니라 아니 물어봐 안해도 돼 안해도 돼 다음주에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많아지면 어쩔 수 없고 음 아니 많아지면 어쩔 수 없고 세 명이 남을 때 있죠 세 명만 모일 때 만약에 세 명만 모일 때는 포더킹입니다 세 명은 모두 포더킹이에요 날 세야 돼요 세 명 모이면 아셨죠? 알겠습니다 포더킹은 뭐야? 포더킹 뭐야? 세 명이 사는 RPG 게임 있거든요? 개 재밌는 거 있어요 아 나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주호민 작가님하고 저랑 그 종수랑 한 거 있어요 포더킹? 포더킹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4시 남게 됐을 때 래프트 이거 엔딩 보죠 엔딩? 앞으로 한 12시간 정도 더 하면 아 그래요? 어느 정도는 네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릴지 라프트 북벌? 북벌 그러면 오늘은 그냥 이대로 끝나겠네요 12시 20분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면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롤 한 판? 아 근데 차량이 없어 네 명이면 한 명 뭐 구하면 되지 뭐 아니죠 저도 못해요 왜요? 왜요? 저는 30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아직 그때 그 상태에요 아아 일반하면 되자 일반 여러분 저 그리고 소식 하나 전달 드릴 게 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디어 하스 스톤 8인 모드가 나왔어요 어? 기열이 형이 말해가지고 예 진짜로? 진짜로 9월 9일 날 나와요 우와 네 명부터 여덟 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재밌겠는데 그러면?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여덟 명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커스텀 방을 만드는 거지 커스텀 방을 만들 수 있어요 아아 그 4위까지는 정식 미그가 있는 건 아니고 아 편하게 우리끼리 그냥 할 수 있다? 아 4위까지는 그냥 우리 넷이 돌리면 점수도 포함되는데 5인 이상부터는 그냥 우리끼리 커스텀 방으로 아 4명까지 듀오가 됨? 아니 그 그 뭐지? 그 뭐라고 그러자고? 4명이서 서로 치고받고? 4명이서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4명이서 같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걸 돌릴 수 있어요 스쿼드 스쿼드 4명이서 하는 건 좀 소화입니다 아아 4위로? 그쵸 그쵸 아아 5인 이상부터는 그냥 커스텀 점수는 안 들어가고 우리끼리 놀 수 있고 4명이서 하면은 네 4명 팀하고만 만나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냥 4명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와 음 안그러면은 짜고 하니까 짜고 해서 한 명 나머지 개인으로 하는 사람 바보 만들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할게 많네요 우리 포더킹도 해야되고 레프트도 해야되고 아 나 원래 오늘은 윷놀이 하려고 했거든 윷놀이 한번 하죠 그럼? 윷놀이도 개웃긴데 재밌죠 윷놀이 근데 12시 20분이 좀 애매해 뭔가 좀 애매하네 윷놀이 딱 시작했다가 왠지 3시에 끝날 것 같은 그런 그러면 이거 어때요 칼바람 어때요? 기어리 형도 부담없고 사실 뭐 칼바람 딱 한판? 종순씨 칼바람은 롤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 그냥 없어져야되는 그 어떤 잘못된 것 왜 없어져야되 칼바람은 약간 그냥 신챔프 연습하기 좋아요 잘 못하는 챔프 연습하기 좋고 그래요 그럼 하지마요 프렌즈마블 재밌는데 그건데 그거는 서로 그 밸런스가 안맞아 그게 하면 재밌는데 그래요? 사실 저는 그럼 가볼게요 가요? 그럼 안돼요 의중님 다 같이 가야지 너 혼자 가면 포더킹 해야되요 포더킹이야되요 한명이라도 먼저 나가면 세명이 되가지고 혼자만 나가려고 하지마세요 포더킹 룰에 의해서 세명 남으면 포더킹을 해야되요 그럼 저 나가고 포더킹하세요 그럼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니 아니요 동시에 나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에요 오늘은 오늘만 날이 아니라 오늘만 날이 아니야 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좀 피곤해요 3시에 일어났어요? 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어 왜 유세 따라요? 아니 그 말을 그렇게 해요 일찍 일어난 친구 같애 아 진짜 공격적이야 아니 내가 3시에 일어내라고 한건 아니라서 아니 근데 뭐 뭐라 그랬어요 그냥 피곤하다 그러는거지 왜 종소씨 그렇게 말할수도 있지 뭐 또 그렇게 또 그러셨잖아요 뭔 사람새끼에요 그게 아 주식 잃었다고 나한테 안 그래요 얼마 잃었어요 오늘 안 잃었어요 오늘은 예? 아 돈에 너놨다? 안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그래요? 잃었잖아요 프랑식 하지마 어제 잃었고 어제 잃었고 오늘 안 잃었어요 기열이 형은 총 얼마 잃었어요? 아 얘기하지 마세요 기열이 형 상패 다 했어요 아니 니가 메꿔질거 아니잖아 기열이 형은 상패 다 했어요 기열이 형은 상패 다 하잖아요 아 사기? 상패요 상패 아 그러면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나 주식시장에 아니 형 그런 생각하다가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만하세요 아니 전문가요 나는 전문가요 아니 정신 차릴 때 되잖아요 종수도 주식하나? 나도 상패하고 이제 안 했지 안 하지 너도 상패야? 나도 상패 당했지 아 아 근데 나는 상? 나는 상패 당하고 안 하잖아 기열이 형은 계속 하시고 걱정돼서 하는 얘기 아니 또 당할 줄 모르니까 또 당하더라고 몇 개를 당했어 그게 아닌가? 또 당해 왕님 안 된 사람은 뭐래도 안 돼요 상패 많은가? 상패를 당하면 그 주식 이름은 잊지를 못해 맞어 난 어울림네트였어 한국 최초의 스포츠카를 만드는 개 같은 거 그니까 이게 상패 그 그 하는 거는 좀 작은 거죠? 큰 거는 잘 안 나죠? 맞아 맞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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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는 조금 기간이 걸리죠 막 다시 뭐 저기 뭐 은행권 해가지고 다시 뭐 살아나네 마네 막 이러다가 그치 그치 작은 거 그냥 없어져요 아니 그러면은 이 우리 네 명 중에는 주식 전문가는 저네요? 제일 수익률이 좋으니까 저 저 아니요 저 저 수익률 좋습니다 그래요? 얼만데요? 예 밝힐 수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넷이 딱 금액 정해가지고 소액으로 주식 한 번 들어가요 누가 수익률이 제일 높나? 한 번 해요? 한 번 해? 한 번 해? 무슨 수익률 대회를 해요? 아니 진짜 진지하게 막 장난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거 해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막 하지 말고 약간 벌칙이나 저거 상품을 걸고 제일 수익률이 높은 사람한테 그걸 몰아주는 거야 얼마 시드 얼마 금액이야 뭐 한 뭐 50에서 100만원 정도 하면 어떨까 해 해? 주식 대회 주식 대회 주식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다 아니 형처럼 큰 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이렇게 개인처럼 근데 아 그렇게 개인하지 누가 처음부터 몇 천만원 박나 그렇지 않지 근데 이 대회하고 트레이드 프로그램 안 깔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 네 분명히 꼴찌 아니야 1등 할 수도 있어 1등 할 수도 있어 아니 근데 한 번은 사야 돼 일주일 동안 한 번은 사야 돼 한 달이나 잡아 꼭 사야 돼? 한 번은 사야 돼 아 사긴 사야 돼? 두 번은 안 사야 되는데 한 번은 사야 돼 아니 나는 계좌 만들기가 귀찮아가지고 아 그건 안 돼 그럼 너는 그럼 안 돼 그러면 할 거면 그냥 모의투자 해가지고 그냥 계좌 안 만들어도 되니까 어? 모의투자 대회 어때? 모의 모의투자는 장난쳐도 되잖아 단타 중 근데 저는 단타 중이라서 단타를 못 쳐요 모의투자 모의투자는 단타 안 돼요? 다 돼요 똑같이 돼요 근데 근데 이제 수수료가 없지 모의투자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왔다갔다 사고팔고 막 해도 되니까 아 그리고 수수료 위험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올인하고 막 그런가보다 맞아 맞아 근데 수수료는 따서 갚으면 돼요 그 가짜 그 가짜돈은 그... 그거 가짜돈입니까 맞아 맞아 주식에 왜 굳이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네 아니 아내가 자꾸 하래 저보고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저기 모이세요 제가 교육 한번 시켜드릴게요 어 진짜요? 아 진짜로 아니면 다음에 진짜 만나가지고 재테크 토이 한번 합시다 어 좋아요 재테크 토이를 그러면은 저 트레이드 그거 주식 트레이드 프로그램 설치해놓고 초대해 드리면은 진짜 와서 알려주십니까? 그걸 기여링이 강의하시고 저는 이거 주식 방송도 MC를 좀 했었고 여기 저기 한국경제TV 이런데도 나가고 나는 오오 활련을 했으니까 다 알고 많이 날렸으니까요 수카님은 초대하기가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뭔가 그.. 그게 있으시잖아 업계에 그.. 그게.. 그죠? 쌓아 놓으신 게 있잖아 너무 전문가가 오시면 좀 이상이죠 느낌이 근데 기열이 형은 잘돼도 안돼도 그렇게 막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뭔 소리에요 잘돼야지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당군씨한테도 진짜 맨날 만날 때마다 물어보면 제가 막 그런거 위주로 얘기해주거든요 확실하게 얼마를 몇 프로를 가지고 얼마가 되면 팔고 막 이런거만 알려주거든요 기술적인건 안 알려줘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주식할 때 정해놓고 하는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게 있는데 주식을 잘.. 그걸로 성공을 해야지 잘 가르쳐주는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다음에.. 다음주에 일단 우리가 또 모이잖아요 네 근데 전 그때 못 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레프트는 누가 하잖아요? 아 레프트는 뭐 원하시면 제가 늦게라도 올게요 아CS 언젠가 그럴 때는 누군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우리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죠 제가 지금은 누군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어플에도 여러분들은 계속 모이셔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냥이가 그런거 잘하니까 옥냥이도 안될 때가 있으니까 1순위 침착맨님 2순위 옥냥이님 3순위 단군님 이렇게 하시죠 아니요 3순위를 철면수씨님이 하는게 좋아요 제가요? 네 그럼 4순위는 3순위는 철면수씨님이 하시고 4순위는 김기열 회원님이 해주세요 갓보기 갓보기 갓보기님은 지금 안계세요 직박이 형님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직박이 형은 안해요 왜죠? 직박이 형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일하시는거랑 하려면 힘들어 그러면 3순위까지 왔는데도 3명이 다 안된다? 그러면 그때는 안하는걸로 하죠 아아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저랑 침착맨이랑 옥냥이님은 안되는데 다른 분들끼리 하고싶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고싶을 수 없어요 하고싶지 않네요 네 하고싶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4순위는 영태형 시키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걸로 그렇게 해서라도 말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겠어요 4순위 영태형으로 가자 4순위 영태형 4순위 영태형 어차피 뭐 주네형이니까 시키는 해야지 뭐 주네형은 주네형은 진짜 언제 한번 날잡아가지고 한번 해야됩니다 뭐 단체기합 한번 해요? 네 제가 잘 아는 보일러실 제가 알아볼테니까 근데 본인도 주네형인거 아시죠? 혹시 본인 정혜원이라고 깜빡하신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일러실을 왜 가져오 보일러실에? 보일러실이 사람들이 많이 안다닙니다 아니죠 원래 그럴 때는 산에 한번 올라가는 겁니다 더 싫어 집 사가지고 산에 한번 올라갈거구요 등산도 해야 돼 주네형 장인 갓보기님 총닭선생님한테 승인받고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도장받고 오세요 삼성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기 좋다 기념사진 찍어오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형님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들어가 마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그 김우중 회원님은 제가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안 받겠습니다 그 새벽에 내놨다고 당국님은 정혜원인데 왜 저걸 주죠? 맞어 준혜원이 왜 정혜원한테? 그건 아니야 병곤아 근데 이렇게 해야지 진짜로 시청자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아 그냥 준혜원 정혜원은 그냥 만들어놓은 그냥 그냥 재미로 만든거구나 준혜원이 막 막 이렇게도 하고 막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한 번씩 던지는 겁니다 근데 왜 경고를 왜 무슨 경고죠? 무슨 경고죠? 뭐 했죠?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다음부턴 유난 떠지 마세요 팀장맨님 제가 두 분 다 저희 셋이 동갑이잖아요 네 누굴 편듣는 건데 한마디만 정확히 할게요 네 준혜원은 정혜원에게 그런 발언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한마디만 방송 켜고 시청자분들이 오해하게끔 제가 언론플레이를 한 겁니다 실제로 절대 불가능한데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딱히 듣지 않겠습니다 철면수님 네 가만히 계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 니 편 들어줬잖아 인마 가죠 이제 기열이 형님은 아쉬울 수 없으신가요? 아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아니 뭐가 괜찮아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주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준혜원끼리는 괜찮잖아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하고 네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다음주에도 또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뭐 이런저런 재밌을만한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치맨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린새끼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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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 의수은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당기시오님 백비트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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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짱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호스팅을 크루세이더 킹즈가 엄청 많네 사람들이 많이 보시네 후원 감사합니다 딱 봐도 이거 어려운 게임 아니야? 전 오지게 굽다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럼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성지형님 방송하십니까? 오케이 안녕 안녕 안녕